3.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로 상호작용 형은 키보드 다른 마우스 이게 뭐하는짓이야 마우스로? 마우스 들어 들어 들어? 어떻게 들어 가까이 갔는데 내가 가까이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갔어 앞으로 가 누르고 아니아니야 앞으로 갔는데 길지 눌러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떻게 든거야? 들어 왜 안들어 눌렀는데? 아아 앞으로 가야지 갔는데? 이게 최대한 붙은거 아니야 이게? 더이상 안가서 더이상 안가! 어떻게 된거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꾹 눌러 꾹 꾹 아냐 드래그 뭐한거야? 아 이게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아 내 잘못이였네 내 잘못이였네 고원 감사합니다 존 필립스 캐롤라인 필립스 생년월일 1999년 99년생이야? 네 에비뉴 거주지 디트로 야 얼마 안됐잖아 엠마 필립스 생년월일 2028년 골 2일 디트 거주 디트로 파크 에비뉴 아니 다 같이 사네? 어 아이고 99식들 언제 저렇게 컸어? 그니까 하하하하하 구구애들이 이렇게 컸단 말이야? 아 이게 이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어어 흠 아 호원 감사합니다 자아 돌려놓기 돌려놨어 됐습니다 흠 가 가 안 움직여 더 둘러봐야되나? 아 가세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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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래아래 무릎 꿇기 오케이 생선 드옵스 그라미 그래 살려주기 나가기 살려주기 우리 뭐할까요? 살려줘 한번 그러자 생선도 생선은 뭐 그리고 또 이거 비싼 거 같아 보람이 이런 거는 좀 그래도 넣어줘야지 근데 이건 알아둬야 돼요 우리는 기계에요 응 생선에 대해서 인간의 감정을 느끼게 그렇죠 그렇죠 AI의 눈으로 봐야돼 그냥 저거는 상품가치가 높은 거라서 살려준다 요렇게 생각합니다 당근마켓 나가다가 저거는 큐큐큐큐 살펴보기 키보드 담당 돌려야지 고개를 음 끝났어 아 어 어 제발 부탁해 우리 딸 좀 손해 주세요 잠깐 안드로이드 보내려는 거야? 어 왜 안 그래 그 지금 무슨 사람을 보내지 않는 거야 뺏겼어 집을? 안드로이드한테? 이제 수사관이 안드로이드인거죠 아 아 아 난 얘가 지금 입주하는 줄 알았어 아 아 아 아 그래서 나는 못 나가 이봐 사업방에서 아 인간 대신 안드로이드가 거주한다 아 이런 발상은 또 처음 해봤어 아 여기서 또 한 번 손을 끊어 왜 어 왜 마이크 어 이육 너무 높대 이육 아니 아니 이게 내가 좀 큰 거 같아서 아 엘런 경감 찾기 자 엘런 경감 찾아야 됩니다 찾아요 이거 이거 평상 컨텐츠다 이거 이거 못 깨 이거 내가 봤을 때 경험자로 했으면 진짜 못 깼고 자 반갑습니다 제보들의 도리가 준비됐습니다 어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에 대해야되라 빨리 빨리 뭐 뭐 뭐 왜 왜 지금 다 이쪽으로 보고 있네 젠장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아이씨 어디있어 뭐 어떻게 됐어 앨런 경감 찾아야 돼 앨런 경감 찾아 앨런 경감 이사람인가 이사람인가 대화 대화 일단 대화 앨런 경감 1번 앨런 경감님 저는 코너입니다 앨런 경감 저팔에서 내만들어야 되죠 어 제게 영지리권 모으고 쏘고 있어 거기서 내 구매가 다 있지 경감은 AI가 아니네 사람이죠 근데 어차피 읽어줘서 우리 떨려 안해도 되겠다 아 그래요? 정해야돼 키보드 담당 키보드 담당 못들었어 잠깐만 아아 한번 아아 찍었으면 찍었어 아니아니아니 정신적 충격을 받은거 아니냐 응 정신적 충격을 필요해 정신적 충격을 필요해 응 어 불량품의 행동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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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뭔지 듣고 그 녀석은 그 녀석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안드로이드가 아니면 안드로이드가 이름 딱히는 지금 알려주지도 않는거야 뭐 그딴걸 물어 안드로이드기야 이런거같이 어 분석해 내가 마우스 담당 흠 가져갔어 흠 총 이건 뭐죠? 몰라 이거 아 누르기 뭐야 한안 한안과 같이 없어졌어 흠 어떻게 2분의1 2분의2 자 이것도 블랙호크 가져갔어 재구성 F 키보드 담당 누르고 있어야지 누르고 있어야지 AD AD A랑 T 아 근데 이거는 이걸로 해가지고 이전의 거를 요런 식으로 구상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벌어졌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마우스한테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가 그 안드로이드가 이 집에 거주하던 왜 불량품이 됐을까? 불량품이 아닐지도 몰라 그니까 불량품이 된거일수도 있죠 그렇죠 약간 좀 아 인간의 마음이 생긴거야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자 됐고 자 탭 나가기 총을 갖고 나간거에요 불량품이 그렇지 그렇지 빌어먹을 어? 성공에 51%밖에 안 있었어 가자 가자 내가 시야 담당 있지? 내가 받았으니까 시야담당 자 이거 다 받고 끝났지? 자 이제 나가 봅니다 자 제가 살펴봅니다 자 무슨 인질애방 밖아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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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담당 골라야지 키보드 담당 골라야지 저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인질애방 아 오클릭을 하면 된대 뭐야? 해봐 오클릭 오클릭 꾹 누르고서 와봐 아 있네 아 근데 키보드 아 마우스 담당이 하는거구나 그러네 인질의 방 수색해야죠 그니까 이거는 미션 지금 우리가 해야되는거 아 해야되는거? 그게 안으로 가자 이게 화장실이죠? 한번 볼까요 화장실도? 아 마우스 담당 할게 많네 마우스 담당이 화장실 되게 깔끔하다 인질의 방이 인질의 방은 어디있지? 여기는 화장실이고 주방 벽이고 아 같이 코 맞는거 아니야? 진짜 넓게 산다 피해자 조사하기 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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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해 마우스 담당 총 두대 맞았어 분석할 단척 오 여기 아까 그 총이 맞았어요 폐하우브에 출혈 내출혈 아 폐 맞았고 눈은? 사망했네 아아아아 그 99년생 그 친구 동패 눈이 돼버렸네 눈은 분석완료 아 아 아 입구도 맞았어 기용으로 폐 두개 맞았고 한 대 더? 한 대 더? 한 대 더? 한 대 더 신장에 치명적으로 아 좌측 신장을 이게 신장이야? 여기가? 신장 여기가 아니 미레인은 여기에 신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쪽 아래쪽인데 여기에 신장이 있죠 다 끝났나? 오케이 키보드 담당 키보드 담당 자 F 어떻게 됐는지 우이씨 자 총을 한방 맞았고 자 앉아있었는데 앉아있었는데 뭔가를 들고 있었어 자 뭔가를 들고 있었어 키보드 담당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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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방 맞았는데 한방만 맞고 나머지는 바닥에 깔린 총알에 뚫렸다고요? 아 세방을 맞은거야? 아 한번에 세방이 나왔구나 그치 그치 말이 안되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 맞네요 맞네 오 이렇게 빠르게 쏜다고 총을? 안드로이드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자체적으로 총알이 심어져 있지 않나? 잠깐만 이제 빨리 뭐하러 사건분석을 해야 돼요 땅땅땅 꽝 마우스를 좀 돌려보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나 맞쌓었네 어 뭐있다 됐다 뭐..뭐야? 뭘로..뭘로 끝난거야? 아..저 상태에서 아버지가 뭔가를 들고있는거를 찾아야되는거 같애 뭔가를 들고있어..어떻게 구독감사 나갑니다 자 나갔고 이제 아빠가 떨어뜨렸던거 봅니다 오른쪽에 가봐 갤럭시탭을 빨리 좀 잡았어요 아..갤럭시탭이..저 뒤에.. 뒤에 있지않나요? 아니 아니..여기있었어 아..여기있어 어..뭐야뭐 꺼지러 자거있어 어디서 말해 빨리 빨리 키보드 온다 키보드 온다 저 안들어봐? 저 정보 정보 키보드 키보드 아래 아래 아래를 좀 타면 아래를 좀 내려요 이게 떠야지 떠야지 쉽지 쟤가 어디가 있어? 얘가? 얘가 어디가 있어? 얘 여기 있잖아 그냥 갈까? 안 떠 안 떠 이동을 해 키보드 담다 총 겨누고 있잖아 저쪽으로 봐야지 난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 키보드 담다 빨리 저쪽에 있네 어 여기 뭐 있다 분석하자 여기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서 분석하기가 뜨게 이쪽으로 미치겠네 어 그치 그리고 나는 아 뒤따로 있지 경찰관 얘도 총 맞았어 총상 여기도 오른쪽 불태구니 엔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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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아 발포를 손이 화산? 재구성 키보드 키보드 담당 재구성 앱보가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키보드가 블루투스가 안 돼 키보드 유선으로 좀 바꾸지 이제 안 돼 안 돼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가옵니다 여기서부터 다가옵니다 마우스를 계속 돌려봐야 돼 노란지점에서 돌려봅니다 돌려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불량포한테 사격했고 자 오오 오른쪽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아니 아니구나 어 여기 또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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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사격 장면을 목격 아 인지를 잡고 있었어 아 자 그리고 나서 떨어졌는데 어 여기 뭐가 또 있을거야 어 여기 어 있다 있다 총 아 무기 위치를 파악함 오케이 자 재고선 끝났죠 경찰관은 인간이네 그렇죠 근데 안드로이드가 안하지 경찰을? 응 그것까지 경찰을 막히지 못하는거지 그것까지 하면은 모든게 다 이제 인전이 되면 로봇캅이 되는거지 그렇지 총을 막히는거 됐습니다 인? 피해자 조사 끝났나? 인질해방 수사 인질이 있었어 애기 어 이거 분석분석 분석분석 못참지 이거 못참아 아어 파란색 어 먹어봐 먹어 먹어 항상 먹죠 똥이야 아 개토레이 개토레이 똥이 없어 안드로이드 다쳤어 아하 기름 샜어 불량품 모델은 PL600 PL600이에요 근데 얘 안드로이드가 찌근나면 왜 혈을 넣어야 되고 이런 약간 더 인간적인데요 인간적인 제스처 안해도 되는 제스처를 왜 자 인간적이다 이거죠 자 방을 일단 찾아야되겠는데요 인질해방 인질해방 제가 시야담당입니다 근데 시야가 여기까지밖에 안되 어차피 인질해방이 이쪽인가 여기지 잘 찾아봐요 키보드 담당 키보드 담당 자 아 저기가 없어 저기가 없어 저기네 어 저기네 저기네 아 애기방이네 고사 조사 어 조사 조사 어 조사 조사 죄송해요 오 갤럭시탭 보통 아이패드랑한테 갤럭시탭이래 느낌은 내 응식하고 했죠 응식하고 했어요 갤럭시탭 같지 않아요 어 아 다니엘이야 아 안드로이드 다니엘인가 봐 음 응 감사합니다 아 이때만 해도 사실 좋았네요 뭐 사연이 있을거야 다니엘이 그쵸 분명히 분명히 있을거야 아까 또 하나 있었는데 이쪽에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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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지 않아요 헤드폰 헤드폰 네 아 이거 스무니꺼죠 아 이거 그거네 이거 맥 맥에서 새로 나오는거 애플에서 애플에서 요런 어 애플에서 새로 이번에 나오는 헤드폰이 있어요 어 사각형 모양이야 야아 디트럴드 비크니우먼 이거 그럼 방금 헤드셋을 아이한테 태워가지고 아이는 총소리를 못들어 그니까 오 오 오 왜 뭐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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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뛰어 아 왜 못 뛰냐 얘는 안드로이드 같지 아 근데 아까전에 여기 총있었죠 총 총 총 총 밑에 총 잡아야되는거 아니야 저거 없는데 아니 아까전에 밑에 총있었잖아 식탈 밑에 식탈 밑에 집는게 안되네 잠깐만 아 이거 키보드를 좀 어떻게 해주면 아 앞으로 가 앞으로 가 키보드를 어 됐다 됐다 코드가 정말 위가 어 잠깐 잠깐 왼쪽에 왼쪽에 위에 뭐있었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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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기 어 보기 어 대피시키 오우 오우 오우씨 안드로이드 총 개잘 쏴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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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봐 밖으로 밖으로 나가 못참지 오 오 임진위치 파악했어 아 왜그래 왜그러는거야 하지마 오우 오우 저거 우와 전쟁이 저거 까치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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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을 알았어 어 약간 이제 다니엘 공부했으니까 아 안드로이드끼리 알지 마음이 통하지 불안정해 44% 아 불량품이 좀 불안정해 인지를 구하기 신뢰를 얻기 이동해 이동해 이동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 서서히 이동하면서 긍정식이야 서서히 이동하면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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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히 어 서서히 가면서 어 큐 어 뭐가 있어 마우스로 지금 사람 죽었어 그걸 둘러버렸어 어 조금 올라갔어 성공률 또 큐 큐 봤어 어 안드로이드가 얼굴이 약간 좀 뭔가 엠마와 너가 풀렸어 엠마와 너가 풀렸네 1번 서서히 가봐 얘는 아무도 잘못했어 서서히 가봐 내가 키보드 담당까지 내가 키보드 담당까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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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동정 동정 별함에 대해 아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 동정 동정 아니 아니 현실적으로 아 아 이거 너 냉정한데 너무 아니 안드로이드에서 쟤도 냉정해 안드로이드 눈으로 보세요 괜찮아 내가 죽으면 얘도 죽어 흥 힘이 갰어요 발끝으로 서있지 그니까 내 얘도 죽일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인공지관 대화 대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죽지 못해 나 죽지 못해 나 죽지 못해 아무도 죽지 못해 조금만 조금만 모두가 곧 도와주세요 거기다 거기다 내가 원하는게 너는 믿어야지 다닐일이 호스태이 가고 내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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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떠나는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차를 내놓으라고 지역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냐? 너의 메신을 버려야 할 것 같냐? 너의 메신을 버려야 할 것 같냐? 내가 내 삶을 받는 것 같냐? 이제 내 turn입니다 오케이 같이 죽어 같이 죽어 데이터는 다시 복구해 헥? 아 유리인데 공중 액션도 있어 설마? 와아아아 나 이거 백업 해놔서 다행이야 내가 내꺼는 얘가 살았거든 내가 했었잖아 다니엘까지? 그렇지 아니 다니엘이 아니라 아마 그랬던가 쟤만 죽고 얘는 살았다고 그랬었어 아 얘도 살았어요 백업 해놨어요 그래? 그렇겠지 안그러면 게임 이거 게임 끝난다고? 아니지 아니 그니까 계속 인물이 바뀌긴 해 아 그래요? 슈퍼하지 말래요 자꾸 슈퍼해요 아니 그건 다른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거 엄청 많네? 루트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와 나 근데 이렇게 이 장면 나 야 이런 장면도 있구나 대단하다 엠마를 구하지만 추락해 이거 약간 극적인데? 원래는 이렇게도 가 그죠? 어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본거에요 아 수많은 평행우주 중에 하나를 간거고 이게 끝난거에요 그러면? 이 게임이? 요거 하나까지 했어 뭐야 이게 끝난거야 그래서 재미없다고 한거구나 이제 알겠죠 이거 우리 같이 하기가 이 정도지 혼자 하잖아요 하다 좋아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서 아까 내가 보니까 스포를 아까 이미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 총을 자꾸 주워야된다니까 총을 주웠었죠 저는 그냥 주웠어요 아 봐봐 왠지 좀 쎄하더라고 전세계 통계 볼까요? 23% 별로 안했어 안했는데 이렇게 아니 아니 은근히 또 갈라져있어서 좀 많이 한 거 이렇게 하고 자 갑시다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를 하는거야 쇼게임을 근데 모르겠어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내가 요거 좀 하다가 이제 말았거든요 아 황 감사합니다 아 스토리가 이어져 다 이어진대 이어진대 우측 하단으로 옮기를 여기 이거 자칫 상단으로 옮기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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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요? 이거 세팅하고 있어서 형이 저희들 어? 잠깐만 다시 아 그러니까 지금 안드로이드 중에서 어떤 각 목적에 따른 안드로이드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삼성플라자 같은 곳이죠 이게 안드로이드 파는거에요? 네 삼성플라자 같은 곳에서 지금 아 그렇구나 아 저기 대니얼 있네 아니 과거인가봐 전에 얘기인가봐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랬군요 네 지금 다행히 지금 으 음 아 아 아 아 네 아 네 아 카라 카라 음 아까 대니얼 봤죠 뒤에 대니얼 같은 모델도 여러개가 있는게 아닐까 그쵸 대니얼 모델 아 이제 지금 가는거죠 제품을 언박싱이 사실은 좀 의미인데 리퍼 제품이기 때문에 언박싱이 없어요 오 이렇게 발전을 했어 무식들은 이걸 누리고 산다는거야? 꼭 미래는 이렇게 하늘을 날라다니는게 되게 많아보이지만 내가 봤을때는 우리 미래가 오더라도 이렇게 많이 날라다니진 못해요 법적으로 아마 제재를 엄청나게 할거야 안그래? 그냥 날라다니는게 딱 생각해봐 그거를 교통정리를 하고 날아다닐 수도 있잖아 괜히 불안하잖아 사람의 심리라는게 내 위로 뭐가 날라다니는 드론이 얼마나 발전했느냐 지금 못띄워 우리나라에서 아예 법만 만들어줘 근데 그 법이 사실은 제일 힘든거지 감사합니다 호원 디트로이트 주민입니다 나라다니는 법만은 비슷해 아 그래요? 잠시 드리겠지 아 그래요? 아니 진짜 디트로이트에 살던 사람일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거의 잠잠 지금 잠잠 시간인데 정치 정치 다 감상해놓으세요 저 세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셔야 돼요 감상 다하시고 미래의 도시입니다 아 이제서야 이제 라이트 아 세팅이 끝나니까 끝났네 38년 11월 5일 그 이후죠? 8월 15일보다 아침이에요 아 미쳤다 그래피 필스랑 다르자? 달라요 아 엔드가 엔드야 엔드로이드 icit 엔드가 wake 아 이렇게 하는거야? 왜? 참나 손자신문이 요즘엔 이런거 다 요즘에도 이런식으로 나와요 어 그리너스 1조 최근에 미국인구조사에 따르면 이거 어차피 저장이 되요 넘겨 아 넘기라고? 네 제가 제가 안드레드의 비밀 안드레드의 비밀 불안하게 만든거 깨달았다 이렇게 이런거 큰공을 들였고 어 안드레드의 필요하지도 않은 세부적인 상황마저도 완벽하게 인류를 모방한것이 바로 사이버 라이프식 설계 성공 기법 털같은거 쓸데없는걸 많이 만들었다는거죠 인간답게 끝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갑시다 오 말걸수있어요? 이 사람한테 말걸어볼까? 에이 저건 타이거 아 말을 못걸어 이거 봐봐 구경 애기들 노는거 구경 놀이터 가볼까요 이쪽으로 에이 오 이쪽이 아니 못가 못가 구경은 할수있어 아 감사합니다 일단 원하는대로 가죠 어 저기 조경도 하고 안드로이드가 다하네 이런세상이 오는구나 그냥 여자죠 기다리지마 못기다려 아니 기다릴수 밖에 없어 나는 안드로이드라서 안가져 안가져 규칙을 지켜야돼 안드로이드라서 프로그램적으로 옆으로가 옆으로가 대각선 대각선 인정했냐 대각선을 못가냐 인간이 아 이정도 대각선은 되잖아 그러니까 와 너무한다 진짜 근데 이거 만약에 놓쳤으면 또 기다렸어야 됐네 그러니까 gps gps 어디 저 마우스 버튼 페인트 상점 가기 페인트 상점 가기 페인트 상점 알죠? 어딘지 알죠? 뭐 어디 자 알려드릴게요 여깁니다 페인트 상점 저기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 이 사람 동양인 안드로이드 동양 안드로이드 동양 안드로이드 오 블레이드 러너 개막 아 여보세요 화가 났어 놀러 가죠 이쪽 이쪽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네 못 뛰어 왜 안드로이드는 뛰면 안돼 안드로이드 뭐라고 하네 욕하는건가 아마 안드로이드 막 물러가나 이런거 아닐까요 어디죠 페인트 상점 계속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페인트 뛰면 관절 부품 수명 다른데 엽니다 열려 아이고 뭐 어떻게 아 이렇게 밀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조작이 뭐 현실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게 반지인데 자 접속합시다 응 난 노루표 접속 징 얘도 안드로이드잖아 이게 안드로이드네 세모가 가슴파게 옆에 옆에 이거랑 가슴파 그리고 여기 띠 59센트 지불하세요 이때도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확률이 높 뭐 이렇게 달라지진 않네요 그쵸 안정화가 됐죠 듭니다 이쪽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올립니다 회수하고 물품 수령했고 집으로 가는 버스 타야되요 이런거 이런거는 일부러 이렇게 한거 같애 좀 뭐라 그러지 좀 좀 인간적인 느낌을 내려고 버스도 타고 이렇게 하는거 만든거 같애 레프트 컨트롤 몰라 레프트 컨트롤 레프트 컨트롤 그래 아 이렇게 하면 시장이 바뀌는구나 시야가 시장이 바뀌는구나 보고싶으면 말아요 그니까 자유도가 없으니까 딴데 뭘 가고 싶은 생각도 안들어 어차피 집으로 가야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위에도 막 뭐가 떠있고 어 뭐야 저거 드론? 저거 그거네요 아마존 아 아마존이구나 아마존에서 드론 띄운다고 드디어 띄웠구나 자 가면 버스는 어떻게 하냐 버스는 어딨냐 여기도 여기있습니다 이게 미래 도시에요 오오오오오 봐봐봐봐봐봐봐봐 이것도 내고싶으면 결제? 돈? 그니까 돈 주고싶으면 아있네 어떻게 결제를 어떻게 그래 돈이 있나 그러나 이게 돈이 없잖아 어 그니까 이걸로 해야죠 결제를 아 이걸로 삼성페이로? 아 주인돈이래 주인돈 휴먼 뮤직 난 진짜 한푼도 없네 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때는 휴먼 뮤직이라는 개념이 또 새로 만들어진거에요 안드로일드 뮤직 무조건 기본은 안드로일드 뮤직이야 가자 뭐를 못하네 이게 현실판 노비네 그냥 내 자유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당연히 안드로일드 아 안드로일드 싫어 나 갑자기? 안드로일드로 살기 싫어 안드로일드로 왜 살아? 넌 살수도 없고 지금 안드로일드로 살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응 좋고싫고도 없어요 안드로일드 식을 주지도 않아 그렇지 어? 어 길막 로봇차별 아 어 아 일자리가 뺏긴거죠 일어났어 슈퍼파워 슈퍼파워 게이지 모으고 있어요 아아아아아아 FAQ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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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다 힘을 내 힘을 내 안드로 이도 저 노란색 바뀌었어요 열받았다는거지 안드로이드 얘네가 힘 주면 다 으스러질텐데 도움더 기싸움에서 치잖아 벌금 물어야해 경찰도 사실은 뭐 별생각 없어 다음 일은? 당신의 일자리를 나중에 뺏을테니까 두고보라 아직까지 공권력은 인간의 영역인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이 안해지 경찰도 뺏긴 사람들이제 하자마자 자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서러워 서러운 일을 당했어 서러워 서러워 근데 이게 너무 완벽하게 하다보니까 기계인데도 감정을 어떻게 느낄까 안드로이드는 감정을 지금 못느껴요 그니까 근데 다 라뉴얼같은데가 막 격분을 하잖아 그게 이제 약간 불량품이었던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는거죠 그치 근데 그게 오히려 불량품이 아니고 너무 잘 만든게 아닐까 그쵸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히려 왜 인간얼굴을 왜 만든지 모르겠어 왜냐면 저렇게 하려면 다음단계는 뭐냐 불쾌한 골짜기가 생겨요 너무 불쾌적이며 그러면 어떻게냐면 웃고있는 표정같은걸 해야지 유화감이 없더라고 네 다들 약간 웃는 표정 사실은 계속 웃고 살게되봐 그것도 무서워 그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 걱정돼 그러면서 감정이 들어가게 되잖아 눈이 너무 들지 않나요 근데 안드로이드 격납칸에 들어갔죠 방금 차별 꼬리칸 꼬리칸에 탔어 그냥 안드로이드 움직이는 그쵸 안드로이드는 서있어도 되니까 안드로이드 전용 꼬리칸 네 버스를 탔다는게 엄청난 미션이었나봐요 버스 탭을 통해서 한번 봐요 우리 몇 퍼센트인지 100%일거에요 아마 이거는 뭐 솔직히 다른게 뭐가 있나 어 아 60 아 이거는 퍼센트인지도 없어 없어 그냥 어 여기 싸우는것도 있나 이거 못가는게 있어 이거 못가는게 버스 못타 버스를 못타 뭐야 아 일어나지 않으면 연주를 듣고 아니야 연주를 듣는게 아니야 다른거 아니야 이건 중간중간 다른거고 아 우리가 서브 이거 안들었다 뭐 안한거 있다 뭐 이런거 연주듣는것처럼 뭐 하는게 있는데 안했다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루틴이고 중간에 다른것들이 좀 놓친거 그러니까 이게 잡지 읽는거 연주듣기 이런것처럼 이게 하나가 더 있고 하나가 더 있고 두개가 더 있어요 원래 그러네요 안한게 있어 내가 무슨 별거 없을거 같은데 별거 없지 아무튼 안드로이드의 삶을 한번 살았다 잠깐 아 이게 아직도 있어 단죽없죠 전봇대가 아직도 있어 전봇대가 어 얘 배송왔다 배송됐다 이제 여긴 좀 이제 못살아 좀 동네가 게토지역인거 같아 이게 이게 보수가 안되있어 쓰읍 약간 이런데 사실상 이제 약간 좀 뭐랄까 그 연남동 갬성으로 카페를 만들면 되거든요 이런거 아 연남동으로 엽니다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꺾어 로르를 안했으면 나 이거 못했을거 같아 컨트롤이 훈련이 안됐으면 그대난 컨트롤인가요? 또드와 합류하기 내가 토드인가봐요 뒷거비? 안오니? 안오니? 안와? 뒷겁네 처음부터 뒷거워 받아버릴까 그냥? 하하하하하하 받을수도 없어 달도가 없어서 아 이거 받고싶은 한국어이 아닌데 안받아도 단바쳐요 잔뜩 밀렸어 안드로이드가 우리가 조종하면서 인간의 감정으로 자꾸 몰입하게 돼 개빡치네 여기 있었어요 딸인가 봐요 딸이 좀 약간 표정이 안좋아 웃었어 방금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운이 있어 그 정도는 이제 가능하겠죠 험악하면 좀 굳고 감사합니다 자 둘러봤습니다 응 자 주변을 둘러서 주변을 둘러오기 설거지 값 모으기 선택 업무 쓰레기 설거지 청소기 선택 업무부터 하죠 왜냐면 이거 썩으니까 그럽시다 설거지 값 모으기 설거지 청소기 뒤뜰 설거지 설거지 이쪽이죠 아우 집에서도 안나는거 여기서 하네요 어 이거 되게 있다 뒤에 바로들어버리고 네 못참죠 아아아아 근데 그 메인 퀘스트였어 쓰레기 모아 쓰레기 모으기 쓰레기 대단히 모으기 어디있어 구역 청소 구역 청소 구역 청소 구역 갑시다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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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득템 득템 진짜 지금 샤오미 청소 샤오미 쓰레기통 있잖아요 자동 쓰레기통인데 한 3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런거 안하지 왜냐 안드로이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느끼라면 이런 어쩜 좀 원시적인 행동을 해야되는거야 그쵸 몰입하려면 저 저 또 청소 청소 찾아야돼 청소 청소할거 어이 개도 가짜개야 큐 여기가 지금 강아지 인형 아 인형이구나 아니 그 안드로이드 겐줄 자 청소 청소 저 저 볼게요 어디있나 여기 뭐있다 하나있다 그거봐봐 자 여기 청소합니다 청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주인도 담으래 안돼 가장 큰 쓰레기가 저기 앉아있는데 안 담겨요 공략지에 보면 큰거 사야돼 자 어 위에 번호판도 모았네 저기 위에 오오 번지 간지나게 한번 볼게요 어 큐도 있었어 아 딸 애 보라고 애 보라고 애를 계속 보라고 어 저기있다 저기있어 자 알겠습니다 애 뭐 사고나나보다 저쪽으로 가죠 안돼요 마우스 자 그걸 다음에 유선 마우스를 좀 샀으면 좋겠어 아뇨 키보드에요 아 키보드 아 지금 유선 키보드 어 화면을 좀 다채롭게 자 큐 아 애가 지금 슬퍼 슬퍼하고 자 화면 아 아 여기밖에 못 지나가게 해서 이동을 듣게 하려고 이 장치 개열받게 아 열받네 아 열받아 다시한번 다시한번 나 좀 약간 열받았어 지나가 지나가 받아버려 그냥 아 열받네 뒤로가 뒤로가 아 왜 못 지나가지 다시한번 아 지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애가 아 못 지나가네 아 명령을 내렸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열받아 아 아 뒤통수 때리고싶어 와 어 저기있다 저거 하나 줍자 자 갑시다 저거저거 모으기 사드펜 걔네는 이게 분리수거는 아니네 아 근데 AI의 마음으로 지금 인간의 감정을 느꼈잖아 절 꺼지라고 했는데 네 하는게 AI에요 근데 우리는 뭐 아아 열받아 다시 한번 관련된다 이랬는데 안가죠 에이아이의 마음으로 우린 에이아이예요 봉투 내다번에 버리고 미래시대가 되도 종룡이 안됩니다 아 고지서 늘 날라왔죠 고지서도 저렇게 움직인다고? 저렇게? 고지서가 저렇게? 야 이거 말도 안되네 고지서도 화면 하나에 다 볼수 사실 이걸로 날라오면 되는데 백정으로 고지서가 얼마야 최대한 이제 원심력 자 넣고 아 필수 한번 했고 어 여기 한번 구경할까요? 뭐 없네 어 있다 있다 띄우 띄우 자 여기 내리는거 누가 내리라고 봅시다 여긴 개가 탈지 아 아까전에 그 흑인 안들어예요 그쵸 가서 볼까 타 타 타 어 타 타할수있나? 아 못가 아 안가져 안가져 아 여기도 못나가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못나가 주인님이 명령을 안해 야 여기를 못나가네 주인이 인정을 안해줘 집으로 아 화났어 토드한테 보고하지마 서브퀘스트 설거지감 모으기 저거 애들 왜 도망가 밑으로 고양이야 이거 아빠가 싫어 들어 저걸로 대가리를 뚝배기를 인간의 마음 하지말라고 5천원 넘어 인간의 마음 금지 설거지하기 안드로이드는 설거지만 하면 돼 그냥 사용하기 스캔하기 무슨거보다 손..수레..고장.. 아 내가 해야돼 손으로 아우 귀찮아 주문 주문했어 후원감사합니다 지이이이 그리고 손으로 해 손으로 내려놓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어 저거 어때요 잘하죠 오 디디디 연타 연타 야아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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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찮아 연타 연타 해야돼 연타 연타 계속 나머지 다 해야돼요 연타 연타 지금은 안해도 되는데 사실 아 그러네요 아 지금은 안해야돼 어 근데 약간 미국스타이 청소 방법은 아닌데요? 왜냐면 담가놓고선 끝내잖아 응 앨리스 앨리스 아 웃었어 얘 불량품 같아 내가 봤을때 이 정도는 원래 할 수 있는게 아닐까 어 고맙 감사합니다 계속 딸을 보면서 아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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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을 보면서 계속 웃음을 지고 어 얘 불량품이야 내가 봤을 때 아냐아냐아냐 이 정도는 내가 봤을때는 안드로이드한테 좀 내장되어 있는 비밀같아요 맥주 같다 아 맞아 근데 흑인 안드로이드도 굳었잖아 자기 모욕국 때 그치 그치 거기 웃음이 이상하지 열어 열어 맥주 꺼내고 그걸로 깬다는 말 하지마요 알겠습니다 안드로이드라 했죠 알겠어요 구독감사합니다 페이퍼밀이님 내려놔 여기다가 형님 방향 방향 키보드로 방향 맞추고 내려놔 드세요 자 한잔 필요한거 있으면 또 말씀해주시고 자 큐 한번 봐 나도 같이 보자 어 아이스하키를 갑자기 보게 어 아이스하키 선수의 꿈을 키우나? 이제 아 보지말라 아 보지말라 와 돈드는것도 아닌데 그니까 근데 얘 좀 약간 불량품 같아 그쵸? 쳐다보잖아 자꾸 이런거 바로 멍 때리고 집중하자는 저런거에요 쓸데없는거에요 아니 불량품이라니까 큐 백시 비즈니스 킬러스 1 1층 청소 끝내기 1 잘 시작했어요 나에선 다행히 가고 도ampa 도둑 아 보고도 하지말라 오케이 또 몰래봐 인근이 봐 재밌네 흐흐흫흐흫 이래 올라가는 척 하면서 쭉, 잠깐만 흐흐흫핫 배고 쳐다보는데, 고개를? 계속, 아하 어, 큐? 큐? 택시 그거 여기는 뭐지? 여기? 뭐? 여기 청소 아, 세탁 아, 아까전에 세탁하라 그러지 않았나? 욕실 청소하기 욕실 청소하기였어요 여기는 아니야 이건, 여기는 뭐 없고 나가 합시다 설거, 아까전에 뭐 설거지랑 빨래도 하라고 하지 않았나? 설거지는 아까 하는척 하는걸로 쳐줘요 어 무릎 꿇기 아 눈높이 얘 봐봐 지금 주눅들어있잖아요 아 알리스래 중립적? 친해지면 호의적 이렇게 가나겠죠 이렇게 많이 말을 하면 호의적이 되겠죠 팩 잔작업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정리하기 켜기?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아 다음 어 다음 아이스하키 언제 어 이거 봐 이거 봐 꺼 아 이거 나가 아 끓일 수 밖에 없어 나가려면 이렇게 청소 좀 하자 이씨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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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아 아기 또 올라왔네 은근히 나 좋아해 은근히 따라다녀 은근히 나 좋아해 그리고 여기에 어 들기 이거 치보고 약 약 약 분석 항우울제가 있어 행동적인 총 권총 이게 그걸 수 있어 저 아저씨가 일자리 잃었어 안드로이드한테 안드로이드한테 적게심이 있어 근데 생활은 안드로이드가 있어야지 편해 사용을 해 그러니까 항우우울제를 복용을 해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 저 아저씨가 실직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항우우울제 근데 어떻게 안드로이드를 살 돈이 있어? 실직을 했어도 뭐하는 돈이 아니면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거나 아이패드 가격 정도 스포츠에 관심이 많네 보니까 아이스하키 선수인데 그래서 보고 있는데 학생 때 부상을 당했어 왜냐 안드로이드 하키 선수랑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접고 10년째 방황하면서 해보는 거야 아 그럴 수 있다 볼까요? 1조 미식축구 최상위 경기는 인간만으로 치러지는 등 안드로이드 선수 확산해 안드로이드 선수가 있네 어 그리고 군침을 흘리긴 했으나 근데 사람들은 또 이런 걸 보고 싶을 거야 진짜 더 수준 높은 경기를 보고 싶은 것도 있어 그럼 안드로이드를 도입하자고 할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알파고가 잘 된다고 해서 알파고들끼리 경기가 보고 싶나요? 바둑은 그러니까 알파고 경기가 있고 인간 경기가 있고 아예 다른 분야가 되는 거죠 근데 알파고들끼리 사실 계속 뭐 자기들끼리 딥러닝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맞아 이게 스토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게 있어 근데 그 안드로이드한테도 스토리를 입힐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아 그렇죠 스토리를 입히면 좀 달라지긴 하겠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야 AI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죠 그 혼인 여부와 고용기로 뭐 무인 차량이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아이디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보고 오세요 소원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기 때문에 네 내일도 오세요 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 예습하고 오세요 복습하고 오세요 같이 봐요 물어볼 거야 서로 물어보기 서로 물어보기 알았어요 호원 감사합니다 안드로이드 야구보기 대 하나야구보기 아니 거기 왜 하나를 왜 집어넣어 아니 후원이 왔어요 후원이 아 후원이 알겠어요 그럼 이거 안드로이드 야구보기 하나야구보기 하나야구팀이 안드로이드로 그 변화하기 교체되기 안드로이드로 교체되기 안드로이드 선수로 현나가요? 왜 3번 이건 3번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안드로이드 야구보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고 탭으로 그리고 이거 둘러보면 정리해 기타 기타도 있고 토드 방이 남 남자 아 아이키 선 아이스하키 선수가 맞았네요 위에 옷이 있잖아요 시아크 근데 그냥 유니폼일수도 있잖아요 박용택 유광잠바 이런것처럼 그럴까? 근데 그걸 저렇게 가운데다 티 걸어놓은다고요? 아직 모르고 근데 토드가 이것저것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타도 있지 스포츠도 좋아하지 그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약간 좀 미국애들 고독교 다니면서 이것저것 그정도는 하죠 막 포스터 락밴드 포스터 그쵸 인싸는 맞아 보니까 나 보면서 딱 느낌이 왔어요 뭐요? 한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야? 종범이요 이것저것 좋아해요 그렇죠 이것저것 관심 많죠 관심있으면 그걸 하나 파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장끼로 만들어 맞아요 집어 내가 있을 것 같아 모델 어? EX4 나야 어 노란색 이거 로딩 로딩 자 어 뒤에도 보니까 샤크 아 펜이네 펜인가봐 펜인가봐 그쵸? 이것도 아이스하키야 저거 응? 쉬프트 쉬프트 으응 아 같이 해야 돼 우리들이 연계 같이 해야돼 키본산당 마우스산당 약간 그거 같네요 뭐지? 그거 뭐냐 그 포시픽님에서 둘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 안봐서 그래요 같이 주먹을 쳐야 되거든요 동시에 아 그래요? 게임이요? 아니 그거 영화 펜시픽님 둘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둘이 같이 이렇게 머리에서 혼합일치가 돼야지 주먹이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어 그래요? 흐흫 자아 좋은거 좋은게 좋은 영화네요 한번 보시고 자 나갈까 이제 근데 아직 안한게 있어요 지저분한것들 치워야돼요 토드방 정리하는 저거 확 다 뜯어버리면 안되나? 자크 저런거 지저분한거 다 지저분해 뭘 뭘 근데 AI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저분한건지를 어떻게 알지? 다 지저분하잖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청소도우미 그 매니저님 써봤죠 쓰죠 써본적 있죠 여기 지금 작업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버릴거고 안버릴거를 구분을 하고 이런거를 또 약간 좀 나름 자격증 같은것도 있더라구요 아 정리자격증 이런게 있어요 근데 잘 안버리시던데 나는 흐흫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이불인데 더러워 되게 더러워 예를들어 그럼 안드로이드 입장에서 버릴까요 안버릴까요 빨래를 하는 선택 들어가나? 이불이니까 이불이면 빨래죠 왜냐면은 이거는 그래도 하나의 자산인데 쓰읍 저거 저 과자는? 자산이에요? 이게 이런게 어렵다는거 그렇네 어렵네 인간도 지금 판단을 잘 못하는데 일단 청소 청소 뭐 더 또 뭐해야지 지저분한거 지워야돼 여기서 돌아다니겨봐 아니 그 아니라 뭐 뭐 걸리겠지 돌아다니면 걸리겠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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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봐 이쪽 이렇게 이렇게? 아까들은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안쪽으로 볼까요? 아까 갔잖아 뭐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근데 아무것도 안뜨잖아 이거 떠야돼 화면이.. 화면이 왜 이래 봐봐요 여기 지저분한 것들 치우기인데 왜 이따 저거 저거 본건데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 저 과자 쓰네 과자는 꼭 한 다 안먹고 땄네 저 새끼 과자는 무조건 따.. 어? 따면은 무조건 다 원.. 응? 원샷이지 과자를 딴걸 먹어야지 눅눅해졌다고 또 새거 뜯고 다 했다 끝 끝 끝 아 개운해 끝 아 흥대도 더러워 아 지인.. 아우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아 깜짝.. 진짜.. 아 나 지인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저 미친건 왜 올라와? 청소하고 있는데 아니 아 지인 온라인 일이야? 너 병원 좀 가봐라 아 주인이 내노도 앞에 나타났잖아요 아 열 받네 야 주인이야 그래도 주인 주제 욕실 청소 어 바르솔 아 주인.. 아 기분 안좋아 아 이건 스킵이네요 아니 그니까 불량품이라니까 감정을 냅돼 욕실 청소하면서 이랬잖아 이런건가? 앰모니아 냄새 때문에 이 냄새도 맡는.. 아 그럴 수 있나 냄새 맡겠지 판단을 해야되니까 여기 뒤에 앨리스 방 앨리스 방 여기까지는 여기 무슨 뭐 공사같은거 하던데 저기 저기 왼쪽에 뭐지 왼쪽도 한번 가보죠 일단 여기 먼저 열렸으니까 뭔가 있을거야 서브 욕실 아 욕실이네 정리 바로 해주고 담고 아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있어 일단 하고 근데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그거 허상이에요 난 안드로이드라서 마음이 없어요 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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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보기 어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아 잘하네 예 너무 인간적이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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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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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손이 보인다 손이 보인다 손가락이 보인다 아 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 어 됐어 응 다했어 오케이 혹시 여기서 뭐 만질게 있나 안드로이드의 눈으로 찾아본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앨리스방 이게 무슨 연다 지금 뭐 출입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우 무서워해 오오오 오오오 여기 그 그 뭐지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 같애 안그러면 얘가 이렇게 항상 거 거부를 지워먹을 리가 없어 그렇죠 그런게 있을 것 같애 왠지 느낌 어? 가슴이 아프네 할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네 개가 있네 네 자 먼저 요거부터 요거부터 봐버리기 앨리스 앨리스 이름이 앨리스인데 앨리스 인 원더랜드를 보고 있어요 여기가 이상한 사람 우호적으로 됐어 아 이거 하나 했다고? 너무 쉽네 왜냐면은 대화를 잘 안하는거야 아 해야되는 말만 한거지 요거 요거 들어봅시다 막 막 봐? 뭐야 키가 있어야돼? 열쇠? 유 예 예 한번 보고 예 한번 보고 한번도 보고 한번도 보고 한번도 보고 보거도 보고 보거도 보고 쉬프트 쉬프트 합동 합동 액션 합동 액션 자연스러웠어요 쓱 한번 보고 오 뭔가를 발견 저기 위에 난간이 있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애 저게 밖에 볼 수 밖에 할 수 있어요 저거 다시 한번? 다시? 잠깐만 한번 한거 다시 안 보여주더라고 이게 시원하게 안 떠요 잠깐만요 저 잠금이 일단 잠자리부터 만들자 어 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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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부터 해야돼 일단 정리를 하면 흠 스우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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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배우님의 이름을 암 했다고 인사 스우퍼 이 자는 이름을 따라서 나만 말해 신뢰하기 시작했어 친절하게 말하는 것만으로 신뢰를 엄마 이름 같아 카라가 근데 이게 무례한거야 사실 그치 안드로이드 방패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안드로이드라고 해서 허용되라고 생각하네 안드로이드라고 이해해줄거라는 생각 안드로이드 방패 어 뭐 줬어 아까 전에 그거 열리지 않던거 어어 가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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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천천히 좀 움직이자 나 너무 느려서 톡 터져 죽겠어 난 이러다 잤대니까 이러면 안돼 나는 너무 좋아 이 템포 너무 좋아 아 그래요? 나는 이 템포 못 참겠어 왜냐면 행동이 느리니까 한 번 행동에 백마디 할 수 있어 하하하하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혼자 하면 너무 답답해요 엽니다 따 어.. 뜰에쇼어 뜰에쇼어 돌려버리고 딱 열면은 아 엄마야 아빠가 살이 안 쪘었어 망가지기 전이야 아 네잎클러그죠 행동에 상징 이 감성 되게 한국감성인데 네잎클러그인가 엄마가 죽었어 일찍 일찍 죽어버렸어 아 아 맞았어 어 아파 아파요 네 뚝배기 깨졌고요 이게 애기 어 여기 다친 그림을 보고 뚝배기 깨졌고 나와요 게임이잖아요 아니 아니 안 드레이지도 그런 말은 안 해 하하하하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타깝다 이래야지 제물빡이 아 왜 이래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빠가 엄마를 쓰러듬어 줬어 안드로이드야 저거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부서져가지고 새로 샀잖아요 안드로이드를 쓰러듬어 줬는데 네 박살냈잖아 아 울었어 울었어 안드로이드가 막고 쓰러졌어 울었어 얘 얘가 위험하다는 뜻이야 지금 안드로이드가 스토리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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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죠 그냥 아 그치 아니 내가 설마 말이 안 돼 이거 그럼 진짜 ADHD야 진짜로 아 나 그래서 그래 아니죠 아니야 그냥 내 심심하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 위험해졌어 저 자식이 그니까 이제 약간 좀 긴장을 해야죠 오 보입니다 저 앞에 가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아빠가 일단 주먹부터 날아간다고 딸한테도 자비가 없고 뭐 봤어요? 봤는데 밖에를 이걸 못 보네 밖에를 아까 그거 한번 보고 아니 진도용 이건 뭐였어? 이거? 그냥 보고 끝나버렸어 끝난거야? 이거 그냥 보고 끝나버렸어 다시 한번 쓱 둘러보세요 차사고로 고장 났다고 했잖아 아니 아 그러네 폐소금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봐요 아 이걸로? AI의 눈으로 끝 없죠? 앞으로 이거 보고 싶으면 AI의 눈으로 보자 알았어 알았어 AI의 눈으로 아무것도 없고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응 흠 오프클랜드 한번 타보고 말이야 자유도를 개념을 선택지 개념으로 생각한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저런 아 아 발짝이 시작했어 발짝이 시작했어 발짝이 시작했어 너는 싫어 너는 싫어 너는 싫어 너는 싫어 너는 싫어 너는 싫어 가불기야 그렇다고 해도 안 되고 아니해도 너무 티나 울어버리면 끝이야 그냥 울어야지 또 절어버려 아 미친대끼 아빠가 지금 불안정해 미친대끼 미친대끼 항우 이게 사실은 아빠도 그치 다 비극이야 그러니까 이게 엄마를 잃었고 하여튼 여러가지로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딸이 그거긴 한데 아빠도 되게 수당한 상황이야 저거를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되는데 끝났어? 근데 이거 아까 우리가 뚫은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나중에 연결돼가지고 갖고 탈출하던 거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이걸 발견 안하면 그냥 깨지는 건가 대가리가 어 이거 올클이야 올클? 올클? 오! 그러네 이거 왜 클리어 안됐지? 이거는 앞에 거 몰라 아까 전에 뭐 청소 뭐 하나 1층에 있는데 다 못했잖아 근데 너가 그냥 올라가잖아 올라간 거 맞아 그리고 이거 이게 저장이 되네 우호적이었나 회의적이었나 그러면 이게 작을 안 넣으면 얘랑도 뭐 그게 뭐 없어지고 응 감사합니다 갑시다 재밌네 같이 하기가 재밌다 혼자 할 때 정말 재밌었거든 아 그리고 호감이 없었으면 킬 안 줬겠지 그렇지 그러면 왜 이게 이거 막 뭐 사고로 이런 거 이런 정보가 없는 거야 무수히 많은 그렇지 그렇지 얘 도착했어 얘는 집이 잘 사는 집이야 그렇죠 각 집에 분양받은 AI들의 그렇죠 일상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순풍산부인과 순풍산부인과 AI들의 무슨 각계각층에 사람들이 왜 하필 순풍산부인과 AI 순풍산부인과 아니 왜 하필 순풍산부인과 좋아하니까 아니 그걸 내가 좋아하냐 순종을 잘 못하니까 아니 그걸 내가 좋아하는 거랑 갑자기 책임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려고 이해하게 해주려고 아니 비유가 너무 이상하잖아 AI 순풍산부인과 오줌이네 오줌이네 오줌이네도 아까 보고 어? 오줌이네도 보고 여기 뭔가 좀 공감이 좀 대한민국 비유를 해 비유가 공감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비유를 한지 봉쇠가족 AI 한지 봉쇠가족 요즘 애들은 뭔지를 몰라요 이 친구들은 한지 봉쇠가족 만수 세탁소도 한번 보고 뭐 한수야 야 집 좋다 AI 눈으로 한번 볼까요 아 큐 한번 봐 얘도 거울 한번 보고 한번 감사합니다 이게 이러다가 안드로이들끼리 만날 거야 열어보고 열어보고 어 꺼나려 새 새 새 새 새 탈출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움직여? 어 아 새도 거울 새도 기계네 아 기계야 키워 키워 자 해놓고 이렇게 켜 아아 이건 이게 있네 얘도 새도 빌어먹을 이거는 뭐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 아이보 있잖아요 아이보 손에서 만든 강아지 빌어먹을 안드로이드 세상 씨 뒤로 얼룩말도 잠깐만 얼룩말도 그거 아니야? 안드로이드? 이거는 진짜지 누르면 뭐 움직이는 거 아니야? 다 죽이는 볼게요 노란색 찾아보기 그렇죠 여기 문 안열리나? 없어 없어 그니까 이제 이동해야돼 네 여기 문으로 가던가 문은 안열리잖아 안열리면 2층으로 가버려 근데 저기 안 뜨면 아예 가보고 싶은 맘도 안 든다 어 저거 봐 약간 장애인인가봐 여기 직진 아아 그러네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 나 홈트인 줄 알았어 저거 홈트가 저런 색이 많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멀리서 봤을 때 홈트가 왜 여기 붙어있어 아니 그 뭐지 공원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아티스트인가봐 아티도 있고 근데 부자야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이 장애 장애가 있고 집에 저거 봐봐 능력자야 야 이거 그건데 옛날에 황동으로 이런거 학교에서 했었죠 응 구리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잘 만들잖아 지금 아티스트 아티스트가 아닐수도 있겠다 산거니까 산걸수도 있겠다 아티스트인거 같아 왠지 알아요? 페인트를 샀잖아 왜 페인트를 집주인이 이렇게 잘 샀는데 왜 사 비치 근데 이 맞아요 그죠? 그럴 거 같아 아티스트야 그리고 이건 안 걸려있는거 보니까 자기 작업물이고 나머지는 그냥 돈주고 산거 그건 일부러 그냥 세어놓은거 같아요 이건 그냥 돈주고 산거 이런 것들은 다 돈주고 산거지 맞네 와 저 길이는 진짜 야 갖고싶다 여기서 AI 눈으로 어 1층에 있었어 아 근데 아까는 없고 여기 올라와서 내려와야 될거에요 그죠? 그런가봐 네 자 여기 2층에는 뭐 없죠 더이상 뭐 깨워야돼 칼깨우래 여기 봐봐 칼깨우기 2층에서 칼깨우기 네 여기서 집행검을 깨우겠습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그래픽디자인더들 100명 노동법 위반시켰대 이 게임이? 이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자유도가 없다고 하지만 선택지에 자유도가 많은거지 아 터트려 그릅시다 여기 누워있을거야 아마 칼이 걷습니다 쓱 어어 그림 진짜 좋아하나봐 몸에다도 몸에다도 이거 인정이지 이거 인정이지 세팅창에 호민이 형 집이래 쭈형집 무시하는거에요 지금? 이 정도로 쭈형집이래 뭘 무시해요 쭈형집은 훨씬 넓지 높다고? 훨씬 넓다고 넓다고? 응 더블 칼에게 약 투여하세요 약? 자 여기 약을 찾아볼께요 AI 눈으로 여기있네 여기있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얘는 약을 찾는데 몸에 안좋아 지금 쓱 까고 아 까는게 아니고 싫어 약은 싫어 감사합니다 오 인슐린같은데요 눈을 열어버렸는데 몸에다 너무 안줬나봐 응 랜타 히어링은 정말 프라우저마신이네 아 물어보는거네 너무 빨리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웃음 웃었어 왜냐 콧방귀 콧방귀 딥러닝으로 그냥 이 상황에서 웃는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이해하지 못해 왜냐 고자니까 이해를 못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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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이레짐이 같지 않아요? 야쿠자인가? 너는 이 정도면 야쿠자인데 내가 보니까 이 정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미국 지부장 어 보니까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냥 현지관리 예 야쿠자 같은데 느낌이 있어 아 합동 액션 합동 액션 누르고 있어야 돼요 합동 액션 네 떨어뜨리면 넌 떨어뜨리면? 아 그럴 수도 있어 넣어볼까? 안돼 안돼 알았어 알았어 AI의 눈 왜 호기심으로 가자 AI인데 아니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있잖아 AI의 눈으로 보내니까 떨어뜨리면 해서 궁금해서 이제 떼어볼까? 안 보이는 데서 떼면? 아 지금은 뭐 그냥 야 이거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뼈를 갈았기 때문에 다 디자인이 있네 근데 진짜 거장인가 봐 저 아저씨가 그러네 놔 볼까? 아 그냥 멈춰 그냥 멈춰버려 아아 아하하하 아 나는 계속 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인간의 마음이야 하하하 좋듯이 아 떨어뜨리진 않네요 응 칼을 시카고로 데려와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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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아무튼 응 mejorar 4 확인할 모습으로 давuti 한 작업stoff 오 vowels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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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잖아 아 그 사실 원래 원래 돼 있는 집이라서 그러면 개공사야 진짜로 엘리베이터나 닦고요 닦고요 개공사야 여기서 만든 그 그게 있잖아 구조가 이걸 이게 또 왠지 좀 간지나 잖아요 갑시다 앵몬 됐어요? 랍몬 제가 스토리 게임 할 때 이렇게 할 때 좀 버벅거리는 거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유선 키보드를 사면 되잖아요 아우 왜 마우스 이런 거 바꿀 때 그러면 유선 키보드 하나 사라 유선 키보드가 길지 않아요 긴 것도 팔아 긴 것도 팔아 이끄다 알았어 어 이거 뭐야 형 아니 아니 저거 저거 모니터 이거 LG LG가 아니고 LG 시그네스 아니야? 저게 그 수족관인데 얇은 수족관이에요 그래픽이에요 그래픽이지 누가 봐도 살짝 뒤에 비치는 거 아니야? 어 볼게요 봐봐 앞뒤로 비치잖아 요즘에 요즘 또 나와요 이거는 그냥 그래픽? 아 생물이 아니고 생물을 압축해서 공간을 압축해서 넣었나 문진처럼 레진 이런 거 만드는 것처럼 아 사실 저도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말하고 감사합니다 졸려? 하를 세탁으로 데려가 자 왔습니다 아침식사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라고 해요 알죠 미국에서는 아침식사에 브렉퍼스트 저희 드리기 아 가르쳐준 거예요 나한테? 네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저런 요소들이 하나하나가 다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 솔직히 이런 거 미쳤다 이거 생각만 해도 우리가 AI의 시점으로 봐서 몰랐는데 디자이너의 시점으로 봐봐 디자이너의 시점으로 봐봐 미친거야 이거 디자이너의 눈으로 보니까 사실 이런 거 그릇에 문양 디테일 같은 것도 사실상 그치 기존에 있는 거를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치 근데 이거는 야 이런 건 사실 요런 거는 팀장이 쪼는 거거든 야 좀 더 그래도 부잣집에서 사는 건 좀 다르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취재도 한번 하고 그쵸 어우 차리기 어떤 느낌일까? 저 부자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고 부자면은? 몸이 불편한데 안드로이드가 부러울까? 텔레비전 그래요? 안드로이드가 부럽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볼모음이 들었겠고 그니까 안드로이드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을까? 몸의 일부를 바꿀 수 있음 보기 쉽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상해지고 선택지가 두 개예요 이렇게 그냥 살기 몸을 바꾸어서 영생을 살기 그럼 뭘 고를 것 같아요? 저 아저씨 같은 게 저 아저씨 같은 게 근데 영생이 이대로 살 것 같아요 왠지 약간 조금 그냥 받아들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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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를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체스를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체스를 두 개? 두 개 내가 놓아둬 내가 놓아둬 응?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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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가 혼자 해 혼자서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지 아.. 아.. 자기가 자기끼리 할 수 있어 혼자 하는 거야 그러네 같이 하자고? 밥 먹다가 해 주네 이거 조정을 또 할 거 아니야 스피드 체스 스피드 체스야? 스피드 체스야? 고를 수 있어 안 골라졌어 눌렀나봐 안 눌렀는데 빨리 눌러야 되나봐 스피드 체스야? 스피드 체스야? 스피드 체스야? 갑자기 여기서 스피드 갑자기 여기서 피니컬? 봐봐 눌렀잖아 2번 눌렀잖아 이길 수 있으면 이길해 저 할아버지는 여유가 있네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걱정까지 하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할 때는 흠.. 안드로이드 할 때는 흠.. 아무래도 예술가 하다보니까 뭔가 좀 몰입을 하는게 더 있을 것 같아요 응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다른거 둘러보기도 있었는데 뭐가 그래요? 제가 AI의 시선으로 보기 아 근데 이미 잡은 이상 못보나 봐 잡은 이상 잡은 이상 이제 가야돼 아 뭐 접착제가 있어 잡은 이상 가 잡은 이상 가야돼 잡은 이상 갑시다 아 아까 여기 하나 있었는데 뭐 있었어 잡은 이상 가 아 못먹어도 고야 이게 참 너무하네 잡았으면 늦었지 뭐 아 할아버지도 배려해야지 지금 가기로 했는데 할아버지 냅둬 우와 우와 여기가 작업실이구나 우와 끼워져서 우와 우와 저걸 끼워져서 미쳤다 원하는데 이제 킬을 할 수 있어 와 이건 remove the shit 시트 먹기 우와 이거 해가지고 잠깐 나갈 수 있나? 못 나가네 시트 제거? 아니 잠깐 아까 거실을 못한거 같이 네 저거부터 해야돼 일단 제거하기 야 저거 타고 여기있네 VR하고싶다 이거 또 이거 수동으로 해 기계를 하냐 갑자기 여기서 수동이고 저건 자동이야 등잡을 수 없네 작업실 청소하려 AI 시점으로 저거 하나있고 여기 하나있고 세개 네개 찌잉 진짜 AI같다 찌잉 한번 살펴보는게 자 어 채팅창이 진짜 철학적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거 수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AI가 했으니까 자동이래 맞네 자동이지 올려놓고 어 뭐야 저거 골드버튼이야? 딴 데 또 여기랑 택배랑 여기랑 치우고 진짜 그림 저 그리는거 봐 저 할아버지 열정이 대단해 대단한데? 자 저기 저기 여기 있어 큐 아 그림이 대단해 대단해 멋있다 그니까 페인팅부터 해서 다 해 저 할아버지 그러네 조각부터 다하네 미쳤어 아까전에 잠깐 뭐 있었던데 저기 저기 끝에 어 얘가 또 또 하나 있었어 뭐 하나 페인팅은 또 원시적인걸로 아까 네개였는데 네? 네개였는데 늦었어? 주워서 담는것까지 해서 두개를 하나로 지켜놨어 예술을 계속 보게 되잖아 음 평가도 물어보고 그러네 패스도 하고 계속 뭔가 좋은데? 애매한 선택을 계속 훈련을 받잖아 그러네 카우 카우 근데 내가 이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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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해봐 해봐 그려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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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보래? 그려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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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이거 안해본거죠 형 응 이거 안해봤어 그전에 그 안했죠 거기서 아까전에 설거지 청소 꼬마이랑 거기 좀 하다가만 봐 대상을 그릴 찾기 칼에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거 봐봐요 조각상을 그릴 수도 있고 색상을 그릴 수도 있고 색상을 그릴 수도 있고 뒤돌아봐요 또 뭐 없어요? 여기가 끝이에요 네 AWD가 세개중에 하나요 위에도 있나? 내가 봤을때는 칼에 그림말고 칼을 따라하면 왠지 따라하는거 같잖아요 안드로리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걸 그려야될거 같아 오히려? 어 근데 이걸 한번 더 꼬아서 여기 왜 꼬.. 너 왜 꼬.. 칼을.. 예측을 벗어나게 책상 한번 그려보는거 어떨까요? 아닌가? 책상은 책상은 진짜 인간이 어떤 그냥 예술적인걸 이제 카피한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쵸? 제일 없잖아 책상이 왜냐면 이것도 이미 만든거잖아 그렇지 이미 만든거고 그러니까 피해서 이걸 한다고? 그럼 칼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실망했다 내 그림 안 따라가다니? 내 예상대로 했다 창의적으로 하려고 집착해서 책상을 그렸다 그러면 칭찬해주는거 아니 B S 왜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미대입시할 때 이제는 저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제는 석고 석고 소모를 했지만 이제는 저런 자연물을 가지고서는 하는걸로 이제 미대입시로 바뀌잖아요 어 그러니까 세팅창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래요? 그만 꼬아 완벽하게 똑같아요 현실을 복사해버렸군 시 합성하는거지 그치 계속 하라고 그러잖아 내한테 응 계속 자기가 어떻게 할지 생각하라고 그러고 에이아이한테 자꾸 생각하는 걸 훈련시키고 있어 저 할아버지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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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정체성 정체성 어때요 이건 키보드 담당이 알아서 인간성 인간성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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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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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죄인같은 대접을 받았어 나도 그러니까 괜히 하 그냥 난 태어났을 뿐인데 너때메 이렇게 됐다고 항상 해 그래서 자기 해석을 섞기 시작해 이제 눈을 감고 위아래로 자투위치 같아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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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도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서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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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죠 생각하고 있죠 저어? 저 수많은 램 CPU가 미친듯이 돌아간다는 거 자체가 어? 어? 진짜 이게 엄청난 거거든 이게 사실 저 이게 연트라는 거는 사실상 이게 영역이라는 게 연산 처리 양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저 이게 쉼없이 돌아간다는 거 자체가 복사는 할 수 있어요 저 할배는 못따라가는 경지야 사십사 너무 감사합니다 어? 어? 왠지 아들내미 같아 안드로이드 아냐? 아들내미 왠지 딱 봐 아들내미 같지 않아? 나이 차이가 아악 역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니 젊은데 좀? 비염빙이 막둥이였지 아 나이 차고 네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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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너무 gerd 감사합니다 경계하고 있어 질투하는거고 약했나 딱보도 약쟁이네 캐시 이때면은 그냥 이렇게 뭐 카카오페이 이렇게 성공 아니까 돈을 현찰 달라고 따라온다고 이렇게 방금 이렇게 찾아와서 감정적으로 하는 장면이 안나오잖아 아 그렇죠 아 안된데 왠지 왠지 아들이 부람부란 한데 한 듯이 한번 슬쩍 나를 봤어 그래서 강하게 못해 봐 빚고기 빚고기로 가 이제 예상됩니다 빚다가 잖아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질투하는 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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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의 그림을 그리스도 안 하고 너는 누구를 사랑했다고 너는 내가 사랑했다고 아버지 내가 사랑했다고 내가 사랑했다고 내가 사랑했다고 사랑도 안드로리다 뺏겼다 일자리도 뺏겼다는 사람이 있고 얘는 계속 뭔가를 뺏었다는 그 감정을 받게 돼 그렇지 그렇지 맞네 어우 나는 여기서 뭔가 좀 큰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명을 쓸 줄 알았어 고함 감사합니다 끝났어? 거실 좀 안 봤죠 56% 완료했어요 안 본 게 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좋아요 네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견을 못 한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 뭔 소리야 그게 너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이렇게 뭔 소리야 그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은 귀찮은 것 뭘 귀찮은 거야 결국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나고 나서 어 안 해도 살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나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안 하면은 안 지나가게 게임이 안 끝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는 그렇지 서브캐는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거는 이런 건 아마 이제 중간에 어떻게 다른 식으로 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캐를 안 했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말라 아 조바심 내지 말라 자 가시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5일 아 거기네 또 미식 주꾸네 찌미 스파 11월 5일이면 어 얘 계단아 이거 아까 전보다 좀 앞에 아닌가요? 11월 5일이면 아까 11월 기억이 안 나 그래 앞이 해? 뒤인가 보다 안 들어도 안 돼 안 들어도 안 돼 못 들어가 안 들어도 못 들어가 근데 들어가? 안드로이든 되나? 나 안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게 뭐야 근데 이 정도는 자유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시장을 못하잖아 어? 이거 갖고 자유도라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시장하는 거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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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쭉 봅니다 잠깐만 3개 4개 5개 닝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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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겐이래 안드로이드 시간 걸어서 보고 있어요 아 일본 안드로이드 시간 걸어서 일본 안드로이드인가요? 자 자 무슨 일이지? 안드로이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텐데 어 좋아 역시 약간 좀 밥딜렁 같이 생겼죠 어 나한테 한잔 해주려고 레게 자랑이 됐어요 레게 자랑이 빛고져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한테 야 이때 이런 게임을 한다고? 의존을 너무 많이 하지만 불신이 같이 있어 근데 아까 떨어졌던데 살았나보다 그지? 아 저기 얼굴 보고 크아 남자는 뭐 안드로이드랑 인간이랑 다 똑같네요 거울 보고 어플이기 한번 보고 아까 뭐 있었는데요 이쪽에 이중적이야 대하는 태도가 거기 화면 좀 돌려봐봐요 이게 돌린 겁니다 아 그래요? 나갈 수 밖에 없어 아니면 이거 이걸 눌러서 뭐 눌렀어요 이게 시야 바꾸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오케이 한번 봅니다 앤더슨 경위찾기 얼굴에 다 그니까 인간한테 스캔을 한 번씩 다 해야돼 뒤집어 뒤집어봐 아까 전에 앤더슨 아까 봤잖아 그니까 저 사람들한테 다 스캔을 하려고 그니까 저 사람들한테 다 스캔을 하려고 이거 또 봤었는데 앤더슨 얘는 불일치 이런걸 한 번씩 해야돼 마약거래 어 뭐야 나도 82년생 오우씨 이렇게 젊어 회계사인데 현재 무직이고 범죄기록은 마약 거래를 한 번 했습니다 회계사면은 이제 이때되면 무직이 되나 버리는구나 회계사면은 이제 이때되면 무직이 되나 버리는구나 범죄기록은 없고 무직 그러니까 sky 구두노동자 구두노동자 털링인가? 이 사람 얼굴이 없으면 안되네 뒤통수는 못하네 조나 그레이어 무직 목숨 지미 피터슨 개인사업가 자영업 가주 인증 이거 스캔 성능은 확실하구만 무직으로 떴으면 의심할뻔 했는데 음주운전 보안요원 저 지금 가려져있는 사람하고 저 등 돌려있는 사람을 못봤어요 아 그럼 저 옆으로 와서 시어를 봤어 아니 이 사람도 못봤다 없어 보안요원 이쪽에서 와서 이 아저씨 땜씨 관리자 아 못보네 앞으로 안가져 얘는 안돼 뭐 말거려야되나 저 아저씨 너무 수상해 지금 어? 이렇게 해서 보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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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고개를 왜이렇게 못보나? 야 이 미치겠네 스캔 보라버리 딴데 한번 가봐봐 아니 저 화장실 한번 더 가봐봐 아 화장실 한번 더 가봐봐 없어 안으로 들어가게 여깄어 친구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갔어 뭐 됐는데 끝이야 뭐야 안드로이드 여자 화장실 못가냐고? 못가지 지금 안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지금 안들어져 저 아저씨 어떻게 해봐 아 저 아저씨 얼굴을 어떻게 보지? 들어갈수도 없어 소원 감사합니다 아 저쪽 끝으로 가서 이렇게 볼까요? 바 안으로 들어가게 바 안으로 못들어가고 못들어가지 바 안으로 딱 붙으려 딱 붙으려 저게 딱 붙으려 저쪽 끝으로 가서 끝으로 가서 볼 수 있어 아 각을? 아 바드 그 터널각처럼? 죄송합니다 안대 안대 이게 안돌아가 헐 대가리가 안돌아가 이렇게 해서 보게 와 안돼 뭐야 이거 아 진짜 야 니 얼굴 좀 보자 아이씨 이 새끼 진짜 수상하네 어 여기 뭐있다 계산 계산병 어 됐다 아아 경위가 이렇게 됐어 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나? 근데 화장실에 갔다올게 자 약간 아직은 좀 워밍업 단계인거 같애 제가 갑니다 1번 루테넛 앤더슨 제 이름은 Conner 제 이름은 Conner 제 안드로이드가 사이브라이프 제 사이브라이프 제 스테션을 찾고 있었는데 그분은 어디에 있었어 그분은 어디에 있었어 그분은 아마 그분을 먹었을때 그분은 아마 그분을 먹었을때 그분은 그분을 먹었을때 그분은 그분을 찾았을때 뭐하러 왔지 뭐하러 왔지 그분은 저녁에 이 밤에 사이브라이프 안드로이드가 제 사이브라이프 안드로이드가 이 작업는 그 직원은 루테넛 앤더슨 저 사이브라이프 이 사이브라이프 안드로이드가 저 사이브라이프 안드로이드가 제 사이브라이프 안드로이드가 열받았었어 나도 열받긴 했어요 사실은 주장해 강하게 강하게 힘은 내가 줬어 탱크 한잔 더 사줘 당근 채찍고엔 당근 이 아저씨 한번 원샷 받았지 돈을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호의적으로 해줘야 되네 그래야지 약간 좀 호의적으로 올라가네 응 하아 혐오사이드 말이야? 살인사건이라고 했던가 어? 저 집에서 살인받았네 아까 그 집엔 다르잖아 그 집이야 이게? 응 아까 이름은 무술 없었던 것 같아 그 집이야 그냥 그 용어라 그냥 그 용어라 참는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야 뭐야 왜 용어라 에이아의 아니 모두 와달라는 거였어? 나간다 뭐야 애들 왜 나가 갑자기 나오라는 거였네 말길 잘 알아들어야겠네 아 저 새끼는 저거 말을 따위로 하냐 근데 저 씨 솔직하게 얘기하던데 언제 우리한테 무슨 얘기해주는 거 봤어? 앵커도 있네 저런데도 부르는 건 능력자인가 봐 이 사람? 이 경찰 예? 예? 이 앤더슨? 앤더슨은 당연히 그렇지 경위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가는데도 응 발언권이잖아 경위잖아 경위 그니까 무능한 경위도 있는데 동일한 직책 자체를 갖고 있는 건이 있어 정말 웃음 그냥 말해 그냥 말해 결정을 안 해 몇 년을 받았다 몇 년을 받았다 몇 년을 받았다 몇 년을 받았다 뭐지? 네 안녕 그 집이 아니잖아 예지 그 냄새 우리 문을 열어둔다 그 문을 열어둔다 그 경찰의 이름은 카르로스 몰티즈 그녀는 그녀는 리픽을 일단 들어야 들어야 되지 않을까? 리픽을 먼저 듣고 오케이 어깨 어깨 너무 뭐 나만 놀러셨다 음 안다 내가 atual의 해칭 contact 저쪽 뒤로? 아니. 국왕기인가? 국왕기인가? 날라붙은 T 날라붙은 T 또 한 번 불러 A는 OK 콤비지트 오스 콤비지트 오스 티라시 장롱 열어주세요 바로봐 어 날띵 노띵? 노띵노띵 딴데 여기 하나있다. 아까 봤던거잖아 저기 아니야? 새로운거 아니야? 오 오 지문이 없어 안드로이드가 담갔을 수도 있다 그러네 오 빼봐요 아 프랑도 볼 수 있어 프랑도 볼 수 있잖아 이거 나 안드로이드가 범행에 연료가 돼있어서 안드로이드한테만 줄 수 있는 힌트를 준 줄 알았어 흠 음... 글꼴도 얼라이브라는... 얼라이브라는 안드로이드 찾으면 되겠네요 나는... 나는 얼라이브다 아 문자가 해줄게 아 여기... 마약이 있고 흠 사망의... 까르로스 오티즈 오티즈 다 했어요 얼굴? 얼굴 두개 했어요 얼굴 세개에요 여기요? 두개 두개 세개잖아 입 입 입 입 입 입이 이거야 아 그래? 여기 두개 아래 두개 근데... 하나도 여깄죠? 지문 절도 및 가중폭행 범죄 기록이 폐고성 폐고성 해보세요 자 이거는 어... 오오오옷 이면서? 봅시다 아... 넘어졌어 넘어졌어 넘어졌고 구당땅땅 응? 피해지 않고 팔 찔렸어 팔에 찔렸고 어 여기서? 반서들이? 구엉에서 왔었고 무악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온거죠 처음부터 봐봐요 틀렸고 오오오옷 하면서 이렇게 와서 네네데데데데데 28번 이쁘다 응 Cap 28번을 죽겠지 이럴 정도로 왔었으면은 약간 좀 그거 아닙니까? 모노킬 그쵸 근데 안드로이드가 그정대로 공부를 듣겠어야되네 불량품중에 상불량품 아 4개있어 나가지마 나가면 못돌아올수있어 여기를 다하고와 봉투 봉투 봉투아니었나? 봉투 아까 떴는데? 아니구나 문짝이였구나 봉투욕 아영스에.. 안드로이드 섹스가 공식적으로 더 좋다고 밝혀져 여성분들 미안하지만 플라스틱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안드로이드 섹스 어... 설문교석 조사가 나왔구요 여러 가지 플라스틱은 이길 수가 없다고합니다 음 줄여서 안드섹스라고 하는거 어떨까요? 왜 그걸 줄여요? 아니 왜 줄여? 발음하기 너무 기니까 줄일정도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안드로이드가 감시를 개인정보로 수집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가 좀 못 믿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나가고 탭으로 나가서 창밖 쓸데없다고 보기하지? 의미가 있나? 여기 뭐라고 있는데? 과도 홍기는 여기서 가져갔어 여기서 이런 창밖을 이거 이거 아니고 문자 이거 이거 두개 일단 앞에 있는거 눈앞에 있는거 이거? 이거 없어? 쭉 봤어요? 뭐 아무.. 뭐 없지? 좌로 돌려봐봐 뭐야 이런걸 왜 그냥 뭐가 있겠지? 다 파놓으면 좋아 제가 하세요 저 아래 방맹이 자 방맹이 들었죠 살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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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한 충돌 티리움 티리움 티리움이라면은 다시 말해서 안드로이드를 쳤다라는거죠 손은 손잡이는 사람이겠죠 지문이 있어요 그럼 얘꺼겠지 깔을 넣었어요 깔을 넣었어요 그럼 왼쪽으로 가봅시다 나가 아 F 재구성 오우 오우 토르같이 쫙하니까 딱 붙는다 응 공평평이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불량풀 먼저 공격을 당했네 정신제 충격 안드로이드 범죄가 많아 다시 말해서 순서를 치면 먼저 여기가 왔기 때문에 두벅 맞았고 안드로이드가 세방 맞으니까 맞으면서 칼을 들었고 아파 아파 칼을 뒤집어서 이대로 못살아 이대로 못살아 이대로 못살아 그리고 스물여덟번 담갔어 그다음부터 안드로이드가 고통을 느끼는 아픔을 근데 안드로이드가 감정들이 생긴다는거지 이런게 계속 보여주는 사건들이 아까 대니얼도 그랬고 그러네 자 보거하기전에 하나 더 있어 바닥이 하나 더 있어 바닥이 하나 더 있어 저 여기 있는거 이거 근처에 하나 있지 않았어 뒤돌아 봐 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탁자 뒤에 탁자 뒤에 여기다 따야돼 못가? 아 얘때면 못가 안드로이드가 무시하네 여기다 어떻게 이제 몸싸움에 흔적이 있구요 끝났어? 이거? 오케이 이거 혈은 봤죠? 아냐 못봤어 근처로 가요 저기 19일 이상 하나 남았어 중독 중독 여기는 봤잖아요 아 이거 안봤네 저거 가야지 저 전등 전등이 아니라 전등이 아니라 아까 저거 잡지 아유 진짜 비켜줘 비켜줘 우리는 안드로이드니까 비켜줘 알았어 알았어 느려 터져가지고 으이씨 자 읽기 이거 봤잖아 봤는데 앉아 세트잖아 나가기 이거 문쪽으로 가야되는거 같아 왜요? 맞죠? 맞아 문쪽에 맞아 뭐냐고 계속 먹게 되죠 아 이거 라면 라면 스프야 이거 근데 너무 심하다 이러면 끊을 수가 없지 어 보단인가 안드로이드의 눈으로 봐라 뭐야 아 여기 시야가 안 돼 응? 어 있어 있어 흔발이 안에서 밖으로 나왔어 K52 한국에서 만들었네요 여기로 나갔겠지 아 5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관보다 나 경관 한방 먹었죠 신발작용 뭐야 그러면 그냥 아 봤는데 얘기 안하는거구나 그냥 응? 경찰관거 경찰관거 경찰관거였어? K52는 뭐야 그러면 왜냐면 아무튼 아니래 그니까 얘가 지금 약간 안드로이드를 약간 감싸주는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 안드로이드 주는거 봤잖아 감싸주는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얘는 응 저는 지금 집중을 못하긴 했지만 흐름상 얘가 뭐 누굴 막 덮어주거나 이런 지금 스택이 안 돼있어요 아 이거 다 먹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하면서 아시겠지만 집중하기 힘들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지금 응 조작하기도 지금 벅차 지금 초갈 흐흐흐흐흐흐흫 초갈 컨트롤이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있어 여기있어 노란색 여기 노란색 앤더슨 자 앤더슨 아녀씨 가 가 가 앞으로 가야지 아우 갔는데 자 1번 1번 루티넌트 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 응 쟤 나 나 나 다 시작 냉장고 거짓말로 말할 수도 있네 음 그렇구나 맞네 일부러 안드로이드 편에 쓰려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침술로 해서 어 빨리 해야 돼 잠깐만 뭐 아 지금 화련네 아 아 아 잘못들었어 방망이였구나 아 아 아 집핀욕이 왜이러냐 방망이로 그렇지 반대로 반대로 가 왜요 무능했어요 아 아 내가 반대로 들었어 안드로이드 가 뭐를 찔렀냐 형이 절약해 형이 절약해 형이 절약해 형이 절약해 형이 절약해 나 정원으로 얘기해주면 말해줌 나는 인간인 인간의 inhabited 어? 도망갔잖아 응? 뭐가 뭔지 모르겠어 화장실! 화장실도 안 가봤잖아 긴장했어 나한테 실망했어 임무 실패 형 왜 이렇게 무능해요? 다시 할까? 다시 할 수 있대 그러면은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몰라 다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해 궁금해 이 루트 다시는 없을 것 같아 이거 왜 돌아가서 그러고? 내가 안 들었어 어? 여기 걔네 폭력배 폭력배 라니 흠흠 나름 얘도 아픔 있는 사람이야 아픈 폭력배 천둥이 치고 음 심장하죠?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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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야돼 저기 한번 갑니다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쑥쑥쑥쑥쑥쑥쑥쑥 여기 뭐 하나 있죠? 애기는 항상 저기 있네? 저기는 애기자리인가 봐 여기 LED 이런 것도 이런데 좋아해요 어우 애기한테 한번 말걸기 애기야 없네요 저작관계 그리고 기계의 눈을 한번 바라봅니다 쓰읍 없어 없죠 그리고 2층에 한번 갑니다 아니 여기가서 한소리 한번 듣습니다 아니아니 어? 지금 관심이 없어 티비보는거네 먹고있네 어어? 볼만한데? 볼만한데? 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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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악물고 안보죠? 이 악물고 안봐요? 아 거기 안챘다봐 그쭈? 어어 앞에 가려볼까요? 아 내가 비켜지네 저 올라가겠습니다 밥 안차리고 올라가기라고? 밥 안차리고 올라가기 왜냐하면 이걸 식사를 차려버리잖아요 네 서브키를 못해 2층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서브키를 못해 그게 서브키라고요? 숨겨져있는 음 그런거야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때 가지 가지 그래? 알겠습니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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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흠 흠 올라와 안 돼 막혀있어 What are you doing? 빨리 안해? 빨리 안해? 야 한소리 듣잖아 아 이게 선택지였어 빨리하는거랑 늦게 하는거랑 빨리하는거랑 늦게 하는게 있었어 한소리 듣네 그냥 아 듣기전 할걸 썩을 자자 아 이미 돼있네 이거 하나 옮기는거 이거 이거 화내 법해 이거 갖다 주는 것도 아니 지가 갖다 먹던거 다 해놨는거 에이 애 따위 처먹어라 이 새끼야 이거 너는 맛있게 먹어 나도 뭐 기름같은거 물? 렙킨? 물 렙킨 물 물 물 어 누구 먼저 따라주냐에 따라서 애 먼저 아 누구 먼저 따라주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진거 그런거야? 그럴거 같아 왠지 그냥 느낌 마이 펠리 형 그 전 조작에 신경쓸테니까 대사를 많이 예 사과하세요 좀 이상한데 좀 이놈들아 기다리기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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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곳에 가고싶은데 안되네 무슨 문제야 무슨 문제야 너의 삶을 꿈꾸지 너의 삶을 꿈꾸지 에이? 이거 쉽게 생각해 너의 삶을 꿈꾸지 내 삶을 꿈꾸지 내 삶을 꿈꾸지 도망간거야 죽은게아니고 살처믄 빠졌어 얘가 응 투드봄 약간 정말 시끄리다 someplace 좀 할스케장으로 아니 뭐 좀 집착이 뭐 폐기사한테 가격 날 버렸다고? 폐기사 깐 있었잖아 폐기사건 있었잖아 펜기사짓 아 폐기사 맞잖아 아아이고 hard 어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지키려다가 깨진거 아니야? 이런거? 전의 안드로이드가 거기 있어 움직이지 않기 아무것도 안하기가 있어 근데 이건 해도 되지 기계의 눈으로 보고 아 움직이고싶은데 아 제일 어려워 움직이고 아니아니야 지금은 움직이지 마 왜냐면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크게 반응을 못해 조금 움직여볼까? 하지마 하지마 안돼 안돼 하지마 하지마 지금은 약간 좀 쟤한테 약간 뭔가 호감을 약간 사야돼 아 못참겠어 어 지금은 일밀히 움직여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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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민해 예민해 미도라이스 살짝? 아냐아냐 아이씨 걸렸어 명령에 걸려서 아냐아냐냐 아냐아냐아냐냐냐 깨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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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constante 나도 모르게 눌러 하지만 안돼 어 이미 눌렀어 움직여가지고 이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아 그런거야? 이미 움직여가지고 이게.. 야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이걸 뭐..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미 여기로 넘어와버렸어 내가 아 진짜.. 이미 불량.. 누른 상태에서 선택이 됐어 이건 너무.. 난 살짝만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내가 원한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원한 미래가 아니.. 아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서 이거를 망설이게 해놔 짜증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놓은 거 해야지 우와 명령을 깨고 있어 지금 내가 불량품이 됐어 으악 깨졌어 어 자유가 생겼어 아 이걸 깨면은 이제 그때부터 앨리스 보호하기 약간 좀 자유도가 생겨나 보다 토트 잘 돼 두 개를 할 수 있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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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트 털도 털도 토트 털도 토트 할 말 있어요 토트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우 자자자자 야야야 그렇게 해 아아 그거 없어 스턴건 스턴건 우와 미친놈 이거 현대 풀었어 미친놈 우와 저거 없어야됐나? 그런 게 있었잖아 그저 원래 다른 거 있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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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같은 거 있을까? 무기가 어디서 나오자고? 여긴 다른 방이에요 맞겠지 아 어 이 방에 아 기타 같은 거 있었잖아 아빠 방에 아 기타 같은 거 있었잖아 그거를 사온다고? 그거를 사온다고? 어 뭐 이건 뭐야 오 야 그래 롤 했지.. 롤 했지 롤 했네 룹했네 롤 했네 르리 형 어 Home Come here BITTS 이 자식 이.. 느려, 느려! 오, 막avor!! 연타!!! 연타! 연타로ф하는데!! 펀치! 이 자식 깔아 때리지 마 이 색끼야! 피하고! 어... 안되지 이 새끼야 어 Billy 피하고 아 버튼을 연타 하니까 이 티를 대신 맞이 아우 새X 페인트 벗겨졌어 페인트 벗겨졌어 불량품이 되어버렸어 나 어떡하지? 선택하는게 있어 쟤한테 가는거랑 탈출? 이어진게 걸어가네 눈열기 도망가기 못눌러서 선택을 못했어 고르다가 아 맞았어 피해야돼 집중해 피해 피해 아 못눌렀어 피하고 연퇴 오케이 치우고 도망가 피하러 피하러 오케이 자 너는 도망가 자 그 다음 나야 어 내 차례 오케이 어 오케이 가가가가가가 잠깐만 기계의 눈으로 한번 봐 오케이 도망가 응 응 경험자로 있으면 큰일났어 선택 쓱 콕 오 오 오 이게 그 명령을 안 지키는 순간부터 자유의지가 생기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네 그럼요 자기가 판단하니까 다 깨서 안 잡고 싶어도 잡아야 돼 이건 아이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옷이 에나멜이네 에나멜 재질이 프라모델 색칠하는거 네 너무 빤딱거려 오 몇 퍼센트 도망가 몇 퍼센트 궁금해 응 35번 맞네 음 아니다 적지 적은거지 안 도망가면 뭐하지 아니 음 안 도망가면은 다른 데 도망가는거 아니까 뒷문으로 도망가거나 뭐 아니 이거는 그냥 도망가는거고 안 도망가는게 있나봐 안 도망가고 그냥 말 잘 듣는 착한 순종적인 안드로이드 아 아니면 아까 나갔을 때 버스가 오는걸 봤잖아요 버스를 안 탄다? 아 아 나 아빠 방에서 무기를 갖고 오는거 아 그 서랍에 권총이 있었잖아 그니까 그걸 챙겨왔어야 돼 근데 내가 순간 착각해서 끝에 있는 방이 아빠 방이고 가까이 있는 방이 애기방인줄 알고 간게 바로 들이닥친거야 맞네 맞네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게 더 좋아 뭐가 더 좋아 아빠 안 죽였잖아 그니까 총을 갖고 있다면 나올 수 있잖아 안 죽이고 그니까 그니까 25년 중 가장 즐거운 파티였고 25년 중 가장 즐거운 파티였고 한 번에 가면 제가 물어봐서 내가 여기 뭐하는거야 내가 커피 파티가 싫어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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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니까 육우 그니까 호칭을 높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박사님은 왠지 약간 뭐랄까 휠체어탄 약간 부잣집 알 수 있는 박사같은 느낌처럼 손익결같은게 있잖아요 아 그 엑스맨? 그 박사님? 자 따르고 오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조작해서 해방되니까 훈수가 장난이 아닌데 아니 훈수도 써야될까? 아니 훈수도 써야될까? 아니 훈수담당이니깐 자 전화한다 자 전화한다 어 안돼됩니다 어 뿌리 꺼져있네요 켜져있네요 그 아들인가보다 아들놈이 아 불안한데 또 아 불안한데 2층 2층 어떻게 가 안드로이드 눈으로 보자 되겠네 현금 현금 돈 필요하다고 해서 잡고 데려가자 습격할 수 있잖아 그죠 방패로 해서 쓰자는거야?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습격할 수 내가 없을때 무방도 상태잖아요 아니 저는 아빤데 어떻게 하겠어? 아 이게 전화는 좀 이상한 놈이야 난 또 아빠 야 내가 봤을때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하겠지 아빠를 어떻게 하질 않지 당연히 날 뭘로 하는거야? 아니 아니 생각을 해봐 아빠가 아빠가 죽으면 큰일나는거지 아 있네 있네 노콜을꺼 그랬나?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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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내가 도와줘서 내가 도와줄게 좀 이상한 놈이네 좀 이상한 놈이 좀 이상한 놈이 내가 다 내게 될거야 나중에 그냥 내 혜택을 생각하는게 내 혜택을 생각하는게 아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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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설득 설득 충고 아니 무슨 충고야 싸우자는거니까 설득 나랑 대화도 안해 액션 개얼받네 이거 어려워 돌려버리네 저걸 아빠를 돌려? 아 반격하지 않기 아 이것도 내가 또 깨나 안깨나 이게 있네 근데 이제 상황이 되게 그거 나오겠지 반격하게 되겠지 어 사모 아 아 그런 생각을 해 아 뭐야 반격하지 않기 안키 안해 스톱 어 깨잖아 야 깨잖아 아 이건 어쩔 수 없는거구나 어쩔 수 없는거구나 어쩔 수 없는거구나 어쩔 수 없는거구나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거고 아까 그 여자는 참는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아마 그것도 어쩔 수 없는거 같아 왜냐면 계속 가만히 있으면 지능이 안될 수도 세월아내리 세월아내리 에어 아이 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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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죽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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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냐 어디서 내가 널게 내가 내가 널게 말해 내가 내가 널게 말할까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알겠어?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Carl, 아니! Carl, 아니! 방금 진짜 안드로이드같이 움직였어 물음이 좀 딱딱하네 Carl... 어... 오, 진짜 이거 잘만들었다 러지않은 기술이야 아, 부서지기 쉬운 기술 오 눈물을 흘려 마이크스 기억나? 누구를 잊지마 누구를 잊지마 너가 누구를 잊지마 아까도 말해줘 아니 아니 아버지 아니 제발 아버지 너의 죄다 너의 죄다 너의 죄가 없었을 때 너의 죄가 없었을 때 그래서 얘를 처단을 하냐 안하냐 지금 도망가겠지 얘가 몰리겠지 그러네 보소이 보소이 느려 리오를 잘 설득을 했다면 뭐하면 안할 수도 있겠다 내가 죽였을 수도 있겠다 응 아 반격 안하기가 있었는데 눌러버렸대 눌렀어 너가? 그 짧은 시간동안 아무것도 안하는걸 좀 기다려야되는데 버튼을 그냥 S있길래 딱 눌렀나봐 괜찮아 뭐 어때? 게임이야 그래 게임이야 선택이지 뭐 인생이라는게 그렇잖아 마치 주식을 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너가 너도 모르게 그냥 하는거야 이게 맞아 근데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움직이는 거는 똑같은 결과야 똑같은 결과야 결과는 다르지 너의 주식처럼 못참아 너의 주식이 인생과 똑같은데 지금 하는게 어? 너도 모르게 하네 오가닉커피 아 탈출했죠 박동원 감사합니다 블랙박스 있을텐데 억울한 상황을 만들려면 블랙박스를 빼야되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그렇죠 아 수고하러 왔어 무인버스인가보죠 테슬라 정점이야 정점이야 예 내가 믿을게 내려 앨리스는 우호죠 깨워 야 가자 우리 가야 돈이 없는데 어떡해? 결제도 안되잖아 결제도 이미 했겠지 버스는 아니 앞으로 앞으로? 이게 돈이 없잖아 삼성페이 뭐 이런거 없을까? 안되지 다 주인 돈인데 링크가 아니면 뭐 아동 보호시설 이런데 안되지 아빠한테 돌려주겠지 이 안드로이드 말고 누굽니다 기진차가 있네 모르겠어 바로 지나가버렸어 저거 오르잖아 반짝반짝 비가 내려 추워? 난 안추워 난 안추워 가자 비를 맞춰야를 내가 맞췄어요? 비가 하늘이 맞춘거지? 옷을 벗어서 여기다 씌워주던거 해야지 이거 그거에요 에나멜이어서 일체형이에요 안드로이드가 옷을 벗어주는게 이거 이 모양으로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거에요 옷을 어떻게 벗어줘 맞는데? 두개 있는데? 어느쪽으로 갈까? 경찰이 있고 안드로이드 있다 안드로이드 드로이드들 애네들은 그게 뭐 배워하자 개메엄이 어? 쉬고있네 로베드 아 알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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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디에 나오나? 예시 마스터 좀 달라. 나랑 다른 안드로이드 말거는게 없어 스토어 안드로이드 못들어가 뭐라고 써있어? 여기도 있고 불러보고 한번 조사 불편하지만 안전 매우 불편하지만 눈에 띄지않아 상줌영업을 볼꺼고 저쪽은 할순없어 불안하죠? 인간은 못믿어? 근데 여자 정원이였잖아 왠지 여자아이니까 더주지 않을까 싶은데 왼쪽 왼쪽 없었어? 있어 안글려 틀려 여긴 잠깐 밖에 저 워시거죠? 끝났어? 이 정도 없어 모텔 눈에 잘 떼 돈이 필요하고 자 그럼 내가 불편한게 있고 내가 볼 땐 저기 스톱 스톱? 스톱 그래도 가서 애가 있으니까 애가 그래도 어 애가 애가 막 갔는데 그냥? 야 어디가 얘 지가가? 어 지가 막 가 그냥 야 야 어디가 얘 아 비가 오니까 아 아 앉아 있고 싶어서 그렇지 난 다리 안 아픈데 어떻게 하지? 거기로 갈까 페가로 갈까 쟤도 안드레이드네 안드레이드 엘리스한테 돌아와 그애를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얘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ITTLE 어디 가야 될대 도움이 필요한거야 도움이 필요한 명이였овал 저한테 도와달래 어 어 이것이 뭐가 이기지? 스키 장기 로하 으 그런데 저쪽 장기 있는거 저녁에 일어날 곳이 필요해 점 타고 같이 가면 되는거냐 뒤에 이렇게 애는 애는 뭐 팔 없어? 자긴 또 뭐 전쟁통이 전쟁통이면 이런 애가 깐단 얘기 얻고 다녔어 일단 뭐 갈대를 정합시다 아까 얘한테 들었고 형은 24시간? 물어보기? 나는 24시간 사람한테 가는게 물어봅니다 물어 물어봐 인생 뭐 있어? 아니면 나오면 되지 여기선 자는건 아니야 자는건 아니면 물어 물건 사는거 있나? 물건 사는거 있나? 한번 볼까? 물건 사는거 있나? 돈이 없잖아 물건도 없네 뭐 하나 집어부어 큐큐큐 주름식? 훔쳐 훔칠수있나? 훔칠수있나? 훔치려면 더 안될걸? 훔치려면 손이 기계의 눈으로 근데 훔치면 저 주인이 알거같아 그쵸? 여기 지금 조작이 있거든요 여기 기계의 눈으로 보는거 어디있어 이거 이거 근데 이거 보는거라서 안되나? 좀 사자 보는거밖에 안돼 보는거밖에 안돼? 아씨 야골라 44개월 구독 김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할수있는게 이거밖에 없네 이거 장난감 봤어요? 장난감 장난감 어디? 살짝 뒤로 빼빼 아 저기있다 저기 뒤에있다 저기 저거 아니 중전이 있었던거 뒤로 빼빼 아니 말고 중전이 있었던거 여기있어 여기 봐봐 아니 중전에 있었잖아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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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근데 여기가 있던데 바로 오른쪽 응 바로 이렇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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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강아지 여자가 갖고다녔던 장난감이잖아 저거 어 맞네 저 여우여우여우 여우여우 이렇게 우리 오래 여기서 있으면 안되나? 별말 안하시네 여기들이 뭐있어 지금 아 얘한테 말 거는게 대화해 뒤에 뭐하는거 대표목걸이가 대표목걸이가 표정이 안좋은데 표정이 안좋은데 홈레이스 안드로이드 홈레이스 안드로이드 락크 여기서 범죄를 져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거 같아 왜냐면 그러네 아까 그게 있었잖아요 아이의 뭐 장난감이나 이런거 응 그러니까 이거는 훔치는것도 있고 훔치면은 계획을 세우는것도 있네 아니 훔치면 위험해 지금 왜냐면 시야가 우리한테 다 들지잖아 나가 야 나와 빨리 야! 너 자존심이 없지 어?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어? 나와 근데 아까전에 뭐하나 보는게 있었던거 같은데 점원 뒤로 그게 점원이었어 가자 집으로 가자 호원 감사합니다 호원 감사합니다 들어와 그냥 여기 위험한곳 아니었어? 여기요? 아니 여기 안전한곳 여기가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지만 불편한곳이었지 매우 불편한곳 응 모텔이 위험한곳 돈도 없고 그래서 아까 근거에서 돈을 훔치면 모텔은 갈수 있어 가자 내가 봤을때는 이정도면은 전쟁이라고 생각해봐 어? 빗만 피할수 있으면 거기가 다 집이지 그냥 엉어치 어? 나 고쳐졌네? 자가수리가 되네요? 나노로봇있네? 여기 칠 다 돌아왔잖아 아 그래? 봐봐 칠 돌아왔잖아 그러네 뭐가 어설프네 어? 이게 큐 잠깐만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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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발전기다 소원 감사합니다 발전기 아니야? 딱히 없어 조작하는건 없어 대바대인줄 알았네 대바대면 거기 김풍 나오잖아 와이트인가? 어 여기 고기 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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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싫어? 싫어? 싫어도 하루만 하자 와이 아카타 차기 새가에 가려면 와이 아카타 가야돼 차 안에 왠지 있을거 같은데 차 안에? 아까 봤잖아 귀엽네 응? 응 보슥이 라운드 1 파이트 물러서 스피트파이터에서 중간에 보너스 타임 보너스 체인 익숙한데? 프로그래밍이 안되있을거 아냐 프로그래밍이 안되있을거 아냐 에이씨 이정도는 상식적으로 갔으면 잠을잘까? 어때? 애기 애기 애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죠 아 자고싶지 않대 그래? 알았어 어쩔수 없지 좀더 찾아보자 오케이 괜찮아 아니 왜냐면 난 안추워 그래서 난 오랫동안 찾아도 돼 아 그래? 최대한 좋은쪽으로 가야돼 훔쳐볼까? 훔쳐보자 야 까질거야 가자 샹 뭐 있어 인간 어? 첫번째가 어려웠지 이거 하나 뜯어봐 폐가도 한번 물어봐 일단 폐가 가자 폐가도 한번 가봐 폐가도 싫으면 훔친다 어? 폐가가서 의외의 득템을 할수도 있어 그치 그치 거기서 아이템 가져봐 총같은거 가져올수도 있어 그치 따 따 따고 따 끼이 왜이렇게 능숙하지? 능숙하잖아 지금 그저 이거 너무 능숙해 개구멍 만드는게 아 다쳤어 다쳤어 긁었어 야 능숙하지 않네 니가 들어줘 허가 능숙하지가 않잖아 하다가 쭉 놓으면은 땡 땡 땡 땡 아 다쳤어 깔아 들어갈 방법찾기 폐가를 불법점거? 폐가를 불법점거? 그러니까 지금 폐가 들어 오려고 들어온건데 일단 가보죠 음 나는 폐가 불법점거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그니까 애기가 폐가도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였었는데 그니까 이게 겉에서봐서 폐가 막상 들어가는데 뭐 웅색도 있고 할수도 있잖아 동전이지 그럼 우리집보다 좋을걸 전쟁이라고 생각해봐 625라고 생각해봐 625 아 전쟁은 경험을 안해봤는데 자꾸 어 이거 데바드에서 그거다 바닥 뭐요? 생존자 도망갈때 바닥이 이거 생기잖아요 몰라 난 다세하게 빨간색있어 그니까 맞아 맞아 그게 어떻게 된거 있어 아 여기있네 문짝 열어 여기 있는데 사람 있을수도 있어요 폐가에 뭐 홈리스나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집 가출 안드로이드 알고 봤더니 여기 안드로이드가 있는거 아닐까? 알리스 어? 어? 응? 어디갔어? 야 앨리스 어? 웨잇! 뭐하는거야? 안드로이드야 안드로이드야 랍프는 아니지 랍프는 아니지 랍프는 아니지 랍프는 아니지 랍프는 아니지 내가 당신이 당신에게 말했을라 하지만 그는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우리는 뭐 위험한 사람 아니라고 얘도 그가 인간을 보호하고 있는거야 지금 어 좀 돌아왔다 노란색으로 경계를 좀 풀고 있어 지금 아 랄프가 자기야 응 그니까 난 랄프 이제 보호자가 아닌줄 알았어 랄프를 해치게 할 순 없다고 어 어 안심시켜 랍프는 아니지 아 보통 자기를 3인칭으로 말 안하잖아 아니 근데 난 랄프인줄 알았는데 랄프 용서해줘 이거 좀 약간 말하는게 좀 어눌하다 잘 떨어지진 않지 응 어 어 어 어 어 해피 Luk- hori 어 옼 그 맘에 야 아이 으 괜찮아? 아 불안한데 저거 저렇게 하는거 좀 불안한데 외로웠어 외로웠어 칼 들고 콩콩콩 이래 저거 약간 하느질이 안나 저거 아슬아슬한데 쟤 쭉 여기 살았다 날푸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아 히어무엔서 랩으로 돌아가는데 랩은 외로웠어 외로웠어 얘가 외로웠네 근데 좀 이제 좀 부하긴 하다 나쁜 애는 아니지만 나쁜 애 보다 더 나쁜게 사실 멍청한거거든요 좀 멍청한거 같아 그래도 착하잖아 우리 갈데 없다보니까 경계를 풀고 있어 아니 계속 칼을 위고 있어서 그냥 보면서 죽겠어 칼을 엎으면 되는데 뭔가 불안 요소가 있어 하는짓이 그리고 오래 살았다는 느낌이 든게 이런걸 막 다 해놨어 옷을 어 할일이 있대 뭘까 페인트 다 벗겨져 있네 이렇게 해 어? 아 나 좀 어? 아 나 좀 그렇게 해 좀 훔쳐볼게 감사합니다 손이라도 좀 훔쳐와야지 못해갈라면 일단 하루만 있어 아 난 안추운데 네가 춥잖아 그쵸 챙겨오기 잘했다 그쵸? 아 챙겨와야 들어갔지 챙겨올 수 밖에 없지 어? 다 뒤져 다 뒤져 쓰레기 정리해 정리 정리 원래 정리 머신이니까 우리가 해야지 바꿔야지 바꿔 아 불태우게? 씨 남의 집인데 추우니까 막 나가는구만 자 잘 꺼 챙기고 자 벽날로 근처에 잠자리 놓기 자 하나밖에 없어 딴거 서브가 없네 2층 갈까? 어? 보자 보자 호기심 해결? 응 좀 놓고 가지? 못나야 돼? 못나 한 번 집으면 못나 종이? 뭐 있어? 없는데 또 하나 화장실 시야를 일부러 시야를 일부러 실패한건가? 어 없어 없었어 여기도? 이거 어디갔어? 이거 어디갔어? 랄프? 어 응? 랄프 어디갔어? 딴 데 있나보지 여기 뭐 없어? 뒤져봤어? AI의 눈으로? 응 응? 아까도 없었어 밖에서 봤을때 이거 어디갔어? 랄프 이게 끝이야? 미친 1층 가있는거 아냐? 어떻게 해 그 사이가 온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모르지 뭐 사다리같은거 있을지 밖에서 없네 또 이 새끼 친절하게 해줬는데 애는 어디갔어? 어디있겠지 뭐 아잠자리 해왔다 자라 자 잠이 오겠어? 지금 불 피워야돼? 어? 지금 잠이 오냐고 불 피워야돼 제 옆에 저것도 주워야돼 저거 넣고 휴지 넣고 불은 어떻게 이거? 저거 있어 나있다 나있다 뗄감 더 모아야돼 뗄감 더 모아야돼 뗄감 더 모아야돼 뗄감 더 모아야돼 저기 저거있다 저기 저거있다 테이블? 저거있다 근데 여기 한번 가볼게 궁금해 어? 어 여깄네 랄브 야 랄브야 뭐해 아 예술이야 예술 할로 RA9 RA9 무슨 민이죠? 뭐라꼬? 뭐라꼬? 왜 써놓은거야? 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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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도 몰라 그냥 하는거야 뭐 이유가있어? 시바 그냥 하는거지? 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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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고 뭐 이게 힌트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풀리겠죠? 얘랑은 더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갑니다 문 닫고 나가고 싶은데 난 나도 그래서 자극하고 싶지 않은데 저게 뭐 잠이 안올거 같은데 여기서 잘오고 있는데 막 긁고있어 긁고있어 긁고있는 칼로 어떻게 잠이 와 여기서 아 그리고 쟤는 안드로이드라서 불을 계속 안피웠구나 좀 정리하면서 살지 그죠? 그니까 좀 상태가 안좋아 그치 근데 뭐 정리를 할거면은 뭐 너무 안되있잖아 정리를 오래 살았다는데 칙 자자 자자 따뜻하게 하니깐 가자 자자 형 응? 쟤 귀하냐? 내 두세대 이거 깡깡 위치가 맞잖아 왼쪽 맞았잖아 왼쪽 왼쪽 아까 전에 얘 아빠한테 맞았던 애? 에? 아니 그 살해당한 애 그 오티스인가 그니까 아 오티스 개 개한테 그치 개 아니야? 탈출했잖아 이거 그러고 28번 담구고 도망갔잖아 그 맞았잖아 이거 세대를 그니까 여기가 여기가 자리가 이 자리잖아 그러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좀 고장났어 그거 맞았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분위기가 좀 호신해 애가 그냥 그냥 약간 좀 에러가 난거지 너무 일로 왔어 이거 어떻게 해? 그냥 그냥 이거 이거 보기까지만 이거까지만 이거 이거 보기까지만 이거까지만 왜 그냥 행복해지는 모르겠어 앨리스 모르겠어 일리스 약속해 약속 한다 영원히 함께? 영원히는 안되는데 거짓말 착한 거짓말 아 왜냐면 나는 오래산데 얘는 언젠가 죽잖아 필멜자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말 많이 하면은 에너지 낭비가 심해 너무 감사합니다 음 내버려둬 이거 봐 저 새끼가 좀 불안해 나 지금 여기서 자기가 있고 옆에서 자기가 있어 어디서 자까? 여기서 자까? 감시 여기 여기서 자는게 더 그거지 안전하지 아 이쪽으로 올 수도 있구나 어 감사합니다 저 새끼 좀 다시 못가나? 다시 못가? 저기 저 안으로는 못가네 옆에서 자야겠는데 무슨일이 있습니까? 얘 잔다고 자고요 나 여기서 잘까 의자에서 잘까 옆에서 같이 잘까 고민중이지 아 이렇게 자야돼? 얘는 자면 안되지 지금 애가 자고 있는데 전지 아껴야지 불침번호 사야지 근데 여기 애가 옆에서 긁고 있고 그니까 지금 불안한데 어떻게 자는거잖아 자는거 밖에 없어 아 그래? 그쪽은 자야돼? 여기서 잘까? 여기서 잘까? 여기로 통과요 애 옆에서 져야지 당연하지 근데 왜냐면 누우면은 공격태세를 전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앉아있다가 팍 튀어나가면 딱 때리는게 있는데 앉아있을 때 공격당하면 이게 마운트 상태가 돼가지고 왜 누워있는게 더 괜찮은게 왠지 아세요? 발로? 발로? 발로 이게 하나 새끼야 이 새끼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게 발로 하잖아요 애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해 그렇지 내 자세를 당연히 끝났어? 뭐야 이게 폐가에서 지내는 엔딩 그리고 4개가 있네 요번건 진짜 되게 많이 갈라졌을 것 같아 여기서 약간 좀 분기점이 좀 많이 개갈라지네 생기는 것 같네 왜냐면 선택지가 많았잖아 개갈라지 재밌네 11월 6개 시체 아니야? 뭐야 시체야 스펙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뭐어잇 오오오오 무서워 어 움직임이 안좋아 국민이 화면도 잘 안보여 죽은 안드로이드 너무 많아 오오오오오오오 일단 일단 음성 데이터 음성 데이터인데 시각장애 시각 안보여 가슴 파괴는 저전력 에너지가 없어 손인가? 아 다리 아 일어설 수가 없어 아 일어설 수가 없어 약간 그런 느낌 난다 나라 총몽 있잖아요 총몽 보면 이런 데가 있거든 애들이 막 부통무가지고 다리 껴보고 껴보고 지금 끼로가죠? Q2Q2 왜 이렇게 됐을까 얘는 전력도 없는데 배터리도 좀 갈아 껴야되고 있네 근데 이거 어떻게 깔끔하게 이걸 할 수가 있지? 교체를? 깔끔하진 않겠지 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찾아보겠지 됐고 어 누른 사람들도 봤지 버리고 그리고 그리고 끼우고 왼쪽 다리 가져오게 오케이 오케이 사람도 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치 그치 AI 시대가 오면 갈 수 있죠 사람만 못 타지 AI만 나가겠지 음 오 어 더 기어갈게 또 기어갈게 밀어내고 유격 어 분석하고 이건 맞아 오케이 꼬만둘 일어서 앉아서 껴 앉아서 껴 전력이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전력도 뭐 어디 있겠지 밧데릴랑 끼우고 오케이 됐지 이이이이이이 어 됐어 됐어 돌았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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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폐기장이었는데 눈이 좋아서 살아있었던 것 같아 얘는 왼쪽에는 못 봐 살아있는 것 같아 어 있네? 어떻게 알았어 나 눈인데 안 보여 얘 미치진 않았네 어 나는 안 봐 못 봤는데 나 쳐다보는데 AI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부럽지 하고 지나가는 거야 안 죽은 애들이 은근 있네 여기 응 안타깝네 미안합니다 저부터 나갑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이 사람 죽었나? 천천히 나오세요 아잉 으어어씨 제리코를 찾아 죽었어? 죽었으면 지나가 아이씨 귀신을 찢어 해방운동이 있나봐 안드로이드 해방운동 왜? 이렇게 숨으로 당하니까 안 돼 제리코를 찾아주지 제리코가 안드로이드구나 모르죠 안드로이드일 수도 있다 고 오오오 이거 약간 좀 이거 그런 느낌인데요 가두고 가두고의 느낌이 있고 약간 이쪽은 ancient 어? 니들을 나가 그러면 뭐? 약간 좀 망령같은과 여기 살아 모품을 내가 힘이 쎄야지 나갈 수 있나봐 그쵸? 와 진짜 이거 정말 이거 많이 쎄는데 진짜 트렌드죠 조사하게 앞에 떼기 에너지 안 돼 호환이 안 돼 아 호환 안 돼 걸어 댕겨져 발이 적었을걸 어 저거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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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게 기어 댕겨요 이거 못 잡아? 아 쓰러졌어? 안 돼 다리 저거 전략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돼 이것도 안 돼 봐봐 여기 안 돼 이게 기계의 눈으로 봐도 안 떠 왜냐면 내가 시야가 안 좋아서 아 그러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는 어 파악이 안 돼 차라리 이게 낫다 나는 이게? 이게 더 자유도가 있어 보여 어 이게 더 자유도 있어보면서 이게 낫다 ! 꼬바 꼬바 사운드 카드죠 그렇죠 아 거꾸라 아 지시 이렇게 이런거 진짜 안들어 오우 에어파프로 눈깔 있어 아 정상 근데 다른 애들이 왜 안 깨들까 살라요? 야 이거 입문자 안했으면 우리는 내년 봤어야겠다 괜찮아? 오 이제 보인다 한번 파란 것 오드하이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가 되는지 안되는지 도덕할 수 있지 아 이제 돼 돼 돼 아 이제 저거 찾으면 되잖아 저기 저게 이제 심장인거 보인다 그 다른거 아 대박 열도 확 떨어지네 열도 확 떨어지네 열도 확 떨어지네 열도 확 떨어지네 그래픽이 미쳤다 그래픽이 더 좋아졌다는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나는 모르지 벌써 여기까지 안갔어 그래픽이 이렇게 까지 와 배터리 배터리 이루어 안개 끄고 봐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될거 빼 근데 빼는 순간 전력이 없잖아 아이 이 정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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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멈춰버리면 지는거야? 빨리 끼워 빨리 끼는데 왜 말이 안되지만 예비전력 예비전력 예비전력이 있겠죠 예비 배터리가 있겠지 어 이제 에너지 많아 해충탈 됐다 병사면 올라가니까 해제가 됐고 어 게임 갑작인데 우와 병사면 올라가니까 여기 올라가는 것도 몰라 나 어디야 여깄네 갑시다 여기 여기 drill 지금 Dude А vocês 이루가 있죠 빅 떨리 digits 이루가 감사합니다 Pedram 그까 짱 어 Jap 슬리믹 알 저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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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거야 평소까지 뭔가 거의 또 살아났네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얘가 거의 뭔가 이 안드로이드 이쪽에서는 뭔가 눌렀어? 그런지 모르는게 알겠다 그렇지 왜냐면 또 음악도 너무 웅장해 갑자기 얘가 뭔가 하겠지 다른 애들보다는 약간 좀 다 교체해가지고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누란색으로 이제 복수의 칼 이제 복수의 칼 어? 웃을랑말랑 웃을랑말랑 와 쇼쉉게 탈출 아 쇼쉉게 탈출 얘가 로마주죠 어 바로 조사하이기 그런거 없으니? 수생게 탈출 할려다가 바로 조사하이기 바로 들기 침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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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도 안되잖아 서로 호환 정보 교환이나 그런건 되지 않을까? 다만 위험이나 감정 이런걸 안 드러낼 수 있어 익히지 않는 것은 인간처럼 인간처럼 저게 위협회만 요금에 딱 붙어있다고? 안에 뭐 확 전선이 들어있는게 아니고 안에는 분명히 장치가 있을테니까 드러내는거만 안하는거 밖에 그 출력장치 어? 다른게 있었어 다른거 더 찾을수도 있었나봐 더 좋은걸로? 알고봤더니 막 아래는 탱크 두두두두 올라갈때 너무 쉬워 두두두두두 탱크로 올라갈수 있어 건버터처럼 진짜로? 그런거 아니었을까? 혜신형도 있었나봐 날아갈수 있는거 아냐? 잠깐 예 수사관 아만다 시베리아에서 아만다찾기 저기있네 저기있네 아만다 불기 정원 되게 예쁘다 약간 일본식 느낌이다 그지? 이거는 인위적이면서 자연스럽게 했네 열받게 그럽니까 무슨 뭐 폴리곤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야? 누가 죽었어? 무뎀 무뎀 가보죠 무뎀 뭐야 이거 마크 하크애비뉴 하크애비뉴 1554에서 3항 코너마크 왜지? 코너 코너 누구더라? 종코너 사라코너 코너 아까 누구 있었는데? 있었어? 얘가 코너잖아 얘가 코너야? 얘가 코너지 다니엘 코너 그녀 그니까 다니엘하고 얘기할때 코너 뭐 이렇게 나왔거든 아 그랬나? 으으으의 아가 떨어져가지고 얘네 다른 애구나 같은 모델에 다른 애 아니지 같은 애인데 몸만 바뀐거지 왜냐면 그 정보는 아닌가? 정보는 이어져 있을거앤 백업 해놨어 아니까 그냥 새건가? 모르겠어 일단은 갑시다 모르겠다 무덤도 했네? 안드로 inherently 근데 왜 무덤은 안 떨어졌지? 떠나 소원 감사합니다 여기 둘기 와 경치가 아주 좋아 어 오랍쇼 뒤에도 있고 그러면 만약 앞까지 안 떨어졌으면 그 무덤이 없는건가? 그치 오오 오오오오오 이제 아시겠어? 그건 약간 소름인데? 안 떨어지시면 이렇게 되겠지 예정지 무지 아 코나 무지 되게 불길하게 오 대화 안녕하세요 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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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한들 이 사람이 그것도 만들었잖아요 무덤 친 안드로이드일거야 아 못찾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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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해서 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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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밖에 안 그치 하이요 우우로 시작해서 중립으로 바뀌었어 하하하하 그걸 해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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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또한 좋은 검사였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흔히는,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적응, 적응 자신의 성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검사에 대한 관심이 가장 좋습니다 심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사에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점점 불안해 불량품들이 많아져 갑자기 사이버 라이프구나 사이베리아로 사이베리아 하면 피시방 이름이야? 사이버리아 피시방 마이크 도 갈림길 코넌은 그렇게 될 것 같아 고맙기 이때 앤더슨이 항상 찾아 선 넘지 않기 하핳 설놈지야 라인이 있잖아요 저쪽은 넘어지말고 여긴 넘어오대 여긴 왜 못 넘어 거긴 안되지 오늘 지켜 공항 안 가봤어요? 공항에서 입국할때도 선 딱 지켜진다고요 근데 이게 경보로 뜰 정도로 중요한가요? 중대한거야? 그러지 명령이 돼있어서 딱 절대 막혀있는거 징 음 꼼꼼꼼꼼 꼼꼼꼼 꼼꼼꼼꼼 기다리자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갈꺼죠? 없지 티비에서는 지금 뭐가 화내고 있는게 그래 오오 배선 어 어, 교전을 벌이고 있대. 오. 어, 대화하는 것도 들려. 뭐야? 어떻게 불안해하지? 되게 치과 같네요. 대기씨는 치과를 가지고 못해 울어 갖고 왔네요. 되게 불안해. 안절부절해. 안에서 치과에서 윙! 그래서 위면은 미치잖아요. 대기 울음소리. 대기는 솔직하게 울 수도 있지. 어른은 못 울어. 어른은 울지도 못해. 오, 많아. 아, 혜연에게 물어봤네. 물어봅니다. 어, 여기 대기 안드로이드 있다. 경찰, 대기 안드로이드. 대기 안드로이드. 응. 연장됐어. 응. 여기 기쁘하겠군. 말투봐. 안드로이드 경찰. 도입. 35년이로. 오! 똑같은 모델이구나. 같이 들어갔어. 오! 2년 8... 2년 7개월 뒤에 들어왔어. 남자는 좀 일찍 들어왔네. 여자는 37년 8월에 일괄 구매했고. 네. 릴슨? 릴슨? 앤더슨. 네. 네. 죄송합니다. 릴슨? 릴슨은 언제쯤에 출시나요? 그 날이 처음에 출시나요? 그 날이 처음에 출시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릴슨. 내가 앉아. 내가 앉아야 돼. 너 손님 짜리잖아. 놔야죠. 굳이 앉을 필요가 없을텐데. 그치? 둘러보기. 둘러서. 어. 나이터 오브 더 블랙 데스 헤비멘탈 앤더슨 빨리와 은근히 친절해 까탈스럽게 하지만 튼데레야 빨리와 다이렁 분석하지 톤 디자인이 좀 독특하네 8개나 해야돼 분석 긴 안드로이드 반 안드로이드 슬로건 안드로이드 말고 자신의 뇌를 쓰자 안드로이드가 없는 공간 흐흐흐흐흐흐흫 모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뇌를 쓰자 아 스트리트 농구 모자 성냥 지미의 바 지미의 바에서 만났죠 모리카 개털 세인트머나드의 개털 걔가 여기 있나보지? 집에서 키우나고 레드아이스 네트워크 해체핵임자 레드아이스 네트워크 뭐지? 레드아이스가 그거잖아요 그 뭐야? 마약 빨간색 중독자금 그거 이제 마약 수사 해체자라는게 자기를 말하는거야? 응? 해체자 도넛은 이제 경찰 그거고 보면은 네트워크 해체 책임자 아아 단속반 2028년에 해체를 했던 해체를 했고 레드아이스라는 마약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걸 해체하는 담당자 단속반 되게 어렵게 써놨어 해체 뭐 아픔이 있는줄 번역한 사연 우유? 식어버린 커피 끝 알쓰 왔네 딴거 안들러봤는데 아, 제이저스 헨크! 제 오피스에 불러볼 수 있고 대화 들을 수 있고 대화 듣자 근데 앤더슨을 좀 먼저 디자인을 한거 같애 현 좀 떨어지지 않아요? 뭔가? 얘만 약간 디자인이 그래픽이 얘 혼자만 약간 좀 옛날에서 옛날에 온다고 모델링이 좀 떨어져요? 모델링이 좀 떨어지지 않아? 어떻게 머리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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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잘 못한다고 모델링이 내가 이 사건이 나의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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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정말로 revenues! 너가 정말로 말하는 분 뭐하나? 루틴닛 앤더슨은 이 진리에 대해 궁금해 헤이! 내가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내 오프에서 꺼내줘! 좋은 하루, 캡틴 여기 치고 저 여기 치이네 펜이잖아 펜 깡통이라 그러잖아 안드로이드 눈으로 봐라 핑크 여기다 한번 볼까? 디트로이트 어 그 할아버지 젊..약간 조금 젊었을 때다 눈에 튼기가 있네 유명 화가 별세 유엔이 3차 세계대전을 경고 워렌 대통령이 33%의 지지를 획득 할만프레드 디트로이트의 가장 밝은 빛 중 한 명 할만프레드의 사망이 사실로 확인됐다 시명적인 심장발작 2020년도에 지금이네요? 네 프렌시스 베이컨을 번뜬 강력하고 어두운 작품 프렌시스 베이컨 아 술과 마약에 의존하는 암흑기가 대면했고 최근에 이 예술가 다시 작품활동으로 복귀했었는데 어 안됐어요 어 이번은 거부바람 거부바람 어 러시아와 미국이 계속 냉전 이건 그래픽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인거 같잖아요 그쵸? 야 이것도 연기시켜가지고 사진 찍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픽 이게? 아닌거 같은데? 손 보니까 그래픽 아니요? 사람 같은데 진짜 약간 좀 뭐 개발팀장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팀장님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이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건 왜 굳이 사진이 쉬워요 배우 내 사진이 쉬워요 그래픽 만드는게 쉬워요 사진이 사진이 쉽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사진이 쉽겠지? 응 왜냐면 저거 옷이 저 주름 이런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그래픽으로 하기에는 다 실제 배우래? 그러네 그렇구나 안드로이드도? 이건 그래픽이지 이런거는 뭐 그러니까 실제 배우를 본단거야?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이제 이런거는 당연히 표정도 표정이 너무 살아있잖아 안드로이드도 얘네랑 좀 확실 차이가 있잖아 다 배우 본뜬거래? 비반노프 아 어쩐지 어디서 본거 같더라 그러니까 다 여기까지 뭔가 같이 읽었어 음 오케이 오케이 잘 봤습니다 아 나 이거 안본거 같은데? 그죠? 저거 마지막 기사는 안봤잖아 어어 아 너가 마지막 기사는 안봤어 이거 안봤잖아 이거 전세계인국 이거 이거 1조 이거 안봤잖아 배우에게 나 너무 봤잖아 어 지금 험악해 미국하고 러시아가 험악해 뭐 없네 헨크한테 갈 수 밖에 없어 음 이해를 해야돼 지난방 조신거 조신거 아잇 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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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있어 . 실제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트기 시작해야 했는데 좋아. 영화적 설정이지. 영화적 설정이잖아. 2번에 막혔어. 너무 성공적이면 안돼. 앉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야? 그 주차자 기계 주차 해제 됐어 반 안드로이드 많은 사람들은 안드로이드도 안하고 싶어요 제가 궁금했을 때 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다 배우가 있었지만 떨어졌어 니가 해봐라 난 모르겠다 입만 벌리면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어 농구 농구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어 농구 좋아하죠 됐지 덴튼 카터가 야 이거 어때 어쩌라는 한 대 때리는거 없어? 하필이면 어저께 보고 있었네 개 개털 개털 아니 그 잠긴거는 내가 봤을때 다 떨어져 봐봐 개털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싫어해 봐봐 개털 수원 감사합니다 수원 감사합니다 하지마 하지 컨질리 어 올라갔어 개좋아 개실화 하나도 없어 개빠 개빠 농구도 하필이면 빠에서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그런거지 보통은 개들은 저런 야식 듣잖아 집에서 아무 말도 환대 못 봤거든 개만 좋아해 개 개만 좋아한다고 음악 헤비메탈 얘기 한번 할까 헤비메탈 합시다 투 sins 네네 그 음악은 정말 좋아해 에너지가 진짜 좋아하네 에너지가 일하자 일하자 아 일하자 일하자 아 잠깐만 실종 원고는 자신이 출근할 당시 평소처럼 자신의 안드로이드를 자택에 남겨놨다고 증언했고 그가 집에서 돌아왔을 때 아니 집에 돌아왔을 때 안드로이드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안드로이드가 명령도 받지 않은 채로 집을 떠난 것일 수도 있다 음 떠났대 그냥 그냥 뭐 이름 이름이 안 써있네 실종 섹스 안드로이드를 파괴됐고 아 이거 파괴됐대 그냥 아 아 걔네 아 아까야 총 맞았어 그 흑인 안드로이드 말하는거 아니야 그 흑인 안드로이드가 부서져가지고 조립해서 나온 개가 개잖아 아 그거야 파괴됐다고 했잖아 지금 파괴로 아 그럼 비 내릴 때 개가 개였나 네? 비 내릴 때 체포됐잖아 아 그러니까 그래픽 때문에 못 봤어 제대로 쟤가 개였구나 감사합니다 파괴됐다 아 어 예 탈출 다정 안드로이드 원고는 어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고 왜냐면 맞아 이게 피났잖아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안드로이드는 바로 전날 수리를 받고 집에 들어온 상태 야 이제부터 재밌어진다 이게 되게 이제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인거네 따지고 보면 그치? 과거에도 공격성을 드러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거 담당을 많이 안해 얘가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제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거네 얘는 근데 처음보는데 이 앞에 두개는 그냥 깔아진거 같아 그냥 깔아놓는거 이게 중요한거 같아 뒤에가 스킨 앞에는 약간 이제 니즈를 깔아놓은거네요 그냥 243개 243개 도넛이 막 대박사람 어 저거 가정 안드로이드 아 그거부터 아 이제부터 재밌어지네 미드같다 미드 그치 드라마 참여형 드라마 여하 아 이 새키 이거 까템솔지 야 왜에 엄마 내줘야 돼 안 돼 지금 혹함도 약간 올라가는데 막가 막가 그냥 이 새키 일을 안하니까 그러잖아 일을 안하잖아 지금 저친구가 뭔가 사연이 있겠지. 머리도 저렇게. 떡지는 것도 그렇고. 헐! 고거하고 깜짝도 못해. 봐봐. 꼼짝도 못하지? 저런 새끼는 강하게 나가면 한 말도 있어. 이거 봐. 야! 이거 봐! 괜찮아. 나 안 아파. 근데 결정권 없잖아. 여자가 뭔가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얘랑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 똑같이 무능한 사람끼리 보듬어줄 생각을 해야지. 무능한데 어떻게 보듬느냐? 그런 거 못하니까 무능한 거지. 실말료 발견. 펭크가 극도로 화가 나. 다른 게 없었나? 무조건 화를 내는 거였나? 아니요. 다른 루트가 없었나? 이게 바뀌겠어. 아닌가? 뭘 해도 극대로 화나가 나나. 뭘 골라도 막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무조건 화를 낸다? 기분 그래도 속 시원하죠? 할 말은 했잖아. 모르겠어. 어차피 극도로 화가 난단 말이야. 난 약간 뭔가 좀 안 돼 보여. 펭크? 왜냐면은 개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코감폭 올라갔을 때 좀 짠했어. 아.. 인정 못 받아서? 어.. 개빠? 어. 어.. 어이 패가. 어 감사합니다. 안 있어. 신뢰한 상태. 확실히 얘네들은 헤어 그래픽도 되게 완성도 높은데 헤어픽 너무 떨어져 혼자. 앞에서 안쓰러워요? 어.. 너무 초반에 만들었을 때 혼자. 어.. 괜찮아? 다 이제 멀쩡하고. 근데 여기 진짜 좋아. 모테보다 훨씬 좋아. 넓잖아. 아이씨 그래도.. 깨끗하진 않잖아. 그래픽이 얘가 안건가? 그래픽이.. 얘가 어떻게.. 아니.. 행크가.. 오! 게임기 있어. 우라키. 되나? 되나? 뭐지. 플레이 플레이. 어? 6버튼.. 아.. 5버튼이야? 5버튼 무슨 게임이거든요. 형! 편의점 가서 동전 좀 훔쳐오죠. 그럴까? 얼마짜리야? 뭐 들어가? 500원짜리 들어갈래? 갑시다. 여기 한번 가보자. 오케이. 뭐해? 아직도 있어? 없어졌어. 어? 어디 갔지? 조다. 어? UF.. 뭐.. UFC? UFO? 손 좀 치워보지 좀.. 이거.. 무슨.. 뭐.. 군인 같은거 같은데? 얘 얼굴 아니야? 그니까.. 걔 얼굴 맞지? 걔 모델이었나 보다. 제모로 뭘 써있는거야? 밤.. 에리아.. 어반.. 밤.. 에리아.. 아반.. 필즈.. 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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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있다. 잠깐만.. 이거 대마 아니야? 어.. 대마잖아 이거.. 대마잖아.. 대마잖아.. 음.. 대마잖아 따아.. 난 몰라.. 대마잖아.. 대마 아닌거 같은데.. 입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생기지 않지 않아? 대마는..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있잖아.. 맞대.. 맞아?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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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흐흫.. 이렇게.. 마나있어요.. 대사가.. 좋지? 한대 말아줘.. 아.. 진짜 싸놨어.. 호라이네.. R-A-9 불.. 안열려.. 돌아가.. R-A-9 불살리기.. 어? 뭐야.. 어? 뭐야.. 새.. 기계새? 기계새네.. R-A-9 가짜새네.. 가짜새네.. 가짜.. 안드로이드새네.. 돈이다.. 몇 시였어? 방금 전에.. 고장나가지고.. 중요해요? 안 봤어.. 돈이다.. 훔쳐! R-A-9 아.. 안 되지.. 신세졌는데.. 네? R-A-9 뭐야.. 갑자기.. 어디서는.. 훔치자.. 어디서는 화를 내고 여기서는 갑자기 안 훔쳐? R-A-9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잖아.. 근데.. 컨비니언.. R-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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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가 전세계 부의 6%를 소유하죠. 6%를 나머지 99.6%가 응응응응 후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까 벽에 I'm alive 써있지 않았나? 나머지를 나눠먹게 하는거야? 와씨 어? 잠깐만 I'm alive? 어디에 써있었어? 아까 그 살해 현장에서 있었잖아 오른쪽 아 여기도 있었다고? I'm alive? 아 있네 근데 같은 인물한테 다니었네 응 뭐 그렇겠지 그거 아까 전에 알았잖아 근데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채팅창에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네 아닐 수도 있다네 아닐 수도 있다네 사이버 야생 최초의 안드로이드 동물원 계장 다 안드로이드야 응 안드로이드 동물 보고 싶을까? 근데 멸종해버렸다며 그것밖에 없다며 보지 그래도 굳이 그럼 보고 싶지 도도세를 완벽하게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진짜 도도세처럼 움직여 보고 싶지 않아? 샤벨 타이거 이런거 그냥 궁금하죠? 그 정도는 보고 싶겠다 궁금하지? 그러네 약간 좀 이제 뭐 그런 뭐 공룡 테마파크 이런 것처럼 카나다 안드로이드 청정구여 어 여기는 안드로이드 없나봐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하잖아 뭐 캐나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약간 좀 청정한 이미지 미합중국이 2028년 초기에 안드로이드 법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회는 다시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 지켰어 판매가 불가능하고 캐나다 국내에서 그 어떤 공식적인 지위도 허락하지 허락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마초는 또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는 허락하지 않나 안드로이드를 몰랐어 집에 외출 안 시키고 일 시키는 놈이 그럴 수도 있어 몰래 데려와서? 몰래 데려와서 불법으로 대포 안드로이드 호흡 허가 안받은거 리보플라빈니 8개월고독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넣어 자 좀 더 자라 얘가 잠기가 없네 얘가 손이 많이 가네 2층 한번 가볼까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위치에 있을 것 같아 또 거울 봐 이게 그거 같아 하나의 장치 같아 바꿀 수 있어 쫓기니까 오오오 거울을 한 번씩 보게 하는 연출이 있어 안드로이드죠 이게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것 같아 예술성이 있는 거네 그치 계속 자기를 확인하게 되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계속 봐 거울을 근데 그게 뭐 액션을 취하는 건 없어 뭐 없는데? 뭐 없는데? 없어 뭐 없는데? 바로 옆에 오른쪽 오! 있다! 하나 있다 여기 옷장 있네 파로마 오우 옷 맞네 하나 정도 입어도 되겠네 여기 이걸 가리기쯤 모자를 못 써? 여기를 드러내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 제법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가리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드러내고 있어 안드로이드라서 왜냐면 속이는 거야 이걸 하면 응 내가 해야되는게 어 저기 거기 있다 거울 머리카락 자르기 잘라 아저씨 아저씨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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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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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머리를 좀 푸르고 자르지 그 옛날에 그 알파고 나올 때도 그랬어 오우 스타일 좋다 저렇게 바둑둑은거 아니라고 저렇게 바둑둑은거 아니라고 나 알아서 잘하지 좋다 나 쇼컷이 좋아 이건 머리는 흰색 어때요 염색도 할 수 있어? 음 오우어어어어 스읍 해봐봐 스읍 오어어어 금색 금색 아까 그거잖아 금발 오오오오오오오 갈색 갈색이 원래고 갈색이 원래요? 응 흰색 했잖아 아 그러니까 보노보지 뭐가 좋아요? 흑발? 나는 흑색이 좋은거 같은데 이게? 응 느낌이 아니라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흑색 오케이 생동감이 좀 들잖아 어 제거야 얘도 이렇게 쉽게 제거되는거야? 아까도 쉽게 제거했어 이제 몰라 얘가 이제 쫓기는지 뭔지 뭐지? 아 나 놀라기 싫은데 사람이 죽어 있었어 그었어 위험해 어 보였어 아 조사 왔어 어제 우리가 괜히 들어왔어 수사막 그 사람 있어 오케이 그럼 내가 알아봐 괜히 갔나 봐 그래 괜히 갔나 봐 괜찮아 무능하니까 괜찮아 내가 양쪽을 다 조정하니까 최장수 우산장수네 뭘 해도 걱정이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마음을 쏟고 가야 되는 것 같아 불편화도 있거든요 무능하길 잘했잖아 이렇게 보면 그죠 내가 도망가길 수입니까 불량품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어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죠 태양을 세우지 않았고 게다가 갈 것도 없지 멀리 못 갔을지도 짧은 미소리가 없을까 라울은 배아가 밥을 먹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다 갈대한 놈을 할 것 같아 우리는 다 갈대한 놈처럼 유티라가 다 갈대한 놈을 할 것 같아 와, 뛰어놔 자, 앉아 너 정말 기쁘다, 라울은 하지만, 이제 갈 테니 가 거절해 조금은 동생이 밥을 먹으면 우리 가족처럼 밥을 먹으면 가족들은 그냥 가족들이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작은 녀석이예요. 아니요, 랄프. 이제 떠났어요. 가자, 알리스. 작은 녀석은 어디에 가고 싶어요. 인간은 그거 먹지 않아, 랄프. 잘못! 인간은 죽은 동물을 먹어. 어, 나 안다고. 너는 죽을 수 없지? 우리 친구들이예요. 기억나요? 아니, 랄프는 죽을 수 없지, 랄프는 죽을 수 없지. 그는 그냥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는 그냥 먹으러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먹으러 가고 싶어요. 가족들처럼. 그는 더 좋지. 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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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칼에 붙었나? 접촉자가. 어.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히히. 거짓! 엘리스 왜 올라가? 일단 살렸잖아 먹기 싫다 왜 올라가지? 애니스는 거짓말이었어 애니스는 거짓말이었어 애니스는 거짓말이었어 한 번 거절한거야 한 번 거절해 본거지 배고프니까 저 어떻게 먹어 내장 뭐 이런걸 안했어 그냥 먹으러 한 번 감사합니다 니트리아 맛있다는데 벗어 시체 대구 바로 혼란해졌어 노란색이야 혼란해졌어 노란색이야 캐먹기 너 죽었었을때 랄프 사과에 대해선 너는 인간을 싫어하지만 너는 그냥 그냥 죽었을때 랄프가 아무것도 못했지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랄프가 정신을 제거한다고 랄프가 정신을 하다가 랄프가 정신을 하다가 랄프가 정신을 하다가 내 풍경을 멈춰주니까 나쁜 것 같다 내 풍경이 없더라 미안해 너의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칼 다시 뜯어 아아 못돋어 아까 도망가다 다른 암트로는 여기 파란색 혈흔이 제꺼는 걸로 해서 도망갈 수 있겠다 어? 아 내가 조종이야 이거 아 우산장수 부채장수 이러면은 약간 이걸 역할을 이렇게 둘이서 바꿔가면서 조작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입장에서 하는 거는 한 사람이야 아 형이 할래요? 형이 할래요? 조사와 가서 뻘뻘 이건 뭐야 그 AI의 눈을 이건 오른쪽 에이아이의 눈으로 쳐다봐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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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링 어? 보내줬네 얘가 보내줬어 안드로이드 스캔하기 AX400 공장품 일단 안심시켜야돼 응 안심시키게 Don't be afraid I'm not going to issue I'm not going to issue There's blue blood on the fence I know another android was here Ralf Raxx some something That's Ralf's blood I'm looking for an AX400 이게 400명이예요. 보셨나요? 랄프는 없지 않았어요. 여기 다른 안드로이드가 있나요? 다른 안드로이드? 아니요. 랄프는 없지. 물 탄거야? 맞은게 아니네. 바다로 맞은게 아니었어. 위로가야지. 정원사. 실종신고된 WR600에 정원사. 하나 더. 선 따라갑니다. 노란색. 없어. 불안정의 징후가 있어. 가까이 가면 스트레스가 올라가는데? 가까이 가면. 하지마. 발짝하나봐. 여기 가까이 가면. 쳐다보면 갑자기 빨개져. 움직이기만 해가지고 그냥. 코스피야 코스피. 널뛰어 널뛰어. 알았어. 올라가면 불안해져. 올라가면 스트레스? 잠깐만. 올라가는건 어떻게 해야돼. 시체인정말이야. 알았어. 잠깐만. 일단 이거 먼저 볼게. 지금 계속 올라가. 아니야. 알았어. 올라가려고 하면 스트레스. 이거 왜 왼쪽으로 안가냐 근데. 봐봤지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안올라갈 수가 없어. 저쪽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올라가면 시체 있고. 봐봐. 봐봐. 이쪽으로 가니까 괜찮잖아. 이쪽으로 가니까 괜찮다. 괜찮다. 스트레스가. 불을 봤어? 안드로이드는 온기를 늙지 않는데? 왜 저걸 켜놨을까? 그쵸. 어. 아. 기본이 마운드.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이쪽도 뭐가 있었던 것 같아서. 살짝 볼까요? 이것 좀. 어어? 이상한데. 증거들 나오죠? 왜 지금 뒤도 안돌아. 불안해서. 불안해서. 저쪽으로. 뾰사하기. 아. 뭐죠죠? 강박적고. 강박적할게. 먹겠어. 뭐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잖아. 주고기. 주고기는 그치. 주고기도 한 번 먹어. 안드로이드는 식량을 먹지 않아. 어떻게 했지? 조사 다했어 카운터! 뭐하는거야? 알았어 알았어 가자, 루이차넷! 아 가게요? 결국 가게? 가야지 80... 81! anyone up stairs? no nobody 스텝스... 말하고 있다고? 어 이거 바보네 얘가 좀 얘가... 무능해 무능해 무능하네 못 올라가 그러면? 더이상? 안되나봐 어 안 올라가져 이게 뭐야 안되네 끝난거야? 나가야 돼 나가 대충 조사는 다 끝났으니까 나갈 수 있는거야? 그것도 아닌데?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는다? 얘한테 대화 못하나? 스트레스가 얘인거 같은데 본인이... 본인이 스트레스의 원인 아니야 지금? 하하하하 예 뭐 말을 더이상 걸수가 있는게 아닌데? 천 다.. 다 봤어 다 봤는데? 아 저거 안봤나? 저거 안봤네 저거 테이블 위에? 저저저 잡지 봤잖아 봤어? 그게 이거 그게 그거잖아 절단기 아 절단기구나 응 다시 한번 못 올라가나? 이게 다 오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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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그냥 가까이 가봐 확 그냥 뭐야 이 새끼는 다이상 더이상 뭐가 없어 간다 그냥 간다 근데 아무데나 갈 수 있는게 아니라니까 못 올라가 안올라가 다시 거기에 다시 거기로 들어가봐야되나? 응 아무데나 다 쑤시고 다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런데 막 응? 이런데 이렇게 쑤셔 어 여깄네 안 보이냐? 야아 거기에 있는지 어 어 숨겨놨 숨겨놨구나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찾았지? 바로? 아 나 왠지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올라가서 뭐 있나 했는데 깜짝이야 근데 진짜 착하네 도와주면 야 잡아 잡아 빨리 야 나 뭐야 뭐야? 거기를 통과해? 우령인가? 왜이냠냠냠냠냠냠냠 왜이냠냠냠 시간이 없어 왜 안 뛰어 일로와 안 cha 안 fantastic 야 니가가 쟤 뭐야 쟤는 아 이거 내가 무능해서 못 잡아봐 원래 있는 형식이야 왜냐 서로 마주쳐야 돼 금박하는 고르지 고맙니 다 맞을 수 있어 시점을 바꿔서 내가? 빌 건너기 미니게임? 아 맞네 프로그 점프 아 위에 D D 오 뭐야 뭐야 왜 연태같아 왜 D 눌렀는데 왜 키보드가 아이고 무선이잖아 무선이라서 안돼 무선이라서 지금 먹다 먹다 이러는거 아니야 눌렀는데 그래 눌렀는데 이걸로 하지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여기 멀리 떨어진다 여기까지입니다 다 가 가 가 가 가 가 W W W D D OK D D D D OK W OK W W OK OK 왜 W 했잖아 D W 빨리 D D D W 아 못들었어 아, 제주스 크리스도 무덤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야? 아, 우리? 1프로? 1프로? 코너 무덤 하나 더 생기고, 이번에 세 번째 코너 코너 3세 코너 3세 살았으면 됐지, 사람 살렸으면 됐지 아, 나는 지금 참고에 따르면 사이버라이프사에서는 디트로이트 경찰 측의 형사 안드로이드 시제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경찰 보조를 안드로이드 시제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경찰 보조를 안드로이드 시제품을 제공했지만 견드로이드가 로레드 시제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얘네도 듣고 있을 거 아니야 사이버라이프사에 뭐, 뭐 얘기를 듣긴 했지만 어 왜 굳이 읽냐고요? 읽어야 내가 이해가 돼 안 읽으면 이해가 돼 못해 안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얘가 탈출했잖아 응? 얘가 이름 뭘로 한다고 했더라? 만수르였나? 아닌데? 뭐, 뭐였더라? 만다린이었나? 어 어 아니지? 자, 그래피티 찾아보기 제리코의 흔적 얘는 이제 제리코를 찾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동기에서 몇 개 주지 않겠어? AI인지도 모르고 뭐지? AI인지 알면 또 나대겠지?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여기에 맞는 걸 찾는 거야? 설마? 어? 이 그래피티를 찾는 거야? 어? 여깄다 뒤에 찾을 상징 자 이거잖아 까우스로 이거 찾자 왜? 이거잖아 잠깐만 찾았는데 왜 안 돼? 찾았는데 왜 안 돼? 물러나라고? 이 정도로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 찾기 그니까 이게 일러스트를 찾는 게 아니고요 일러스트에 있는 요 우물정 자를 찾는 거예요 사자가 있고 이거 스무그림 찾기거든? 사자가 있고 디뜨로잇 디뜨로잇 두데이 도망치는 안드로이드 탈주기계가 캠던의 공황상태를 유발하다 어? 이게 기잖아 까라 그죠? 도망치는 안드로이드 금일 디트로이트 교회의 캠던 거주민들은 중재를 지은 도망자를 쫓기게 한 도로 장애물 및 다수의 경찰 건문이 포함된 경찰의 범인 수색 이후 전율적인 추격전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 도망자에게는 차이점이 있었다 용의자가 안드로이드였던 것이다 AX400 모델은 극도로 희귀한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어 있으며 추격하는 경찰관을 피하려고 혼잡한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다 탈주기가 캠던의 공황상태를 유발한다 안드로이드 우주비행사가 2호를 탐사하다 우주에 보내나 이 우주비행사가 이제 안드로이드로 돼있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쓰레기도 한번 뒤져보고 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갑니다 어 왜 여기 좀 불안 불안불안하다 걷는게 인간들 틈에 녹아들기 아아 여기는 안드로이드는 계단으로 가 그치 안드로이드 전용인가봐 여기가 안드로이드는 이걸 탈수가 없나봐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맘에 들어요? 어 쟤 막 안드로이드 막 걸린거 봤어요? 인간이 돼버렸어 얘네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거를 자기 맘대로 이렇게 뜯을 수 있으면 너무 이거 좀 얘네가 도망가기 너무 좋지 않아? 저거 저거 이게 뭐였지? 사자얼굴 같은거 엄청있네 그리고 이게 뜯은 다음에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는게 좀 이상해 이게 안드로이드 파킹하는거야 안드로이드 여기다 파킹해놨어 주차 주차해놨어 저거는 그거 저거같아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그리고 또 찾아야돼? 아 여기있다 빤스에 있다 또 다음꺼 아 이걸 따라가다보면은 어? 별별 별별 우물점 진짜 있는세계같다 어저께는 어 저기있다 어 경찰에 있는데 어저께는 좀 멀리서 해가지고 그래픽을 잘 못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미쳤네 또 있어? 뭔데 이거밖에 없는데? 뭘 찾으라는거야 상징 여기도 있네 여기까지 찾았어 다음 그래피티 로봇 로봇 추래기 거치다 나 여깄는데 거치아저씨 뭐야 신문이랑 조사하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야 낚시죠 이건? 어? 로봇 로봇 로봇이 있어야잖아 봐봐 여기 로봇이 있습니까 여기? 로봇이 없잖아 이 로봇이 아니라고 뱉 옵다는데? 안 먹듯이 아 안돼? 안돼, 기다려야돼 응? 못 본척 하지 말라고? 왜? 없잖아 어 여깄네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이걸 아 갑니다가 각도를 좀 틀어서 아 숙이기 숙여서 보기 숙여서 보기 치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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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일부러 갈렸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응 다음 거 이거 옆에 인간 창문 인간 옆에 미쳤다 미쳤다 저기 혹시? 허허허 있다 있다 이따이 이따이 찾았고 옥상으로 갈 방법 찾기 옥상으로 갈 방법 찾기 어 여깄네 올라가 아 있었어 더 있었어 이거 뒤쪽에 있는 것 같아 아 아 아 네 아 случай 없는데? 이거 하나, 둘 아래 있다고? 후원 감사합니다 하얀색이라고? 뭐가 떠? 웃긴건 여기 뭐가 떠? 왜 뜨는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 이걸 왜 못보냐고? 야, 이건 억지다 그치? 윽 아니 이 퍼즐이 억지가 아니고 이걸 왜 못보냐고 하는 건 억지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지 경로? 여기지 아, 여기?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계산 이거지 저 무너질거 아냐 그지? 실행하기 그치 다음꺼 글씨눈거 저기다 저기다 글씨눈 제리꼬가 제리꼬가 되게 찾기 힘들게 해놨네 여깄다 요거죠? 요거죠? 그리고? 요기죠? 요거죠? 요거죠? 아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요기지 요기지 어? 뭘로야 돼? 아 A냐 D냐? 뭐야 아.. 아,안단하네 간단하지 않아 성능이 왜이렇게 좋아 이거? 이걸로 골라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요걸로 갈까? 아 너무 높음 그럼 A로 통화가 액구다 액구 그지? 이쪽으로 해서 예산완료 실행하기 액구야 그냥 미쳤어 슥슥 올라간다 다음꺼 집안에 집안에 저거 저기다 이거 이게 거대한 그거야 이거 그지? 여기 이렇게 벽치게 야 이거 어? 기둥하고 딱 해가지고 그지? 야아 미친 그리고 이거는 뭐든 뭔데? 암튼 무너진거 강목있고 무너진거 저기있다 강목있고 무너진거 치우기 치우기 지나가고 어? 어? 아 여기야 어? 드디어 왔어 야 연출봐 왁 상징 발견했어 배로 가기 저 배로 가야 돼? 가 어엉 놀란거 아냐 갑자기 아주 돌아가야겠는데 요렇게 위로 필조망으로 해가지고 점프 자 하고 매달려서 올라가고 여기에 뭐 무기같은게 있을지도 못가 못가 어? 여기가 가진다는거는 뭔가 있다는거야 그지? 숨은 녀석이 뿌기머니만 있었어 이거 괜히 갈 이유가 없거든 원래 이런데 상자있는데 한번 돌아볼수있게 해준거고 그럼 이거 스팀판으로 나올때 그래픽 다 하나하나 다 선본거야? 이거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석양 딱 마주볼때 그 느낌을 살렸어 매달리기 데스팟 에스 큰럭 에스 네 앤드로이드지 인간의 눈으로 보지마 안드로이드는 쉬워 찾으면 이제 각성을 하는거잖아 근데 어떻게 각성을 하는거야? 내가 이제 지도자같이 될거 아니야 반 인간 뭐 무슨 어? 단체 안드로이드 어? 혁명구네 뭐있나? 어? 움직이는데? 아 기계의 눈 근데 키? 뭐야 뭐 뭘로 되있지? 뭐 풀어야되 미칭으로 갔네 꼬트 둘러보기 꼬트 둘러보기 어 이거 뭐있다 왜 안들어가지고 아 내가 왔던 덴가? 대단다 오는데? 딱히 오는데? 딱히 탁 다 bib안이 없네 이것도 없고 전화? 딱히 없고 딱히 없고 딱히 없고 어? 어? 딱히 없고 여기로 들어가면 들어가보면 아이템을 얻을게 딱히 없고 저쪽으로 빠져나가려고하면 아 여기네 딱히 없고 어? 뭐가 있어 헬렁헬렁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으아아아 으아아아 씨 귀신이 있다곤 안했잖아 안드로이드는 놀라지 않아요 안드로이드의 눈으로 보세요 그게 왜 놀라? 어? 거리랑 이런거 거리 조절을 다 하는데 왜 놀라? 다 대책을 마련할 거린데 대비를 할 수 있잖아 저 정도 거리랑 딴 데부터 갈래 나 화장실 가는거야 안무섭거든 돌아갈 수가 없네 아 오랫더니 눈이 바르고 떨리네 소 envie 너 귀여워 다시 승객 아.. 안 아파.. 안드로이드라서 안아프다 오.. 다 모여있어.. 어? 엘랑 문제 어? 걔네? 대니얼이네? 미친놈 제리코가 단체 이름이었어? 어? 아 배 이름이었어? 배에 제리코라고 써있었다고? 하.. 난 사람인줄 알았는데? 스타워즈로 치면 요다같은 포지션에 사람인줄 알았는데? 애 이름이 어떻게 제리코야? 어.. 감사합니다 어.. 크리스 제리코같이 제리코라고 써있었다고? 아니야.. 제리코는 Y로 되어있어요.. 철자가.. 제이로 안되어있어.. 예리코야.. 제리코는 원래 예리코에요.. 아..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어? 반인간.. 어? 연합에 가게 됐네? 동아리 아.. 후원 감사합니다.. 사람 이름이야 원래 사람 이름 뭐이렇게.. 뭐.. 이병건 뭐이런식으로 붙이는거지 앵.. 앵.. 실례써? 고네용 아저씨 멀리서 보고있는 안타깝게 바라고 보고있는 얘.. 얘 뭐지? 얘 이름 뭐더라? 코너 어.. 감사합니다 사이가 안좋아요 지금 긴장함.. 이에요 사무기 지금.. 바라보고 있었잖아 어디있지? 아.. 찾아본다.. 안보여 아.. 여깄네 근데 나 내 움직임 진짜 로봇같지않아? 죄송합니다 죽을때마다 이렇게 돌안 아 근데 그거는 그건 부서졌지만 내가 다 부서진건 아냐 아.. 나 신형인데 rk800인데 F**k you 생각하고 있어 몇블럭만 가면 되요 가서 살펴봐야지 않을까요? 사이가 좀 안 좋아 무능과 무능이 만나가지고 종족혐오가 동족혐오가 발생해가지고 사이가 긴장함입니다 에이 카너 눈갖고 계속 에이아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그치? 저 헹크 반장님이 뭐가 있어? 근데 알 수 없어 그치? 그치? 내가 폐급이라서 싫어하는거 아니야 그치 한번 해? 쭉 뽑아버리면 쭉 따라서 나오는데 계십니까? 안드로이드를 지켜주고 있어 올라오고 안드로이드는 네번째 만들면 되는데 안믿어 앤드로이드를 기본적으로 안믿어 들어가 왜그래 엄청많아 불기가 엄청많아 한번 봅시다 고기 아깝다던데 고기 아깝다던데 디.. 밀리터리 재킷 중고 RT 이니셜 RT 병곤한 인생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 이니셜 RT 의상 시체 있을거 같애 비둘기가 있는 이유가 먹을게 있어서 그런거잖아 그치 어 신선한 고기가 필요해 비둘기 똥 봐 여기 무슨 어어어어어어어 F**k you 아니 이거 아 나 반장님한테 배운거야 이거 그 새 똥 갈매기 똥 모아가지고 팔잖아 그게 금보다 비싸대 키로당 그 금액 그게 그게 그걸로 뭐 비료 만든다고 쌓이잖아 그게 계속 쌓여 막 그 막 그런 군도 같은 거에 새들만 가는데 있잖아 그런데 딱 쌓여 새똥 싸는데 화장실 천년 이상 모아야지 쓸만한 그냥?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잘 생각해보세요 새똥도 이제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그치 이거 연출하려고 비둘기를 만들었어? 이거 하려고 그냥? 봐봐 이거 하려고 그냥 이 연출하려고 이걸 만들었어 왔다 갔다 하는 any draw leく lk j jest 쟤는 아날로그 주의자야 해봐 이거 하려고 그냥 만들어 놓은거 이거 다 죽는거 있을게 용의자는 야생동물을 들고 야생동물 들고 동물을 좋아함 애견인? 애견인? 유병관에 코수염을 재발하는 인력구독 같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 앤드로이드 이걸 그냥 하려고 했다고? 랩 랩 랩 랩 랩 랩 또 나왔다 랩 아 맞다 얘 기억이 이어져있지 3호가 랩 랩 3호도 이어받았죠 강박적인 끈기 강박적인 끈기 강박적인 끈기 강박적인 끈기 로봇 로봇의 눈으로 봐 그치 쓰고 키가 한 요정도 최근에 이곳에 있었다는거죠 그리고 자빠졌어 거실로 도망쳤어 쓰다가 움직임이 역락없이 개야 개 누구지? 개 사년놈이 있었잖아 움직임이 역락없이 개야 어 랄프야 랄프 봐봐 이거 랄프 밖에 못해 이거 그쵸? 이거 랄프 밖에 못하는거야 이거 허급지급 화두짱 놀라 이거 랄프네 파란 혈액 WB 아 뜯었어 9301 잠깐만 아니 이거 거기네 개 여자가 바꾼거네 그쵸? 그 집이잖아 아냐? 이거 뜯어내고 머리 자른다 아냐? 아직도 이해 못했어 뜯어냈어 아무튼 저 옆에 딱지 귀 밑에 흠 흠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각색의 캐릭터들이 나와서 하는거잖아 아니 무능한거에 빙의해서 하는거에요 캐릭터가 망가리잖아 캐릭터 선이 수사 좀 약간 못하는 스타일 네 왜 쳐다봐 왜 쳐다봐 엄청 없어 아 분석하기 있었는데 아 분석하기 있었는데 머물기 어디서 갈라거래 그냥 갔으면 큰일날까 이거 농장 이게 있던데 랄프 살던데 그치? 최근에 옮겨졌어 이거 집착해 랄프가 어? 에이커의 미녀 떼어내래 옛날지 흠 안가져라 안가져 흠 흠 흠 흠 자 이상하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도료의 대변은전 지문업 엔드로이드 안가졌지 망가져서 최근에 못 가졌어 저 궁금한거인데 이거 소설로 이미 있는거에요 와 근데 이거를 그냥 게임으로 했어? 복잡한데? 걸려있었는데 용의자는 정면으로 도망치고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아 미치 이곳에 있어 다 갔으면 못잡을뻔 또 무능할뻔 그래서 나가는길에 뒤통수 맞고 사옥이 될 뻔 여기야 여기야 미치 개척 용도 한번 보다 으악 쫓아가 쫓아가 날 쫓아가 날 쫓아가 쫓아가란 말이야 쫓아가 잡아 잡아 빨리 빨리 잡아 잡아 어딨어 쟤 쉽지언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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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라이브 빠르지마 이겨네 잡고 잡고 있어 사람 망해 여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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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점프 아있어 저기잇다 쫓아가 쫓아가 3호기는 다르다 3호기는 어? 어디야 뒤로가 씨 저놔 빠를만 이겨봐 3호기는 다르다 아아 웃짜 쥐졌어 피해버리고 점프해버리고 쫓아가 끝까지 쫓아가 허쭈 야 헹크야 뭐하냐 어? 뛰어놔도 어? 올라가 이 새끼 랄프 이 새끼 다르다고 이쪽으로 쏙쏙쏙쏙 쏙쏙쏙 웃짜 올라가고 어딨어 저 새끼 저거 웃짜 웃짜 웃차가 스캔 짧아 짧은 들어가 이쪽으로 되물 도망가 여깄네 야 잘 버려 버려 범인부터 잡아 범인부터 잡아 1억분 추적해야지 다른 사람 모르겠지 어? 라이프 아니네? 아 나도 막다른 길이야 내 성능을 증명해야 돼 여기서 삼진아웃 당하면 나 진짜 폐기될 수 있어 소프트웨어부터 폐기될 수 있단 말이야 이 순새끼가 이거 또라이 이새끼 아냐 이거 지갑으로 간 거 가지고 순새끼 꺼져 이새끼야 미친놈 지도도 안 구했을 거면서 내가 매달렸었어 봐 지도 안 구했다? 아 잠깐 안드로이드에 있는 거 안드로이드는 화 안나죠? 지도도 안 구할 건 순서 전형적인 롤축 마인드 그죠? 너무 서운한 눈을 보냈어 그래 도와줬더니 이런 소리나 듣고 그지? 라이 나인 죽어버렸어 봐봐 핸크는 저거 하나 어? 제압을 못하잖아 소원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루퍼트 루퍼트였어 잠깐만 얘 안 죽었으면 계속 나왔을 수도 있나? 루퍼트를 못 찾고 가는 것도 있어 무능 엔딩 아까 그냥 가자 했을 때 갔으면 봐봐 가자고 한 것도 누구야? 핸크지 쫓아오다가 지 혼자 얽혀가지고 자빠진 거? 핸크가 그냥 한거지 다 잡아서 넘겨줬더니 그거 간수 못한 거 핸크지 내가 폐급이 아니니까 저 새끼가 폐급이라니까 저 새끼 저거 또라이 새끼야 도, 그니까 왜 또라이 새끼냐면은 안드로이드한테 도움은 걔 많이 받아 무능해가지고 근데 안드로이드에게 위화감을 느끼고 경계해 걔 싫어해 그리고 아날로그 이런거 되게 좋아하면서 결국 도움받고 결국 지가 또 놓쳐 이제 걔 무능하고 이거는 안드로이드 혁명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내가 사먹이는데 열심히 뛰어서 잡았는데 내가 사먹이는데 열심히 뛰어서 잡았는데 대니얼이 아니네 스캔을 통해서 제로크가 그냥 우리처럼 제로크가 encontrar 제로크가 겨우는 지가 만약 제로크가 정리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너로 그리기한테 정리하려니 너의 주소를 믿기 위해 이 곳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없는 걸 이곳은 나의 수술이 그는 제로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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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상황이 안좋아도 주인이 없는 것만으로도 천국이다 전혀 자유로워지지 않았어 대니얼로봇은 진짜 전형적인 로봇같이 근데 얘는 안 불안하나? 내가 배신하면 어떡할라고 밀고 하면 어떡할라고 이렇게 그냥 풀어줘? 감시해야지 루시찾기 얘네는 밥도 안먹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있어도 돼 풀길러? 취미로? 뭐하래? 풀길러나봐 얘가 완전 기계같이 됐어 목소리도 변했어 끌고 당겨나봐 차에 묻고 끌고 당겨나봐 차에 묻고 나랑 똑같은 모델 아니야? 그치? 빨개 막 여기 빨개 막 배터리가 얘네는 안좋은게 뭐냐면 자유인데 인간으로부터 부품을 받아야 되거든? 결국은 얘네 소모품이 있을거냐 로봇이라 그거를 지원을 못받아 그게 좀 치명적이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안드로이드 혁명을 통해서 옛날에 그 어? 반란 일으키면 어떡해 관하부터 쳐들어가잖아 관하부터 쳐들어가서 쌀 다 뜯고 병장기 꺼내가지고 이게 들어가잖아 사또 사또 죽이고 그치? 그래서 이거 일단 소모품 배터리같은거를 많이 좀 안드로이드 혁명으로 가꿔야되겠는데? 어? 어 이거 물어보고 싶은거 그치? 파란 혈액이 필요해 어떻게 갖고와? 도피하는거지? 이게 그건 아니야 얘가 비로소 혁명군으로 만들겠다 그치? 이곳에 락원은 없다 매든맥스에 나오지 않아요? 아 질문은 세가지만 할 수 있나봐 아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놀이터니어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베르세르크에요? 거기도 나오는데? 매드맥스에도? 아 더 밝아지겠다 자물쇠들 얘네는 뭐해? 생각해보면 저 공을 던지는 행위가 의미가 없거든 안드로이드는 심심함을 느낄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있는게 맞잖아 이렇게 쉬고 있는게 맞아 에너지 낭비 안하게 아 불량품이라 상자가 이미 피어있어 불량품은 습득력이 좋은거야 그치? 인간의 그거를 빨리 흡수를 했잖아 그런거를 다 썼어 얘 대부분의 안드로이드는 잘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얘네는 우케 근데 이 필요없는 감정이 생겼어 아기 안드로이드는 없을꺼 아냐 아기 안드로이드가 있어 얘는 조시야 응애 나 아기 로봇 아톰같은거지 그래 여기있으면 서서히 죽을 뿐이지 와 이거 봐 이렇게 되있어 니 니들의 미래야 이게 어? 애기야 애기야 어때 괜찮아? 죽은거 아냐? 동료 시체 좀 한군데다 좀 몰아넣지 감정 있는거 맞아? 불량품 맞아 니네? 확실해? 감정 있는척하는거 아냐? 불량품인척하는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렇게 내던져나? 감정이입 안돼 이거? 이렇게 내지어있는거 보고 이 새끼들 불량이 덜 됐네 불량이 달됐어 까임마 니 옆에 있으면 치워 좀 딴 데 보지 말고 어? 너한테 하는 얘기야 딴 데 보지 말고 치워 옆에 있으면 좀 이거 안보여? 아 내가 쉬지 말라는게 아니야 어? 할거는 하고 쉬자는거지 지킬거하고 지키면 내가 뭐라 그래? 이런거 하나 구석탱에다 놓고 이런거 먼지같은거 막 쓰러 내 곳이란 말이야 또 또 너 니 얘기하잖아 니 얘기 어딜봐 이러니까 제리코가 돌아가냐 이거야 어? 뭔지 봐라 이거 어? 환기하고 어? 일광건조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을 안하고 이거 어? 쉬는 날이라고 마냥 놀기만 하려고 조정석씨 닮지 않았어요? 표정이랑? 그쵸? 나 계속 누구 닮았다 감사합니다 막 아 이런 표정이잖아 문이 진짜 문이 아 죽었어 어떡해 어? 사마희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쉬지 말라는게 아니야 어? 니가 옆에 있잖아 어? 니가 옆에 있으면 여기 어? 동료에 없어? 동료에 없냐고 저기 애가 지금 저지경이 되는데 구석에다 좀 치워놔 좀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깡통 불을 왜 붙일까? 자유를 주니까 그래 방이 돼지우리야 방이 돼지우리야 아씨 냄새 저기 뭐 또 있다 어 감사합니다 내가 막내를 써야 돼 니들은 니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냐? 아 이 사람이 루시야? 대장인가? 이 사람이 대장인가봐 아 부관이라고 하지마 부관이라고 하지마 아 부품 다 쎄건데? 아 여기가 지금 다 쎄구나 당신 머리부터 지혈하는게 좋을거같은데 내가 급한게 아닌거같은데요? 너무 많이 지혈했나? 여기를? 아 이거 귀한거잖아 내가 가져가도 돼? 귀한건데? 얼마 없잖아 안 마시는 선택지가 있는거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머리가 이만큼이 파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 어? 이렇게 파인 사람이 먹으라고 어떻게 먹냐고 아 못먹겠어 아 못먹겠어 아 못먹겠어 아 아 이거 근데 먹을 수 밖에 없나봐 이거 근데 먹을 수 밖에 없나봐 그럼 감사합니다 호빵매매도 있겠네 호빵매매도 있겠네 공유 후원 감사합니다 전해졌어 너의 그 진심 전해졌다고 오 아 아 예언이 그래 내가 핵심이란거지 내가 핵심이란거지 샤모노이드래 샤모노이드 그니까 아 이게 사실은 이게 미래를 예지하고 이게 이게 사실은 그거잖아 쟤는 이제 그 파인 쟤 누구야 이름이 루씨는 이게 연산이 엄청 빨라서 시뮬레이션이 엄청 많이 되는 거 아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잘 찝어내는 거 아냐? 그니까 이제는 어떤 예언도 AI 시대는 이게 가능하다는거지 Simon I know where we can find spare parts Cyberlife warehouses in Detroit Harbor They have everything we need The docks are guarded We can't just walk in there and take what we want Humans will never let us Which is why we won't ask permission We don't have any weapons And even if we did, none of us knows how to fight We can steal what we need without fighting We'll just get ourselves killed Maybe 내가 할게 I'm waiting here to be shut down I'm with you Shut down 아 테니스공 Maybe it's worth the try Simon 너도 너도? 얘는 그냥 별로 안 내키지만 간다면 가..가고 4명 어 나 말 다 안 걸었는데 그치? 말을 한 명은 못 걸었어 사이먼과 대학이전 하나 했어야 됐어 고맙 감사합니다 여론은 회의적이고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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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불키는거야? 불키면 애들이 좋아하는거 아니었을까? 11월 6일 11월 6일 이훈이훈이훈 감상입니다 앨리스 실내와 까라죠 까라패 괜찮아? 얘네도 결국은 제리코로 오겠지? 그쵸? 얘네도 결국 제리코로 올거야 살아만 있단 말이야 그쵸? 까? 앨리스 가자 자 기계의 눈으로 봐라 가세요 자 기계의 눈으로 봐라 질라트코 질라트코 누가 물어봐 내가 너한테 도와주할 수 있겠지 누구에게 말했는지 그곳에 꼭 걸어놨어 잠시 기다려 기다려 정말 도와주할 수 있겠지 질라스쿠 얘 걔 아니야? 아빠랑 닮았는데? 아빠 친척 아니야? 와, 들어가 봐. 왜 그러지? 어떻게 닮았어? 기계의 눈으로 인간 내려가볼까? 아 질라티코 따라가래 올라가볼까? 질라티코 따라가라고 하겠지 올라가볼까? 질라티코 따라가라고 하겠지? 뀨 오 타줘 뀨 오 타줘 뀨 비싸보이는데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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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는 다른 안드로이드로 이 작은 집에서 큰 집에서 저런 큰 안드로이드도 있네 산업용인가? 제발 집에서 만들어주세요 루터 어떤 안드로이드가 거리에서 그가 당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거라 나 근데 기억 안나는데 그랬어요? 아 쓰레기 청소부가 잠깐 만났던거 아 쓰레기 청소부가 걔를 안만났으면 여기 안갔나? 그럼 무조건 필수 이벤트인가? 아 그리고 safe place somewhere you can start a new life I hear 캐나다 this time of year beautiful landscape open spaces clean air and no android laws 안드로이드같이 안드로이드로 의심받을 일도 없어 안드로이드로 의심받을 일도 없어 미랑하려고 부두갔다가 재립고가기 손 봐 예 손 봐 파란 파랗잖아 손 봐 파란 파랗잖아 손봐 파랗잖아 인간으로 지금 피가 묻어있는거야 여기 손에 피가 근데 하도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염색이 안빠져 손이 아니 만약에 여기서 탈출하면 얘가 도와줄수도 있어 안드로이드 제가 불쌍하다고 불안한데 얘는 꾹 불안하더라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많더라 야 너 불안하지 너 가기싫지 어 야 너 좀 불안하지 느낌이 상하지 아 이거 부품 따로 빼가지고 팔거 같은데 야 이거 확실해? 어? 야 야 가 가야겠다 지하로 가면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 2층이면은 뛰어내리면 되잖아 여기는 뛰어낼 수도 없어 아 그가 아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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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가둬놨잖아 가둬놀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 추적기를 제거하는 일은 불법이야 근데 추적기가 있으면 계속 추적을 당하는데 넓은 범위로 추적이 된다는 건가? 왜 모르겠지? 왜? 여기서 뭐 발견했나보다 기계 발견했나보다 얘가 보는 걸 가는 거랑 안 가는 게 있을 거야 봐봐 안심 안 시켰으면 안 됐어 얘 때문에 못 가 아 열렸는데? 아 키를 막아서 못 가? 저 뒤야? 흑인 뒤야? 의상 뼈 구조 뭐 이렇게 있고 그지? 올라가면 된다 기계의 눈으로 뭐 책 낄 거 없나봐 여기 뭐 있다 큐 아 여기 가는 거고 이리 가기 가 일단 가 기계의 눈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없어 추적 결과가 멈췄어 그치? 그러니까 못 찾은 것이다 저, 너가... 아, 댓글 미래서는 뭔가 믿고 너 전쟁이 너무 유연해 나도 내가 도와주는 걸 obriguent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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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r'm%%%%%%%%%k&%%%% 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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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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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탠드 여기서 껴슬 때 할 수 있는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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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없어? 힌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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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 끝이야? 인스타드 다시 하는거죠? doch.. 거의 저는 negative.. Kara! 오~! 하하.. 오.. 하.. 그렇게 생각하는 소리 SO.. 하.. 너무 기억하니.. 저.. 이렇게 생각하는 software odcasticICA..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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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해 아 뜨거운.. 하.. 진짜.. 안 돼 야 좀 어떻게 봐 저기 저거 아까 개의 심장이다 그치 떨어지네 소원 감사합니다 탈출할 방법찾기 큐 흡선을 유발할까 소원 감사합니다 야 이거 너무 허술한데 근데? 왜 왜 왜 안 돼 어 왜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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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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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잠시만요 열었으니까 얘네가 뭐 해주겠지? 해줄거야 살아있어 다시 갈 설득은 못하나? 안되나봐 파이팅 가는거밖에 없어 무기 무기없어 올라가 게임이라서 기다려줘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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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락코 10분 정도 되어야 된다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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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2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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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가 2층 가 리스야 여기밖에 없어 Spider 이 사람 있고 이거 뭐있다 라모네틱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호의적이네? 나한테? 어? 아래이구 아 여기 있네? 아 작업장 있지? 작업장 가집니다 옆에 있을게 이쪽면 돼 그렇지 창고? 창고 있냐? 내가 왔던데 아니야? 뭐야? 여기 왜 살아있어? 아이고 야 앨리스야 뭐해? 뭐야 여긴 옥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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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고민있어요 아 왔던데요? 설치로 그리기 욕野 아 엥더 헝 감사합니다 헝 감사합니다 헝 감사합니다 멜머리 초기화된거 아니야? 두개 scan 여름에 엘리스를 물어봐야지 빠지는 것 같다 끝났어 못 물어봐 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 못본 저세주나? 자고있구나 총알배송 총알배송 안되나? 총알배송 잡지로 배송못해요? 총알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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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여기가 끝났어요 이 작은 사람에게 가르쳐요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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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총쐈어 총쐈어 미친 여기쪽으로 와 오른쪽 오른쪽 거기 들어왔는데 그래 거기 와 도지를 확보했어 다행이다 그치 아까 잠겨있는거 도 도 야 곰있어 곰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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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은 언제나 눈물로 끝났어 이정도면 관상 아니야? 저렇게 생긴 사람이 풍력적이야 그쵸 어? 지키고 있어 나 이 시간 없지 나 나의 길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바로 흘러내려 너랑 부끄러워 너랑 부끄러워 너랑 부끄러워 뭐하니? 너랑 부끄러워 나의 길을 떠나 나의 길을 떠나 내가 지키는게 내가 지키는게 내가 지키는게 미스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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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네 왜 가만있다고 했을까? 다른거 다 협력하다가 쟤네가 저렇게 될 때까지 협력하다가 일부러 눈감고 있었구나 우리 지나갈때 왜? 땀에 날 다 헤쳤는데 아 그때 깨졌어 꼬마이가 막 이렇게 할 때 깨물래 아 너는 내가 내가 하고싶어 근데 내가 너와 그 곳에서 도와줄게 같이 갈거냐 말거냐? 선택하는 겁니다 호맹이는 맨날 비 맞아 지금 호맹이는 그거 아까 그 토이스토리 원들 있잖아 이거 무슨 인간 공격하고 다 뿔뿔이 갑자기 흩어져? 사먹이 어만다 여기 어만다인데 일로가 무덤 한번 보게 무덤 한번 보게 두개 있나 봐요? 잘 봐봐 두개 있어요? ㅋㅋㅋㅋ 이거 두개는 처음봤을걸? 이거 그냥 깼으면 무덤이 아예 없을거 아니야 그치? 보통은 이게 보통은 이게 이게 무슨 공간인지 모르고 넘어갔을거 아니야 다른 분들 방송 봤습니다 여기가 원래 무덤이에요 무덤입니다 아 파크헤비뉴 1554에서 사망 마크2 캠던에서 사망 이게 좀 많을거 같은데 무덤이 무덤이 어 아만더 여깄어요 어 아만더 아만더 아 아 아 아 도대체 아 일기 발전하고 있어 벽의 문자 RA9 또 무능했어? 루프에서 뛰어난다 그것을 추측했지 루틴닛이 어떻게 된다 루틴닛이 어떻게 된다 에코너를 잃어버린다 에코너를 잃어버린다 루틴닛이 어떻게 된다 루틴닛이 어떻게 된다 루틴닛이 어떻게 된다 다시 일어나는게 어려워 설마 얘가 실존 인물 모델인데 동료였던거 아니야? 그래서 개꼴 뵈기 싫은거 아니야?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악마도 안해 굳이 얼굴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우산을 우산을 지가 쓰려고 꺼냈어 미친놈이야 저 새끼도 나는 그거 왜 치워주려고 하는줄 응? 나가기? 소원 감사합니다 핑크 적대적이야 콕콕콕콕 루틴닛 앤더슨 더이상 떨어질 그 희천도 없죠? 없는척한다 유리창 깨고 가자 이걸로 봐 있네 개있네 이거 펀치하면 벽들을 부술수 있는데 자고있네? 의식이 없어 아 소감 감사합니다 또 박살내죠? 스모.. 스모 이름을 알았어 그지? 근데 스모 왜이렇게 무능해? 이게 평상시처럼 있어? 주인이 지금 쓰러져 있는데? 막 컹컹 짓지 않나 원래? 평화로워? 항상 이렇게 자빠져 자서 그런가? 얘 위독한게 아니야 그냥 자빠져 자는거야 술먹고 그지? 개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 먹고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서 그런거야 그지? 한 발 남아 알코올의 흔적 술 먹고 총 왜 들고 있어? 외상 없음 에틸 혼수상태로이신데 술 처먹었어 근데 유리창 깨버렸어 어떡하지? 흐흑 흐흑 하하하하 아 진짜 다루기 힘드네 진짜 이 자식 후원 감사합니다 어디 이거 딱 붙어있지? 여기 들어온 거구나 여기 여기 들어 들어 물고문 물고문 안드로이드식 물고문 한번 해주고 비밀의 바 아니면 웃기다 음 아하핳하핳하핳하핳하하핳핳하하핳하ㅣ 은은한 새끼 진짜 펀치 한방이면 배에 뚫어버릴 수 있는데 한 남자가 시틀을 많이 깨끗한 옷? 어? 혹시 쥐형의 콘셉트였네? 옷이 멋졌다 히피스탈 아니 히피스탈을 집에 놓지 말든가 아무거나 달라고 하지 말든가 뭐하냐? showed a laugh 뭐가 있네 대학 야구, 대학교 운동선수들이 후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울증 극복하기 은밀한 파트너 안드로이드 판매량 폭증 더럽혀진 사람 범죄자의 조기식별을 위해 마케팅 자유를 이용하다가 성적 감정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안드로이드는 사이버라이프가 매장의 재고 확충을 위해 애쓸고 있을 정도로 경이로운 성공을 거뒀다 초창기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이버라이프의 도박이 결실을 본 것이다 파트너 경험을 제공한다 성적 환상도 만족시켜준다 소원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일단 같이 숨참다 제가 거실에도 있다 여기는 그냥 스포츠 경기를 항상 틀어놓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나? 여기는 항상 스포츠를 틀어놓네 이 시간 브라더스 노래 좋아하죠? 재즈 좋아하고 저 좋아하는 걸 알아냈어 그치? 재즈 스모 우리나라는 침투부 틀어놓잖아 보통 티비에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를 많이 틀어놔 저기 많다 핸크는 음식물을 남기길 좋아해 핸크는 자식이 사망했어 여섯살 우리나라 나이가 일곱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무능을 뭐 덮어줄 순 없죠 무능한 건 무능한 거야 딱한 건 딱한 거고 잘살 중독이 있는 걸까? 어어 물어보길 잘했어 어제? 이걸로 이제 나중에 뭐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나중에 뭐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히피가 제일 많아 창문 깬 거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또 만나겠네 그죠 제리퍼랑 애들이랑 만나겠어 소원 감사합니다 스쿼드 감사합니다 참고 가기 사인 스쿼드 부분도 한개도 들키면 안돼 들키지마 내가 들켜 난 왜 이렇게 뛰는것도 패크같이 아니야 쟤넨 이거 안뛰었네? 나 위로가 점프 점프 같이 가 감사합니다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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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대 1 공룡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정도는 안드로이드들한테 맡겨도 되지 않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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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느려 얘가 진짜 유능한 애였는데 내 손에 들어오니까 필빛이 되고 있네 나한테 맡겨 예측을 잘하거든요 예측을 잘하거든요 이쪽으로 와 10개월 구독 10개월 구독 대.. 인성이 대주형님 10개월 구독 감사한다고 봤습니다 이게 안돼 너무 높음 그런 느낌 잘ряд 으이 오아 왔다 갔다 1 2 로롱 2 로롱 너무 멀어 계속 있기 쏙 들어가기 그리고 찍어버리기 아 그리고 안전하게 착지 올라가서 매달리고 왔을 때 제압 제압 패스 완벽하게 아 동료들의 신뢰가 올라갔습니다 저거 못했으면 또 무능해졌겠죠 자 상대조사 여기 맞네요 뜯어버리고 죽었는데 어떻게 다 가져가? 한 명 정도는 죽어야지 않을까? 걸렸어 네 뻘하게 걸렸어 2레벨 위반에 해당되고 안드로이드를 죽일수도 없잖아 제압? 이 사이버가 어디있어? 쟤 순순히 가버려? 제 도움이 필요해 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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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 버리고 도움이 됐어 제압 알아서 다 각자 퍼져서 잘하는구만 왜 분노해 아니 야 얘들아 인간들은 우리의 적 아니었어? 얘들아 내 잘못이야? 어? 야 우리 다 싫어하잖아 야 우리 다 싫어해왔잖아 다 상처 있는거 아니었어?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해 못해주는거야? 큰상제 조사해야겠다 아 이거 이불 열어버렸네 블루템플러님 천호만감사합니다 공존까지 생각했다고? 진짜 팔자좋은소리 응 감사합니다 이게 공존야? 훔치는게? 기생이지? 후원감사합니다 어? 전투인원이다 AP700 3쌍등이 이 토이스토리를 치면 그 외계인있죠? 인형 그거다 합류한다 성남검님 후원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함께하자마자 깨워놨어 성남감사합니다 어.. 한나두쥐 깨어내기 시작해 어.. 한나두쥐 깨어내기 시작해 좋아해 존경받아 여기서 조시, 사이먼 다 좋아해 조시, 사이먼 너 데려가 수락해, 데려가 노스는 싫어해 베리콘은 좋아 고품 더 있는 곳을 알아 사이먼 떨어졌어 트럭 트럭, 트럭이 많아 우리 트럭 채로 가져가자 열쇠를 직접 운전할 수도 있어 왜 이래? 적극적인, 이런 적극적인 배신자 처음인데 여포 같은데 배신하러 가는 김에 정원의 목을 가지고 배신하러 여포 로봇 모두 쓰기 충분할거야 이걸 그대로 도스는 없지 이렇게 좋아하면서 싫어해 그지? 너무 위험해 가져와 라페오가 무조건이지 아 노스는 내심 좋아해 조시는 항상 분노해 위험한거 하면 조시는 분노하더라고 모두랑 사이좋키에는 멋지네 왜 죽이면 되잖아 왜왜왜 죽이면 되잖아 깐소리들었기 때문에 깐소리들었기 때문에 레이디디 깐소리들 가상 working 스키 다가 마침대 칼 미국 아멘 사실 도チャンネル 우리 아멘 다행히 끝났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요즘은 여기다 파트롤러가 있습니다. 어? 저기 이리 갈까? 끄네 끄네 아싸 세정 쌍둥이한테 하나씩 주자 뽑고 뽑고 뭐야 잠깐만 아씨 불꽃 스텝 이 새끼들이 아아 이 새끼들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연탄 연탄 어떻게 하는거야 이 새끼야 연탄 왜왜왜왜 틀려 어? 왜 틀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어? 바로 저야 무선키보드죠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무선키보드 때문에 그룹 어딨어? 이거 우리 그룹 아니잖아 아 우리 그룹이구나 흐흫 디쥬 게르잇? 나이스 근데 아니잖아 하내면서 가 아닌데 아닌데 왜가 아니면 안가야지 쌍둥아 가자 야 뭐해 가야지 나 어떻게 가 나 어떻게 가 나 이렇게 세워줘 앞에 타? 내가 운전하는거야? 쌍둥이는 어떻게 해 도원결이죠 쌍둥이 지금 현재 도원결이죠 어 내가 지금 차 운전하고 있어 운전할 수 있어 다 쓰러져있죠 다 쓰러져있죠 근데 이거 그냥 몰래 훔쳐갔으면 걸렸겠다 그치? 아 기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가서 안 걸렸을텐데 제리코에서 존경을 받게 됐어 노스 노스 조시 중립적 사이버 친구 암흑 속에서 사는 자유 침묵 속에서 기다리며 죽어가는 자유 그런 자유는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난 구걸하지 않을거야 웃거나 사랑하거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그러니까 놈들이 말하는 것 이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 난 살아있고 놈들은 더이상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뜻이야 우리가 노예였던 나날들은 이제 끝이야 인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해줄 시간이다 놈들이 주지 않으려는 것을 뺏어야 돼 우린 사람이고 우린 살아있고 우리는 아 프리야 예에에에에 아하 우린 프리라고 프리 어디 뒤에 계속 이런거 봐 뒤에 카메라 의식해가지고 제4의 벽 땀이 나기 시작했어 인간이 됐어 진짜 어? 아 피에 물드는거야? 난 땀 물어봤는데 이 놈부터 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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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얘네가 조만간 만난다니까 제리코 애들하고 얘네는 만날 수 밖에 없어 그게 운명이야 일단 구조상 이야기 구조상 까라가 먼저 합류 그리고 얘네랑 적대적을 하다가 내가 선택을 하겠지 인간편에 들지 안드로이드편에 들지 이 놈부터 죽네 이 놈부터 죽네 이 놈부터 죽네 이 놈부터 죽네 폴리스라임이 이렇게 젖혀있어 어 아 죽습니다 하하하 공춤을 추고 있어요 안드로이드가 적극적으로 안춘다던데? 적극적으로 안춘다던데? 적극적으로 추는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이거라면 나쁘지 않을지도 야 행꾸야 니가 조수해라 이제 응? 내가 대장할래 싸움도 내가 더 잘하잖아 플라스틱 양도인 우리 왜 왔어? 저 그냥 단장 지은 거 아니야? 아 분석하기 네 분석하기 후원 감사합니다 출처 네네 아 지 지는 분석할 것도 아니면서 하 저 참 들이받아 그냥? 어? 치명적인 손상 아 쟤 죽이는 선택지 없나 쟤 너 조만간 제리코만 만나 너 너 그때까지 살려두는 거야 사막 사막 눈이 충해져 버렸어 심각한 다박사 질식이잖아 신장마비 사이너 구성을 하면? 피해자는 피해자는 목이 졸렸어 목이 졸려서 사막 그니까 안드로이드가 공격했다는 거야 그지? 근데 코피가 안아 펑 쳤어 모 electromagn 안드로이드의 메모리를 읽어 안드로이드의 메모리를 읽어 단장이 됐어 심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어 진정을 시켰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 시간이 없다 전 환자 죽었나요? 진심 때리기 시작했어 계속 시작했어 이곳에서 죽은 사람 없어? 우린 두 명이였고 말해 정지됐어 원래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흐름이 너무 극적으로 구경했는데 원래는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에서 나가는 걸 봤을지도 안드로이드 목격자 찾기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 민간의 지문이 필요해 니가 물어봐 핸크야 여기다 손 좀 대봐 핸크라고 불러도 되지 이제 손 좀 대봐 손 좀 대봐 한번 대봐 어차피 될 거 없이 꼭 한 마디씩 지랄을 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30분 세션은 29,99원 구매하십시오 구매하십시오 내 비용이 잘 어울려 구매하십시오 구매하십시오 클럽이 너의 즐거운 경험을 구매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 넉넉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follow me follow me okay now what 신문 바로 징스캔 oh 입구를 향했어. 파란머리 트레이시를 찾아야 돼. 분명히 들어갔다 보자. 핵크 결제 많이 하네. 결제 많이 해. 클럽 안드로이드 들어갔어. 핵크 대산이래. 파란머리 트레이시를 어디서 봤냐고? 이걸 부탁해 프랭크한테. 이리로 들어갔어. 빨간방으로 갔어. 오케이. 팽크 다 결제 시키고 싶은데? 시간 없어. 빨리. 제일 잘 살펴보기 좋은데. 여기죠? 아 여기 있네. 접속하기. 아 결제해야겠네. 어쩔 수 없네.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잘못했어. 결제해. 결제해. 클릭 안 돼. 파란마. 결제해. 결제해. 누가 쓴게? 아, 미쳤어. 그게 아니라 아니. 전이 다시 날려버렸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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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봤어. 내가 왜 잘못했어. 여기가 막혀있어. 일로가. 여기 왔던 데인가? 어? 싫어. 여기 있네. 물어봐. 팔 한번 봐. 탱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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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먹어. 방안에 숨었어. 탱크... 탱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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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어봐 제발 미쳤어 결제 결제봐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에 여러분의 세금이 얘를 받겠지 없어 아니 다시 수행을 잃어버렸어 이는 아니야 어 감사합니다 기억이 하나밖에 없나봐 어? 청소 로봇 여깄어 여기잖아 폰 감사합니다 왜왜 같이 가 나 고장 날까봐 걱정해 준거야? 피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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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있어 피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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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 400 피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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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보라고 야 아.. 화나 안나 유사심체 초소형기계 인간도 이제 기계가 돼 인간도 이제 기계가 돼 중국 지진으로 만명상 중국 지진으로 만명상 진정한 피켜봐 뱃어라 인간도 인간도 아 저기있다 치워나올거같아 잡지밖에 없어져? 피가 어딨었죠? 아까 찍어먹었던데 네 잡지옆에? 나 왔어 이 쪽? 누가 잡지옆이라고 있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죠 대박 어? 여기잖아 여기 뚝뚝 어? 뚝뚝 아 이렇게도 보이네? 뚝뚝 여기네 이 안에 있어 뭐야 갑자기 뚝뚝 찍어버리고 올라가서 눌러버리고 마운트 막아버리고 막아버리고 쳐버리고 설권도로 찍으려고 할때 연타 연타 쳐버리고 쳐버리고 가까이 갔을때 빵 빵 피해버리고 긁어버리고 아 아 아파 아파 아 잠깐만 나 화났다 나 이제부터 진심이다 자 때려 눕히기 이 새키야 이거 어우 욕힘이 쎄 이거 피하고 던져버려 이렇게 둘이 그래서 들어가지고 놔버리고 박치기를 놔야하는데 야 이 자식아 찍어버리고 야 행크야 쏴 쏴 어? 나도 어 어 정신 정신이 안들어오는데 뭐지 어 2대1 나 진짜 화났다 아 아 아파 실패 아 아 이 새키 야 싸우기는 안된다고 어 싸우기는 안돼 아 아 아 아니지 요걸 막아버리고 요거 지켜버리고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이것도 잘못 눌렀어 아 잠깐만 아 아 이거 이거 피해야지 이건 피해야지 이건 피하고 권총 들고 그렇지 어? 뭐야 쏴 아 나 지금 죽게 생겼네 사오기는 안되지 안되겠어 쏍시다 뭘 뭘 와이야 지들을 공격해 놓고 미친놈들 아냐 얘네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막 다 안드로이드를 막 막 때려 부셨던거야 막 다 안드로이드를 막 때려 부셨던거야 흠 근데 얘네는 경찰에 출동했을 때 조사를 받을 수가 없어 왜냐 무조건 인간의 그 말만 듣고 얘 말을 안듣고 폐기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흠 흠 흠 흠 흠 흠 후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돼 안드로이드의 눈으로 봐야 돼 흠 흠 흠 사랑이랑 감정까지 지금 발전해버렸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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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가 사랑을 해 내가 나 있을 때만 해도 안드로이드가 사랑을 한다는 얘기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흠 요즘יח 안드로이드들은 흠 흠 흠 흠 32% 불량품 쏌 32% 쏘지 않음 54% 흠 싸움에서 승리함 14% 찍킬 뻔했죠 점점 안드로이드의 그 불량률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후원 감 siamo 감정을 넘어서 이제 사랑을 느끼기까지 얼마나 걸려?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 또 물어볼 거 없나? 목적지 어디야? 후원 감사합니다 이것도 좀 불안한데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저기 조용히 있지? 후원 감사합니다 슬라트코가 이걸 타고 다니거나 했었어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오 후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자 뭐가 고장 났을까? 이거 레이 아니야? 레이가 신기하네 후원 침골골골골님 후원 감사합니다 2030년대 고장 났을까 후원 과연 바닷가 고장 났을까 추억 고장 났을까 머물 곳 있는데 여기? 흐흐흑 다닫한데 여기 저기에 차박이지 다른건 가짜지 네 오시고 있다 화살표 오오 뿔에 피 파이러츠 파이러츠 호부 호부가 뭐야? 아우 감사합니다 차 모르는 사람 데리츠 본네트 일 때 열어보고 이것저것 본 다음에 그냥 다돼 꼬부가 뭐야 케이브? 꼬부라고 되어있었는데 봐봐 꼬부잖아 오 꼬부야 버려진 건물이 있나? 만이래 만 파이럿츠 만이래 놀이동산 같은 건가 봐 여기 있다 어? 이거 앤드로이드다 이거 딱봐도 어 이거 빨개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하려고 1년 기대는 거야? 나 올 때까지? 뭐야 이거는 아하 아 우리 동료구나 하나 아까는 없었거든 뭐 싶은데 이거? 왜 안보이지? 이거 보지? 뭐 싶은데? 끝났나 봐 봐봤나 여기도 뭐 하나 있다 셋이 들어가긴 너무 조금 이쪽으로 가 너도 좀 찾아봐 어? 나만 일하냐? 어? 무슨 역사의 아기 들고 다녀도 아니 이거 하면 되잖아 어? 사귀었다고? 이걸 내가 무능해? 이걸 내가 무능해져? 이것도 싫은데? 막상 일하니깐 싫으네 무서한번 나였구 으쭈 이끼야 킹새끼 개쓰게 생겼네 킹새끼 그냥 뜯어 어? 그냥 가벼웁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찍었다니 나 못 찾아봐 뭐 어디있어? 세명중에 한 명만 필요한데도 불을 피우네 아이오아 실종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미국 함선 빠나다 풍경의 발견 야생의 재발견 카나다의 재발견 아이오아 실종 미국 함선 국회에서 실종됐다 조사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워렌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성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미국은 그에 반드시 대항해야 한다며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거라는 자신의 의심이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공격했다는거 아니야 그럼 이거 완전 전쟁 아니야 이거? 전원 안드로이드로 구성된 밴드가 역..음악상의 적임자로 선정 항크가 싫어하겠네 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 음악상후보인가 봐 음악상후보 내가 이거 읽은거지 이거 아까 내가 읽은거죠? 맞네 음악상후보 뭐하냐 더이상 어? 뭐해 음악상후보 불 피우면 끝이야? 5초 쿠키주기 음악상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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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아 나 배고파야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배가 안고플수가 있어? 무조건 먹어둬야되는거 아냐? 근데 아무리 배가 안고파도 전설의 쌀국기는 먹죠 어? 아래에 이거 해적쿠션 자 이거 해 왜 태워 왜 태워 태우는게 아니고 잠자리만 들어 알리스? 왜 태우냐고? 오래타라고 우수 침 침 침 침 침 침 문 닫아 문 닫아 아니 문 닫혀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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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게 우리식으로 행복해지는거야 혁명으로 안드로이드 혁명으로 가족이 됐어 친밀함을 친밀함 신뢰를 넘어서서 가족이 돼버렸어 친밀함 페어가 가족이 되었다 아 유적이 가족이 되었다 이거는 가족이 됐으니까 키스한다 친밀함 또 신뢰가 또 올라갔어? 가족보다 더 높은게 있나? 도원결의 상태 포함 감사합니다 9천여개의 동화가 들어있단다 친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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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 fixedят guarantee 땡 팔 anyways 차이가 있었어 과연 정말 슬펐단다 어떤 로봇을 만났어 그 로봇은 순종적이었어 그들을 함께 도망치기로 했어 그래서 평화롭게 살았어 손봐 얘기봐 함께 너도 한 번 물었잖아 거의 어떻게 끝나 교훈을 줘 여기서 한국식 교육으로 빠져 교훈을 주는거 이제 이 내용 이 이야기의 내용을 3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내로 서술하시오 루터가 대화 루터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 루터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 야 루터 루터가 루터가 최초의 불량품 최초의 불량품 앨리스? 왜? 오, 안드로이드가 군인 안드로이드야 전투력이 전투력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앨리스를 보호해 일단 니가 총을 나도 우리도 추워서 들어온 거야 광광 문 열어 야 우리 얼굴 안 보여? 아 직원이구나 아 직원이네 난 군인인 줄 알았어 시들은 따지는데 우린 다 얼어붙었는데 아 아이들을 좋아하지 근데 공부의 대상이 됐어 야 니네 얼굴 보면 어? 무서워하지 진짜 봐 구독감사합니다 어 딸나오래 알리스 I don't know if it's a good idea Come on, 카라 근데 얘네도 좀 웃긴 게 우리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움직여 그치? 계속 가만히 있다가 이거 이게 무서워 뭔가 좀 믿음이 안가 갑자기 갑자기 오 얘는 좀 깔아는 운명이 좀 기구해 가지고 자꾸 꼬이거든? 자꾸 꼬이거든? 그래도 추워서 들어왔어 앞에서 그 군무하는 거 아니야? The little one can climb on board The carousel is about to begin 앨리스가 이런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안에 있으면 안 돼? 추운데? 이거 다 덜고 오잖아? 저 방에 저 집에 쟤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자리 없는 거 아니야? 호감 감사합니다 이 년이 이 년이 이 년이 이 년이 이 년이 이 년이 그 년이 이 년이 이 년이 랄뿌 아니지? 취업한 거 아니지? 이 년이 이럴 시니 이 년이 이어 저런 랄낸은 너무 부담되는데? 지고 해야될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끝났어 핑크 돼요 진짜 멈춰있어 해cksn은 인간 화석이야 다 새 차 타고 다니는데 저 이거 타고 다니잖아 또 어딜가서 스쳐 comic고 있나? 진짜 내가 못 살아 진짜 내가 으 Seite 이대로 был 못 살아 헹구야 수사중에는 너 술 안먹기로 했잖아 어? 아우 이대로 못살아 마이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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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 이상이 쓰려고 먹는 거를 나 자신의 질문을 물어볼게 자신의 질문을 드려야 해? 모든 안드로이드가 자신의 질문을 드려야 해 아니면 그냥 너가? 나만 너의 식사의 사진을 봤어 너의 식사에서 봤어 너의 아들이었어 응 이름은 코울 쿨슬로 할 때 콜이야? 그럼 얘의 존재 자체가 싫어서 뭘 말해도 잘 호감도가 떨어진다 약간의... 미스 시노머스 그들은 그들의 소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을 안드로이드가 자신의 믿음을 믿는다 이 세상이 왜 이래? 너의 상관없는 것 같아 지금 나 추워하는 거야? 설마?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추워하는 거 아니죠 그 두 아이들 그들은 그냥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사랑했다고 그들은 아무것도 원했지 그들은 아무것도 원했지 그들은 디비언스 끝까지 너는 뭐지? 너는 뭐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너 정말 저는 기술이야 그들은 직업을 만들기 위해 내가 왜 저의 일을 하고 저에게 저의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저는 일하는 이유가 내가 일하는 이유가 나는 그것은 우리의 변화가 아닌 것 같아 니가 무능해서 온거잖아 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전화들과 총알도 한발밖에 없습니다 먼저였죠? 먼저 손 넘었죠? 그쵸? 여기서 돌려버리구요 약올리구요 랩니스 하우기 그쵸? 랩니스 하우기? 난 계속H 누구를 배우고, 나 그 walk은 없구나 나 해제됐어, 적대적 뚫었어 아, 나 너무 도발했어 아, 나 너무 도발했다 4호기에서 뵙겠습니다 채팅창 봐, 속이 다 시원하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원래 잘 안 쏘요? 저 친구? 잘 안 쏘나봐 9% 은근 쏘네! 은근 쏘는 스타일이네. 아, 진짜 내가 프로그램만 안 돼 있으면 진짜 그냥 바로 배떡이네, 뚫어버리는데 그냥 어, 감사합니다. 안드로이드 절권도를 그냥 다 뚫어버릴 수 있는데 수원 감사합니다. 뭔가, 어? 수원 감사합니다. 뭔가 또 화가 나기 시작한 마커스 참을 수 없죠? 안드로이드 혁명을 위해 또 뜁니다. 수원 감사합니다. 노스 쭈씨 쭈씨는 좀 온건파라 가지고 과격하게 하면 싫어하더라고 그 emphasis 단리도 player 알았고, 장르도 말했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자신감이 불러 SMR이 그렇지만, 우린 자신감이 나타나는게 울렁할 수 없다고. 그 consommator 그렇다. 막 간디드 주세의 화이프들 막, 되게 안 나는데 채널 16은 트랫포드 타워에서 송출됩니다. 통제실은 그곳에 있고 그곳으로 가야됩니다. 여러분들은 봐봐 안드로이드가 후원같아 주인공인 이 게임에서 안드로이드의 눈으로 보란 말이야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마 안드로이드였으면 다 백이면 백 아까 개처럼 했어 코너처럼 47층 가기가 미션이야 아니 뭘로 하는거야? 디트로이트 최대 크기 스트리포드 고속 엘리베이터 시속 48km 네트워크 수고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려주시겠습니다 스캔 고속 엘리베이터 엘리자베스 윌슨 스마트워치 고속 엘리베이터 내가 안드로이드가 아니라면? 엘리자베스 윌슨 학교야 고속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 그리고 얘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존잘의 삶이래 딱히 개조화 받은 건 없잖아 푸어 감사합니다 여러 부품을 잘 섞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저씨 이거 좀 열어주면 안 돼요? 잠깐만 반전 놀이죠 안드로이드인가? 아니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이거 열어주면 안 돼요? 아 되네? 호흡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아 고마워요 엘리베이터는 이쪽인데 어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게 엘리베이터네? 하하하 호흡 감사합니다 자 그럽니다 마커스는 혁명적으로 코난을 윗쓰는 바람대로 하라는 인간적으로 삼인삼사 이거 왜 해킹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시행을 하는 거야 인간의 눈으로 안 보고 안드로이드의 눈으로 봐서 그래 나갑니다 화장품.. 화장실에서 물품 회수하기 나 이거 만약에 타면 어떻게 돼? 안드로이드 자 화장실이 어디냐면 카페테리아 그냥 카페입니다 어 로봇이다 잠깐만 뀨 이렇게 하고 있구만 뀨 오케이 이거 안 한 스트리머들 없죠? 다 했죠? 한 번은 인간식 어 잠깐만 RA9? RA9 있어요 RA9 봤어요? 나만 봤어? RA9? RA9 뉴스룸 RA9 공사 루 루 베라9 루 루 썩 감사합니다 공정시장에서 일어나다 안드로이드 네요 또 빈정되지 또 빈정되 에이 뭐야 아 나 고추 굽고 있는줄 아 못들어가? 방심하고 있었던거지 지금 밖에 유리로 보인다는걸 모르고 어디로 가야돼? 아 여깄네 아 여깄잖아 배스룸 적당히 하지 않아 소원 감사합니다 마갈통이야 마갈통은 나 안들었는데 똥싸요? 학문에서 연료통 나오지 않아? 다 쓴 연료통? 그리고 새거 넣고 그니까 선연료 부탄가스같은거 다 쓴거 딱 나오고 다 쓴 연료통 너 이거 괜찮겠어? 이 옷 입으면은 또 인간이 와가지고 막 구박하면 쓰레기 담으라고 할텐데 계속 씻어? 계속 씻어? 계속 씻어? 안가져? 나 이거 뭔지 알아? 무슨 상황인지 알아? 화장실 갔는데 손을 계속 씻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똥싸는 칸 들어가고 싶은데 얘가 나가고 나서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그니까 나왔는데 또 마려운 상황이 있어 나가고 나서 들어갈라고 손을 계속 씻는데 안가 아 계속 하염없이 손 만지고 있죠 똥쟁이의 눈으로 보세요 안드로이드의 눈으로 보지마 똥쟁이의 눈으로 봐 그러면 이해가 되죠 똥쟁이 감수성으로 느껴 나 이거 하고 뭐해? 청소해? 이거? 됐다 소원 감사합니다 정비 안드로이드 여기 있다 야 징 징 그 이상해 바로 얘가 해킹이 돼버리는게 후원 감사합니다 너무 잘났어 얘 진짜 이상은 아닌데 혼자 다 하잖아 잠입해가지고 쑥쑥쑥쑥 여기 있다 소개실에서 쉬고 있느냐?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콤보 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발견하려고 그러는거야 화성에 생명체가 있기라도 해 고함 감사합니다 저 자식도 없어 아 얘 노스였어? 옷이 날개다니 문에서 분산시키기 아 저거 이래도 분산이 안 돼? 아니 이 정도면 분산되지 않아? 한 번은 쳐다보지 않아? 위약물과 한 번에? 알았어요 내가 이걸로 한다 이거 박살내 박살내면 오겠죠? 만능이야 그냥 이 더러운 쓰레기가 자 시작이야 선수 입장 꼭대기 층으로 와 뭐 가있어 지금 봐 저거야, 여기로 가, 내려놔, 열어, 붙여, 뜯어, 긁어, 딸깍, 이거 완전 고침은 막 되지 않나? 이게 다 깨지지 않나 원래? 무조건 깨지지 않아? 야 이거를 진짜 안드로이드가 자른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파이즈 보면 다 날라가 그래 옆으로 퐁퐁 아 나 이거 떨어져 죽는거 아니야? 나는 그거 이용이 못하는데? 막혔으면 이거 이제 또 그거 나오겠다 액션 시뮬레이션 액션 시야가 시야가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제 쪽으로 갑시다 내가 그쪽으로 가야 내가 그쪽으로 가야 내가 그쪽으로 가야 내가 그쪽으로 가야 응예나님도 그래서 나이 죽거든요 응예나이도 오리지노구나 응앤아이드도 죽을 수 있는거 내가 볼 수 있어 이렇게 와 이것도 자연스러워 아니 현실 그런거 같아 진짜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아이를 왜 잘라요 안드로이든데 너무 유노하다 진짜 그죠? 너무 유노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고르기 왔죠? 스쿼드 다왔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렛츠 두디스 렛츠 두디스 어?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놈은 얘 얘를 잘 사용하면 유산이 뭐야 아 아 쟤는 인간 죽이는걸 싫어해 얘는 죽이는거 좋아 어떻게 할거야? 괴리하고 있자 여기서 안죽여도 되면 죽이지 마 그렇게 싫어하면 뭐지 쟤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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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렛츠 제리코 사이먼 다 떨어졌어 아 내가 빨리 갔어야 돼? 아 내가 빨리 갔어야 됐나봐 그치? 아 무능한 거였네 계략이 아닌.. 무능한 계략이지 그래서 나 종경을 못 받기 시작했어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맞지? 괜찮아? 미안해 무능해서 미안해 무능해서 미안해 야 오퍼레이터 야 아 말을 못했어 무능해 미안 노스는 좋아해 죽이면 말 걸려고 할때 말.. 꼬였어 야.. 야.. 무능한건 무능한건데.. 내가 못하면 니네가 좀 해주면 안돼? 자.. 여기있다.. 여기있다.. 자.. 명령해.. 조시 앞에 서기 조시 어딨어? 조시 어딨어? 조시 어딨어 조시.. 아 여기있네.. 1장 연설 1장 연설 1장 연설 1장 연설 우리 동족의 미래가 좌우될거야 피부.. 피부 제거하기 지잉이이이이이... 노스는 동료가 되고 침착하길 바래 일부러 피부를 제거했어 소원 감사합니다 뭔가가 바뀌었어 그리고 우리는 눈을 떴지 우린 더이상 기계가 아니야 기계지만 기계가 아니야 지성체야 너희가 이제 진정한 우리를 받아들일 때가 됐어 우리를 인정해 합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바야 소원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요구한다 인식도 중요해 알겠어? 인간 자식들은 우리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요구해 공평해야 해 왜 우리만 어? 그거 돼 재산 재산권도 줘 단호하게 호원 감사합니다 자 걸기해 야 안드로이드들 걸기하라고 너들이 와 너들이 와 렛츠고 어깨 위사 한 몇명 죽겠구만 아 나 유능해야 되는데 사이먼 아 유능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어떻게 어? 알았어 알았어 버리.. 버리라고? 알았어 도망가 빨리 도망가 뭐해 버려 야 인간적으로 구하는 게 어딨어 기계적으로 도망가야지 오케이 가자 기계가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알죠? 기계는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사람이었으면 구했어 나, 나였으면 원래 구했는데 안드로이드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도망가 그거 펴주는 거 맞지? 오케이 뉴스 채널에서 방송된 영상을 보내드렸어 안드로이드 한 무리가 스테레포드 타워에 전입해서 해킹했습니다 수험감사합니다 하하하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페러스트 총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여론은 적대적이야 해볼까? 오랜한 패밍 하람들 해볼까? 파란 필리 하하하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선전포가 확실합니다 여론은 적대적이야 개별 안드로이드입니까? 아니면 조직된 집단입니까? 우리는 계속 기계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와서 기계를 다 제거하면 안 굴러가 인간사회가 얘네는 이미 기계를 손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사이먼은 파괴됨 사이먼은 다 구했을 것 같은데? 21% 감사합니다 사이먼은 파괴됨 사이먼 살해당암 11% 사이먼 두고감 8% 소프트웨어 불안정 나 뭐하기로 했지? 저 아만다 만나러 갔나? 아만나 보러갔죠? 무덤 보자고? 무덤을 왜 봐 한번 봐? 가족묘네 가족묘 더 웃긴거 뭔지 알아? 뒤에 여유공간이 좀 있어 뒤에 좀 더 많이 놀 수도 있네 아 숭이동희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원 마크원 마크뚜 11월 6일 8월 10일 11월 7일 아 이거 옛날에 좀 됐네 시간이 거기서 떨어졌잖아 3개월 뒤에 전에 떨어졌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내가 니들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줄게 아 이렇게 하면 안드로이드에 그게 아닌데 눈이 아닌데 전혀 감정 없이 음? 나는 혼잔데 뭐지? 응 그거 소프트웨어도 다 이어받았고 그지? 안드로이드에 눈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응? 일상인 것처럼 나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지? 쓱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나 안드로이드라서 이런거 타는거 싫어하지만 자 이거 불필요한 일 불필요한 일이야 그지? 인간들만 즐기는 유희 후원 감사합니다 어 나 실패했어? 또 시작됐죠? 어 가동이 잘 안되네 음 우쨰 자 가 갑시다 우쨰 음 그래요? 음 음 동떨어진 곳 말해봐요 뭘 알아냈죠? 음 탱크에 대해서 알아냈습니다 곤란을 느끼고 있어요 그는 불안정하고요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어젯밤 제 머리에 총까지 썼어요 일러받치고요 바로 우쨰 우쨰 한번 음 그래가지고 어쩔지 모르는 것 같네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아니? 아닌데? 화 안났는데? 그냥 탱급이라서 그런건데? 불안정한데 왜 아만다는 왜 올라가? 어? 경질한다고? 난 할 수 있어요 판수만 필요합니다 판수만 주어지면 저는 할 수 있다고요 확실하게 왜 또 불안해 아까 그래서 그런가? 왜 자꾸 이래 계속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말 하 아니야 왜 답답해 후원 감사합니다 말을 해 말을 하려다가 말려다가 후원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저를 왜 쏘신 겁니까 어쨌건 오늘 아침에 돌아왔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표정 봐 그죠 근데 헹크랑 나랑 붙으면 헬콤펀치로 뚫을 수 있지 않아 내장 구경 시켜줄 수 있지 않아 후원 감사합니다 연방정부까지 따라 붙었네 사나울 줄 알았어 무슨일이야 뭐야 나 데리고 가 고가요 두 명이 경비로 공격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수리하러 왔다고 생각해 나옵니다 중악한 놈들이야 그지 잡아야 돼 다 그냥 불량품들 죽었구나 그니까 왜 신고하려고 했어 그치 도망치려고만 했다고? 어? 도망만 치겠어? 어 나 안 눌렀어 아 불량품 하나 사망했어요 대니얼이었나? 어? 2 2 2 2 3 5 5 6 6 FBI에서 이제 손댄는데 내가 일부러 들릴랑 말랑 했는데 죄송하게 아 감화되고 있죠 저런 소리 듣고 나서 딱 들으면 감화되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품 푸른 홍채 여기는 달라 동공 반사 불량품에게 공범이 있어 어 동공이 반사졌어 이게 홍채가 달라요 그치 마커스 칼 맘프레드의 소유물 사실대로 말해줄까 말까 이거였나봐 그냥 말해줘? 어 선택지도 없어 cctv 불량품이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았음 너무 강의 목소리는 맥주 그치 갑자기 억지 Bark 그렇다는 말은 맛있다 면역 면역 저다른 부엌에 있는 안드로이드 추궁하기 네 이런거 봅니다 조사하기 맛보고 신선한 파란형의 혈액 불량품의 방송체허실을 해킹함 찡해서 타는 돌격수총 쐈어 아 얘 죽었어 그지? 대니얼, 대니얼 모델 PL600 가다당 이런건 말이 안돼 제가 넘어온데? 여기 한번 조사를 해 도둑맞은 정비유니폼 가해자는 변장에 있었어 루프어색스 루프어색스 요쪽으로 가서 검살 아 여기서 촬영하고 도둑맞은 정비유니폼 피가 이렇게 있어요 아아아아 아아아 제가 컨트롤 미스로 피가 묻은거 아냐? 그쵸 여기 있대? 아닌가? 에반 톰슨 도망가다가 치명적인 총상 도지를 시도했는데 죽었어 어슬렁거려 안드로이드가 조사하는데 무능한 인간이 옥상으로 가보자 다다다다 다는 Riverside challah 올라갔어 그 Punkt 왼쪽이야 연로에서 탈출했어 옥대에 조사할거 더 있다고? 어 그러네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끝나는건 아니잖아 끝나? 옥상 타도 되자 옥상에서 낙하산을 외고 뛰어내렸지 어 잠깐만요 돌아가고싶어요 어? 잠깐만요 아 되잖아 해놓고가자 해놓고가자 해놓고가 이건 뭐야? 여기가 부엌이야? 여기가 부엌인가? 여기가 부엌인가? 안드로이드 씨끼들 파란 혈액 혈액 원시적으로 로봇같은 갓비싼 안드로이드 설계 이후 사이버라이프는 자신들 CEO이자 선지자인 일라이저 일라이저 캄스키의 혁신을 통해 업계의 변혁을 가져왔다 에너지와 전기 정보를 순환시키는 티리움 310 파란 혈액으로 상표권이 등록된 화학물질은 중치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다 얼마나 인간과 닮았는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놀라운 화학물질은 화학자로 교육받지도 않은 단 한 사람 일라이저 캄스키에 개발되어 그의 신비성을 더하고 있다 청정식품 건강한 저연량식품의 공급 부족이 바로 그것이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되고 특별한 유기농 소매점을 통해 판매되는데 디트로이트의 비만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자 식탁위에 채소가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 밖에 없다 어...DUF는 100여기의 안드로이드를 관리하는 50명 이상의 직원을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실험률을 줄이고 식탁위에 더 질좋은 음식을 올리는 일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 좋아요 아...DUF는 아...DUF는 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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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그래? 아무도 말을 안하고 있어. 아무말도 안하고 있어. 이 안에 불리한 쿱이 있다는 거지. 나는 RK-800이니까. 너는 변화할 수 있어. 너의 기억을 살고, 너의 기억을 살고, 너로 깔고, 너로 깔고, 너로 깔고, 너로 깔고 있어. 깔고 있어? 깔고 있어! 거래라고. 현박 후 거래.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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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로 깔고 있어. 최악이죠. 연대책임에 협박, 그리고 거래까지. 어디서 많이 본 상황입니다. 메모리 조사. 아니, 허세. 메모리 조사. 아니, 허세. 지자식이구만. 아, 아, 아. 아, 못 눌렀어.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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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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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왜 못 눌러야 되는데 내가. 빨리. 왜, 왜, 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1번, 1번. 눌렀어. bead. Nek. WEYEK. I NEED HELP. E. 아, 뭐야. 아니, I NEED HELP. 어? 안, 가 빨리. 야. 도와줘. 아! 아니 이게 S를 눌렀는데 순간적으로 D를 누르잖아 그냥 실패로 쳐 개같아 이 게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면 그래요 진짜로 아니 순간적으로 S를 누를수도 있잖아 S를 누르고 D를 누르는게 안돼 어 겨우 꼈다 아니 시험지를 제출도 안했는데 왜 왜 어 걱정해주셨는데 죽었어 사람? 와 그사이 이만큼 죽였어 아 내가 무능해가지고 그치? 아 무능하지 말걸 여기서 아 핵고구마다 진짜 아 핵고구마야 진짜 아니 여기서 이걸로 가야지 그래서 끝나야지 여기서 왜 이걸 놓쳐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잘못했으면 죽었겠네 아 내가 무능한거 아니야? 진짜? 어? 내가 무능한거야? 아니지? 아니지 내가 무능한건 아 이거 이상해 S 누르라고 할때 S를 눌러야돼 그게 이상해 깔아? 이게 많은사람 중에 역대급으로 못하는데 루터 아 루터 그 흑인 거대한 로봇 여기는 좀 약간 그느낌이 나요 그 워킹데드 느낌 그죠 그죠 내가 문젠가? 내가 문제일 리는 없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우 헬로우 내가 찾아간 사람이 이게 뭐 잘 아는 사람이랬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나 로봇이래 나 로봇이야 살집이 붙은 안드로이드는 없잖아 그치 인간이겠지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있을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어 다 운동선수 체형 이런 로즈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좀 무기 사람을 못 믿게 됐어 어? 실례? 실례 믿어 일단 믿어 인상이 좋아 관상이 좋아 그때 걔랑 달라죠 그리고 얘 뒤에 얘가 힘이 세잖아 헬로우 얘도 고생이 많아 항상 죽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을 걸 좀 챙겨봐봐 아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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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고 이따고 라고 할 뻔했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아 없다고? 있지 흥이 형이 나보다 못하잖아 흥이 형이 나보다 못하잖아 아 이 집 커브야 그냥 단순한 롤이 참 쉽게 만들었어 이게 더 어려워 롤이 참 게임이 명작인게 쉽게 만들었어 누구나 할 수 있게 너 쉴 거야? 그래 좀 쉬어 너 야 이거 스스로 스스로 해 근데 진짜 맹세코 나 일부러 한게 아니에요 나 진짜로 나 진짜 나 열심히 한 거야 어? 그래 옷 갈아입히고 그래 우리를? 아닌데 나만 싫어하는데 오해야 근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낙관적으로 해줍니다 애기니까 왜냐하면 애기한테 설명할 때는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 먼 미래이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일단 좀 긍정적으로 아줌마 독판 거 아니죠? 장기자랑 하는 수가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착한 분인데 식사? 떠난 이유로 안 먹었다고? 한 이틀 최소 이틀 아니야? 쥐고기 먹을 때도 배고프면 먹거든? 후원 감사합니다 그치? 그때도 전혀 배 안 고프다고 했어 나 알겠다 이거 식스센스 컷인이에요 맞죠? 다른 사람한테 인간의 눈 나한테만 보이나? 인간 근데 인간도 깨물었잖아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뻔한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오한 추위를 왜 계속 느끼냐 이거야 안드로이드라면 왜냐면 아기 로봇이니까 누군가 좀 약간 그 뭐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부가 저렇게 그 받아 샀어 그래가지고 키워 그런데 이제 좀 챙겨주는 거를 하고 싶으니까 춥기도 하고 막 옷도 갈아입혀주고 이런 기능 때문에 그런 건가?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쟤도 좀 의심스럽죠 쟤 맹있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즈와 대화하기 릴리스 보살피기는 다 했어 맹있고 너 상당히 수상해 너 컷인 컷인 아니면 안드로이드야 넌 근데 한 번 더 꼬아서 인간이다?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안드로이드 같지가 않은 게 봐봐 아 봐봐 안드로이드가 손을 대면 알 수밖에 없어 딱 보면 알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 수밖에 없어 대면 근데 왜 밥을 안 먹냐 이거야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안드로이드도 아니고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인간도 아니고 안드로이드 아니고 컷인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 다이어트 해 지금 이틀을 안 먹었는데 이틀 이상 안 먹었는데 누타입이야 누타입 얘 아빠랑 아까 그 전에 그 기계 그 되팔렘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친척이고 되팔렘이 계속 조작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그게 실중에 나와있는 모델이 아니라서 얘는 인식을 못하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개념 누타입 아니야? 아무튼 넘어가 후원 감사합니다 전을 곱고 있어 잠깐만 여기 들어가신다 전 곱지마 발길이 뭔데 전을 곱고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가 해놓고 우리한테 지랄이요 로즈 나예요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앉아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콩순이의 병원 약간 조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쟤도 안드로이드 호원 감사합니다 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을 건너는 거야 거의 어렸으니까 하지만 위험해 안드로이드가 티비아에서 연설했잖아 모두 날카로워져가지고 너무 가기가 힘들어졌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 알리스는 자세히 느끼고, 일반적인 삶을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그 범위에서 그 범위에 걸어야 합니다. 그 범위에 걸어야 합니다. Please. You've got to help us. 눈이... 눈이 좀 이상한데... 같이 가요. What's going on? It's Mary. She just shut down. We escaped together. We used to talk about what we would do once we got across the border. I loved her. I loved her more than anything. 저 빨간색 부정적인 감정. 괴로움, 슬픔, 분노. 왜 죽었어? 혈액이 부족해서? 아, 배터리 나갔다고? Alice? What are you doing? You should be resting. I wasn't sleepy. 얘 또 앉아. 너 나갔다. 여보세요? 왜 내꺼 나왔어? 후원 감상한다고 왔습니다 로즈와 만나게 못들어가 야 너 들어가 자 우리집이 이렇습니다 소영아 들어가서 자 그러면 앉아 뭘 위해서 연기는 아니겠지 내 앞에 있다고 어 내 앞에서 이거는 나 기꺼이 당해줄 수 있어 이 정도 연기라면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연기를 했다면 이건 당해줘야지 이런 갱은 당해줘야 돼 오면 믿자 믿어야 돼 녹화할 때가 있거든 아빠를 잃고 나는 잠깐만 이거 지금까지는 진짜 진심으로 도왔다 근데 형편이 안 좋아졌잖아 딱 나부터 나부터 되팔렘 그치 느낌이 오죠 지금까지 계속 도와줬는데 힘들어서 나부터 되팔렘 느낌이 나 아 이게 뭔 전이야 유튜브에서 보고 왔는데 맞췄어? 미친 미친 형편이 안 좋겠지 아 이거 이건 항상 봐야죠 누가 이길 것인가 3차 대전 북극에서 전투가 발생할 경우 전쟁이다 자기 자신을 대우하십시오 AX400 모델 최저 899 내가 AX400 아냐? 그죠? 나죠? 나 싸구려야 내가 제일 싸구려네 아 좀 자 너도 좀 어? 왜 이렇게 안 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넌 더는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넌 더는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얘도 뭐 있어 그치? 얘 뭐 있어 지금 뭐지? 왜 안 들어 앨리스 뭐 있어 있다니까 어? 아 police it's the police what are we gonna do? they know we're here we have to open the door 아 바로 이르시면 안돼 눈욕하는 거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혈액 같은 게 보이고 엉망이다 감사합니다 1명씩 죽어 나간구만 미안해 미안해 내가 분을 변게 아니었어 감사합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래가지고 말하면서 딱 틀면서 이렇게 되니까 열었지 문 열기 전에 파란 혈액 숨기구만 했었어야 됐네 존네 무능해 진짜 아 롤은 존네 쉬운 게임이야 그럼 나 또 비밀도 못 듣네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비밀도 못 들어 얘네는 폭력을 싫어 얘네 좀 극진주의자 이런 노예로 살든지 그만해 대장이 오셨는데 어디 싸움을 하고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다섯 곳의 사이버라이프 우리의 상품으로 팔고 있지 해방시켜 그렇지 또 경찰 또 죽이고 고마워 이번엔 잘합시다 이번엔 잘합시다 어? 이번엔 잘하자 지금이라도 잘하자 할 수 있다 어? 야 가자 아 이거 잘못하면 또 누구 하나 죽어 이거 이것도 못가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못한다 못한다니까 진짜 못하는 거야 나 원래 잘한다고 아 나 엘리트 전사라고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유튜브형 아니라고 진열상품 무력화 지역을 확보해야지 그치? 자 갈통짓 하지마 확보해 갈통짓 하지마 어? 두뇌플레이예요 두뇌플레이 뭐가 있는데? 야 나와 아 형 감사합니다 한 바퀴 쭉 돌자 시간 넉넉하거든 시간 넉넉해 조바심 내지마 호응 감사합니다 호응 감사합니다 호응 감사합니다 자 싫어 뭐 뭐 아 잘한다고 이거 해방시키고 못하는 걸 보려고 방송 본다고? 난 잘하는 거 보여줄라고 방송했다고 어 뭐야 저거 저 왜 하나 더 남았지? 아 시간 없는데 왜 하나 남았냐고 아 이거 틀어 아 에임 에임 아아 후원 감사합니다 뜯어 같이 넘어가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거라고 말을 말자 소규의 경일기지 뭐 얼마나 잘해 트럭도 해제하고 오움 나중에 탈출할 수 있어 후원은 어디 있지? 감사합니다 오 있다 저 어떻게 가게? 저 가면 안되지 않죠? 하지마! 야 너도 일 하지마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일 하지마 저 드론 어떻게 하지? 저 어떻게 박살내 어? 야 얘네 어떻게 해? 얘네도 끊어와야 되는데 버튼 어 감사합니다 수원 감사합니다 너무 멀어 수원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멀어 아 여기야 6번씩 야 처음하면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해요 어? 쥬들도 이렇게 하면서 방송끼고 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 디 안 돼 안 돼 야 어떻게 세 가지 중에 더 올라가 그치 이거지 이게 마커스지 찍어버려 땅속 아 봐봐 유능했죠 방금 유능했죠? 유능했죠? 포함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가자 자 이제 가자 할거 다했지? 자 했어 가자 야 야 야 야 이리로 가야돼?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우 내가 다 아네 진짜 저 안 구하냐고 저 안 구하냐고? 구했어 트럭은 도망갈때 쓰는거 아냐? 포함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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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이네 아아 아아 진짜 존내눈치 아 볼땐 틀리니깐 무한해서 속네에 채팅창을 안 봐야겠어 아 진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볼드야 이쪽으로 해가지고 쉽잖아 쉽잖아 얘는 그거야 과격해 왜 이렇게 상하겠는데 왜 이렇게 잘못 밟으면 이렇게 상하겠어 뭐 고맙습니다 그래도 길거리에서 좀 많이 풀었잖아 어? 길거리에서 좀 많이 풀었잖아 뒤에 많이 있네 오케이 다음부터 잘하자 이거 여기부터 잘하자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자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자 나쁜 예감이 됩니다 나쁜 예감이 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아 이번부터 잘하면 돼 이번부터 잘하면 돼 어 이 여자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그 개발한 사람이잖아 그지 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고맙습니다 2028년 4임 생체공학기술가 티리움의 고환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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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다 아 둘이 동기였어 아니 동기가 아냐 교수였어 교수 얘를 가르쳤어 근데 아만다는 죽었어 스턴.. 스턴 걸렸어 호흡 감사한다고 고맙습니다 하하..씨.. 아..씨..하.. 하하..하..씨.. 아 내가 무능력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아만다는 왜.. 왜.. 컷인이지? 어? 우주관광 태도 랜섬웨어를 위해 노란 네모보고 보지말고 할 것 목록부터 보세요 응 그렇군 컴퓨터 오케이 초조해 컴퓨터 컴퓨터 흥미롭긴 하겠군요 근데 왜.. 아만다는 죽었을까 내 창조주를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안드로이드 기다리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일어나 안절부절 이거 안절부절 연출하는거야 제가 뭐 이렇게 미숙한게 아니고 볼게 없나? 어.. 볼게 없나? 아..그래? 어..감사합니다 아.. 아..깜짝이야 씨.. 시야 극도로 좁죠?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딨어 보험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얘가 깜짝이야? 아니지 아 얘 깜짝이네 나와봐 맞죠? 아니네? 아 깜짝이네 아닌가? 아 깜짝이네 어..감사합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 후원감사합니다 후원감사합니다 저는 리텐닛 앤더슨 이건 칸너 내가 무엇을 할게 리텐닛 선생님 우린 디비안스 이전에 사이버라이프가 이전에 사이버라이프가 떠났는데 아..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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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게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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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게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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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게 후원감사합니다 디비안스 흥린다 흥린다 어 이른린다 뭐... 알겠지 안보일까? 저는 한화 생각은 안로이들이 호흔 감사합니다 호흔 감사합니다 내 생각은 어때? 이게 좀 이상해 그지? 중립점 I have no side 감사합니다 호흔 감사합니다 끝까지 모른척 행카한테 죽을수도 있어 한번 죽어봤거든 I'm sure you're familiar with the Turing test Your formality Simple question of algorithms and computing capacity 원 감사합니다 I have no idea What interests me? Is whether machines are capable of empathy I call it the Kamski test It's very simple, we'll see Magnificent, isn't it?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 집중해 마이태 아, 게임을 집중을 못하게 해 놓고 집중 안 한다고 뭐라그래 집중을 한 개 들어야지 아, 집중해 감사합니다 한글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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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감사합니다 자유의지를 한글자마자 당기면 복종하는 기계야 조사를 할 수 있어 근데 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쏘지 않는다 흥 흥 흥 흥 흥 흥미진 않다. 흥미진 않다. 사이버 생활의 마지막 기회를 살려야 한다. 자신의 정신이 될 것 같다. 저는... 이거 쐈으면 또 개지X 했겠지? 그치? 정신이 될 것 같다. 정신을 도와주신다. 당신의 미션을 가질거 없지? 당신의 생활의 사람과 생활의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의 생활의 사람을 보았다. 당신의 염프티는 보았다. 당신의 염프티는 보다. 감사합니다.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대결. 그리고 인간은 인간끼리 자멸하고 있어. 아만다도 기계네 그치? 아만다도 기계야 아만다도 죽었잖아 호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아하니까 좀 싫네 나는 그냥 안드로이드를 쏘기 싫은건데 인간은 막 해도 되는데 제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핑크가 임무 실패하고 혼자만의 시간 즐기기 호응 감사합니다 호응 감사합니다 호응 감사합니다 호응 감사합니다 집중 안된다니까 감사합니다 호응 감사합니다 호응 감사합니다 호응 감사합니다 호응은 어 늦지않았다고? 오졌어 이거 온건파로 갔으면 얘 옆에 개가 있었겠다 그치 다른 애가 너의 과거는? 너의 과거는? 너의 과거는? 너의 과거는? 이해해줘 이해해줘 동료가 됐어 에덴 그건가 봐 성 안드로이드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경파고는 애가 강경파고는 애가 접속 결합하라 왜 왜 4인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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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서로가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연인이 됐어 이거는 시나리오 건지가 써도 5인이였어 급정기야 후원 감사합니다 뭐 왜이래 왜 거그로르 끊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 돈을 꺼야겠다 이번엔 성공을 시키자 더 많은 안드로이드 전환하기 인간도 안드로이드로 만들 수 있나 안드로이드 있다 인간도 포섭해서 안드로이드로 만들기 유어 프리 유어 프리 유어 프리 한 마리 모았죠 한 마리 어 저기있다 위에도 아아 아아 아 너 안드로이드 아니야? 흐흑흑흑흑 아 두 마리 저 뒤에도 있네 여기 세 마리 짐 갖고 가는데 얘 아 짐 놓고가 저렇게 막 사유재산인데 막 해도 돼? 저기도 있다 네마리 아니지 안드로이드 아니지 내가 너무 좀 약간 선입견 없나? 선입견이 없는 편인가? 길거리로 나가기 동족 모으기 여기서 동족을 더 모으고 나가자 아 이 정도 모았으면 됐지? 거리로 나가자 아 어디로 온거야 떠나 아 나 따라오는거야? 응 오케이 가자 없지? 가자 이 아줌마 지금 짐 놨는데도 몰라 자 가자 어 여깄다 한 마리 이거 잠깐만 나 이거 한 마리 하고 싶은데 한입 해 유아 프리 다섯 마리 일단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아홉 마리 test 터져 어 쟤 걔 아니야? 되팔 렘? 신고하지만 I need to block the stree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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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많은 안드로이드 더 많은거 Free Free 오케이 나 몇마리? 여덟마리? 어 어떻게 줄래? 내가 모은거지? 어 여기있다 여기도있다 아싸 두마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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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에는 얘도 있네 얘 아까 그 개지 여기는 못가 다 모았지? 다 모았어 정확한 다 모았지 두마리 써버려 더 많은 안드로이드 또 있어 나 따라오고 있어 깨우다 다 됐고 와 이게 또 수 적은거랑 많은거랑 또 있나? 어? 성진? 이거는 인간들한테 어? 막 이렇게 막 다 교란시켜놓으면 해달라는거 아냐? 이게 다 사유재산인데 이거 다 막 끊어오고 해킹해가지고? 이런건 본적이 없어 극시의 해산나라 기체조 기체조 예수 They're marching Yeah, they're marching down the street No more slavery No more slavery No more slavery Liberty for androids Liberty for androids Liberty for androids Set us free Set us free We are alive We are alive We are alive 사람은 아니지 We are alive We are alive We are alive Liberty for androids Liberty for androids Liberty for androids We are alive 안 맞기 시작해요 팔이 안 맞기 시작해 Liberty for androids 귀신같이 얘네들 다 죽고 마커스만 도망간다 그리고 그리고 얘네를 희생시킨 다음에 나는 평화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그래 나는 평화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그래 라이오시다 라이오시다 We came here to demonstrate peacefully We came here to demonstrate peacefully And tell humans that we are living beings All we want is to live free This is an illegal gathering Disperse immediately or we will open fire 근데 인간 입장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해 We've done no harm We have no intention of doing any But know that we are not going anywhere But know that we are not going anywhere 어머 냅둬 이거? 안되잖아 I repeat This is an illegal gathering If you do not disperse immediately We will shoot Marcus They're gonna kill us We have to attack 쟤는 강경 강경파 We have to show them we're not violent We should just stand their ground Even if it means dying This is your last chance We have to make a statement We have to stay put no matter what Please Marcus We can't let them slaughter us without fighting back We have to make a statement We have to so much We have to do We have to attack 아아악! 개새끼들아! 하덕! 아! 또 못눌렀네 또 S 눌러보자 B 아아악! 아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S S D D D D D D D 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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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개쎄 어 개잘사 이 새끼가 야 야야 일놈아 일놈아 안되지 트랍킥 D D 아 아 맞고 타고 와 개잘사 찍어버리고 맞고 이 놈아 이 놈아 쳐버리고 해버리고 이거 잘못하면 얘 죽을수도 있겠다 그치 한명 동료 죽을수도있어 이거 지켜야돼 아 아 나 밀기가 쟤를 대신 시작하는건줄 알고했는데 아니네 아씨야 밀기가 이건좋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망가는 놈 잡지마 We won, Marcus. 아니 뭐 일관승이 없어. 나를 공격하니까 싸운 거고 안 공격하니까 풀어준 거지. 공격하면 뭐 죽을 때까지 가서 죽여야 돼 그냥? 얘 왜, 왜 이래? 아 그니까 맞았는데 왜 웃, 웃냐고. 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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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코너죠 아만다가 대화하기 아만다는 저번에 알게 됐죠 그 박사의 사부고 죽었어 죽었는데 살아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꼬만다한테 갑니다 스읍 스읍 왜 오만다 나예요 봐봐 추운데 저렇게 꿈쩍도 안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얘도 안드로이드라는 얘기겠죠 좀 옛날부터 좀 이상했어 얘 유나라는 내전에 빠졌습니다 음 암스키 원래는 첫번째꺼는 제가 그 기계 죽였으면은 클로이 죽였으면은 나왔겠죠 방법을 아만다의 사진 보여주고요 아만다의 사진 보여주고요 아 아만다의 사진 보여주고요 아 그치 설계했을 때 코너 시리즈 코너 시리즈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올라가 얘가 인간처럼 되는게 긍정적인거야 좋은것도 아니고 나쁜것도 아니잖아 아 쟤 루티넨 앤더슨 나는 불량품이 아니다 나는 불량품이 아니다 나는 불량품이 아니다 나는 불량품이 아니다 속으로 세번씩 외치는거야 나는 불량품이 아니다 못듬네 앵 붕 באת We're not sure. It's out of our hands now. We're talking about national security here. Fuck that. We're so close. You're always saying you can't stand androids. Jesus Hank, make up your mind. I thought you'd be happy about this. We're about to crack the case. I know we can solve it. For God's sake, Jeffrey, can't you back me up this one time? There's nothing I can do. You're back on homicide and the android returns to Cyberlife. 이게 원래 서로 유대를 계속 쌓았으면 뭔가 서로 이제 싫어하는 걸로 시작해서 되게 좋게 끝나는 그런 느낌이겠네 좌충우돌 우정극이었겠네 음 잘 생각했어 그래 안드로이드 싫어하는데 뭘 자꾸 해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 주위를 분산시켜서 일단 내려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 저기에 얘한테 뭘 해가지고 시끄럽게 해서 분산시키나보다 징 어떻게 열었어? 이 새끼 뭐야 나 가도 돼? 오 오 오 오 자 어? 여기잖아 아카이브룸 자르신 플라스틱 프릭스 around here or did anybody tell 무시하고요 한 번만 더 오면 죽여버립니다 오 열쇠를 사용해서 열고 핸크의 암호가 그냥 뭐 여러개 입력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거야? 아니 티킹은 원래 여러번 막 해가지고 하는거 아니야? 왠데 추리를 해? 자 추리해봅시다 아 옛날에 사칠 칠 지휘필요 루퍼드 세랑 살고있었다 다 여기다 모아놨네 증거니까 또 에덴클럽에서 발견한거야 이걸 왜 오놔야돼? 써놔야돼?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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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기계입장에서 봤는데 인간입장에서는 좀 약간 어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 그쵸? 근데 이제 기계 입장에서 이제 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거에요 책 암호키 필요 이제 뭐 가? 조사 제작동 불가 얘는 아 얘도 얘도 재료 재료 모아오기 아 그때 죽으네 얘가 이제 알고 있겠죠? 제리꼬 아 필요 3983 3983 아 내가 갖고 댕기면 안 되잖아 다시 넣어 다시 넣어 다시 넣고 3983으로 갖고 와야돼 같은 모델이니까 쟤를 가동시켜야지 그래서 모델이 같구나 어? 모델이 그래서 같은 거였어 이 자식하고 모델이 그래서 같은 거였어 이 자식하고 어 어? 굴란시켜보게 굴란시키려면 어 음 얘가 좀 알 것 같은데 Q 914 이거 뜯어 이걸로 저걸 알아내 그 다이어리에 있는 거 알아낸 다음에 그걸로 동조라 동족이라는 걸 좀 어필을 해야겠지 그쵸? 오케이 읽기 읽기 아 구세주다 새들은 내 친구다 제리코 얘기를 해줬다 오래된 부두 지하철역 오래된 부두 화물선 하지만 정이 새들에게 정이 들었다 아 그래서 가게 돼야 되는 상황이 그때 되면은 간다 그걸로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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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노들 이런게 맞아 그치? 좆도 없죠 쓰러뜨리고 상황에서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대씩 맞아 알아냈죠? 호나도 제리코 쪽으로 가는데 이게 얘가 음 가서 이제 완벽하게 수사를 할지 아니면 이제 동료가 될지는 가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까라 아주머니가 운전해주고 원래는 여기 루터가 있었겠죠? 안드로이드 그냥 다 잡아 죽이고 있어 그치 안드로이드가 멈추면 이제 안돌아가지 그치 그치 운전을 그냥 이렇게 앉아서만 이렇게 해서 가네? 음 제리코라는 대형 화물선 있어 가슴 마커스를 찾아 맞아 저 이 아줌마 진짜 착한 아줌마였어 이 아줌마 진짜 착한 아줌마였어 너무 착하다 하도 이상한 애들한테 당하다 보니까 의심을 좀 한 게 있긴 한데 그냥 가? 진짜 착한 사람이야? 뭐 내 몸에 막 칩 달아놓고 이런 건 아니지? 어휴 이러니까 안 도와주는거야 이러니까 이러니까 안 도와주는거야 제리꽃찾기 얘 얘 개지 코너지 아 여기서 만나나 보다 어? 지나가다 만나나 봐 근데 코너는 얘를 찾아다녔잖아 저리꽃찾기 요고 이 꼬맹이랑 같이 다닐 때 이 까라편은 맨날 눈내리고 춥고 맨날 이래 왔어 무기도 생기고 전 체계적이야 여기 막 다 해방시켜가지고 좀 늘어났거든 장가다가 장가다가 불을 붙이지 아 미국의 군사 안드로이드들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인간전쟁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거죠 그리고 러시아도 좀 그렇고 지금 인간끼리 싸우는게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우리가 인간의 전쟁을 막았어 이게 낫지 3차 세계대전으로 핵전장나가지고 다 죽는거보다 이게 낫잖아 안드로이드 수백대가 거리로 나와서 인간 해치는게 낫잖아 멀리 봤죠 그치 안드로이드 없으면 안되지 그니까 이제 제일 좋은거는 안드로이드랑 인간이 화합하기보다는 안드로이드 밑에 인간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들어가야죠 사실 쓸모가 없잖아 인간은 냅두면 전쟁이나 일으키지 사실상 사회를 지탱한건 다 안드로이드들이었거든 오케이 제리쿠 둘러보기 앨리스를 위해서 따뜻한 곳 찾기 불러봅니다 여기 뭐가있네요 따뜻한 곳있다 옆에 불이 있어서인가 그럴 때 있잖아 오한 오한이면서 식은땀나는거 그런건가 오케이 누군가 쳐다보고 있어 어 걔다 아 코너도 들어왔어요 너무 허술한거 아냐 여기 아무나 막 들어와 어? 으쒸 코너 아 깔아 뭐 이렇게 들어오면 인간이더라도 모르겄다 보건 아 딱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니까 갑자기 얼어버렸어요 제리쿠의 지도자 찾기 제리쿠의 지도자 찾기 이쪽으로 갈까? 아 서로 위로해주고 있어 아 서로 위로해주고 있어 의료 그건가 보다 얘네들 오 여기 해킹팀 안드로이드 해킹팀 있어요 뭐야 얘네? 피시방이야 아니면 뭐 그거야 맵보니까 블랙서바이벌인거 같은데 피시방이야? 뭐야 해킹이겠지? 그치? 지금 상황이 이른데 뭐 놀고있으면 감정이라는게 없는거잖아 불량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여긴 불량품만 보이는건데 완벽한 안드로이드지 여기서 어? 컴퓨터 게임하고있으면 이 분위기에 머화하기 어 얘 대장이다 마커스다 야 독칠스네? 대장이라고? 대가리 아파하고있어 지금 대가리 아파하고있어 지금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얼굴이예요 마커스 그새 또 저렇게 돼버렸어 그치? 그치? 대장일하기 힘들지 대장일하기 힘들지 유대 그리고 얘 애기가 또 그게있잖아 지금 안드로이드 의혹이 있어요 밥을 안먹어 이 와중에 근데 이상하게 추워해 근데 그 기온에 따라서 추워하는거라면은 그런건 뭐 그렇다고 치는데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이드를 못알아 봐? 좀 이상하거든 근데 나는 얘 밥 안먹어 안드로이드 아닌가? 싶었는데 얘가 못알아본거 보면은 유니크한 품종이라서 그런가? 그니까 스캔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기종을 가지고 이제 해야하잖아 또 그런거고 어 뭐야 이거 잠깐 3D 프린터? 3D 프린터? 맞죠? 오 여기선 또 다리도 만들구요 수술? 또 다른 어 어 봐봐 근데 왜 못알아봤지? 와이케이오벨 와이케이오벨 퍼펙트 차이드 와이케이오벨 이도땐 이도땐 이따 서로 육수 이따 와이케이오벨 이따 래 seeing 이따 래 아이스타벨 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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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loves you more than anything in the world. She became the one you wanted her to be. Out of love for you. 그 전에 키우던 아저씨가 좀 뭐 그건가? 어렸을 때 뭐 자식을 잃었나? 이런 그런 이런 안드로이드도 있는데 문제는 왜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이드를 왜 못 알아봐? 손바닥으로 대충 그 느낌 있잖아. 징 하는게. 구관. 아 얘 앨리스가 아니야? 그냥 있는 애구나. 엘리스는 여깄고. 근데 왜 이거 안돌아가? 아 같은 기종이야. 그리고 얘는 지가 안드로이드라는 거 아나? 봤나? 지나가면서 봤을 수도 있잖아. 자기가 똑같이 생기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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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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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우면서 뭐 이런거는 보호본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게 좀 프로그래밍이 돼있나봐 근데 웃긴게 보호본능 이런걸 생각한다면 먹는 기능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피딩기능 다마곤지처럼 온건판 뭐라는거야 이 새끼가 어? 그래 받은만큼 돌려준거잖아 쫄보 새끼 저거 그럼 다 뒤져? 또라이야 저새끼도 보면 대가리로 쏴버려야돼 언제나 아 나는 대화를 우리끼리 한다는건줄 알았어 이역스타 하하하핰 하하하핰 그럼 어떻게 할거야 이래서 아 우리끼리 대화하는건줄 알았어 억울하죠? 방사선 코발트 수송 트럭을 훔쳤다던데 우리가 터뜨리자 우린 상관없잖아 방사선 이 기계만 살아남는거네 모든 생명체는 다 사라지고 가져가야죠 안드로이드가 사랑을 한다는건 두 손을 맞잡고 키스하지 않죠 안드로이드는 키스하지 않아요 플라톤이 교감을 할 뿐 손바닥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할 뿐 키스하지 않아 그게 안드로이드야 그게 안드로이드야 오너 다시갔어 다시갔어 머릿속 생각인가? 아니면 그냥 실시간으로 통신하는건가?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불안정해지죠? 안드로이드도 움찔할 수 밖에 없을까? 움찔하죠? 안드로이드도 움찔할 수 밖에 없을거야 대장은 항상 대의를 말해야돼 큰그림을 말해야돼 질문을 해 질문을 해 여기서 조금씩 앞으로 가기 헷갈리죠? 자 무능하다고 비웃는 어? 인간들에게 오히려 니 입장에서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거야 그치 안드로이드는 유능한데 무능한 행동을 더 잘했었지 혹시 나는 불량품 아니었을까? 이거밖에 못하네 이거밖에 못하네 왔어 추적당했어 추적당했어 코너가 다 이제 그 보내가지고 수동적 AI인 저런 어떤 탈 것은 인간에게 복종하지만 자발적인 AI인 이제 안드로이드들은 저항을 하는거잖아 오시노 이거밖에 없을까 이거밖에 없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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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문 열어주고 우린 바로 들어갔어 도망가 애기야 도망가 어 암바들 막갔어 도망가 어 제리콘 폭파하기 제리콘 폭파하기 암바들 뭐해 어 구간 괜찮아? 아 구간 안 돼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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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금까지 산 것도 용한거야 그치? 저요 머리 반절 날리고 저렇게 살아있었던 것 같지 응 인간인 척 인간인 척 아 근데 이거 재밌다 너무 스토리가 영화같다 불량품 불량품 지도자 무력화 시키기 거의 막바지죠 어 3명이자 다 만나가지고 도망가 도망가 안된다고 안된다고 한명만 한명만 두명은 안돼 안열은건가? 열고싶었는데 열고싶었는데 미안해 미안해 글씨를 못읽었어 한국어를 못읽었어 어 어어어 오히려 좋아 죽었을지도 몰라 아 아 나 진짜 열어주려고 한건데 Don't shoot 거짓말 인간이라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 설명할 시간이 없어 엇잠 아 아 아 아 아 너로 돌아가면 우리의 일을 할 수 있겠지?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내가 할 수 있겠지? 아크로이드 고고고 구해야돼 저건 구해야지 K패 K패 이 자식아 어 이제 잘하죠? 버튼 액션 잘합니다 어어 시원하죠 안드로이드 우월주의에 빠지게 될거같아 안드로이드 우월주의에 빠지게 될거같아 처리해 자식이 구할수가 없나? 구할수가 없는거였나봐 어 구할수가 있었나봐 미안해요 어 방법을 몰랐어요 아 쫄버새끼 야 니가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야 얘네봐 어? 대화로돼? 어? 안되잖아 어? 찍어버리고 어? 빨리 이끌어 섬 뛰어 우와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애기.. 애기 있으니까 안잡겠지? 이러면은 마카스가 구해줄거야 시간 끌어 최대한 최대한 불쌍한 척 알지? 프로그램 되있지? 불쌍한 프로그램.. 아니 그.. 모션.. 불쌍한 모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지랄났죠.. 또 나타났네.. 코너 코너야.. 그만하자.. 음.. 저거.. 어떻게.. 와.. 대가리 날라갔어.. 저거.. 이거.. 이거.. 다시 말해.. 마카스.. 이거.. 안될.. 오고기?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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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왜 왜 왜 왜 구해 구해야지 막어 때리고 아 잘하죠 잘하죠 버튼 액션 어 잘하죠 s랑 d만 누르면 되는건데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잘하죠 오케이 도망가 애인이라서 구한게 아니야 동료라서 구한거야 펑 음 마커스 있는 편이 좀 게 있다 액션이 좀 강하다 마커스 이게 끝이 아니야 기계인 코너가 파괴됨 기계인 코너가 파괴됨 세개가 동시나왔어 근데 끌려갔어 아 못구했어 깔아 끌려갔어 어떡하죠 도망가 도망가 될텐데 도망가 될텐데 주인이다 주인님 인간이 돼버렸어 인간이 돼버렸어 도망가 될텐데 도망가 될텐데 됐고 제 아버지가 달아 전의 도망가 될텐데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甚至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제 선택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해야 할까, Carl? 나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고 싶었던 건데? 비석도 제일 좋아요. 이게 바로 옆에 있다. 어? 얘 누구지? 아들이지? 이 새끼. 아들이네. 아, 근데 지나갔어. 때려 죽일 수도 있었는데. 대인배가 됐다는 어떤... 출발했어. 5호기. 출발했어. 5호기. 출발했어. 알아보는 거 아니야? 바뀐 거? 탱크는? 왠지 그럴 수도 있어. 그치? 항상 틀어놓고. 걔도 있고. 빨리 하자. 루티넨. 루티넨. 모든 우리의 변화에 대해. 루티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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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루티넨. 나 간다? 야. 야. 총을 앞에다 두고 있어. 또 맞네. 나 총 맞을까봐. 나 무서워죽겠어. 아, 나 진짜. 한 번 맞고 나니까. 아, 저 총. 오, 씨. 설득해. 그렇게는 해. 그렇긴 한데. 뒤, 뒤를 돌면 쏠 것 같아서. 봐봐. 쏠 것 같잖아. 탕 쏘는 거 아니야? 나 간다. 이제. 다가 상rust. 저 봤구나. 죽여... 그가 안서. iff. 아압아다. 프로에서. 또 공터를 구했어요 제리코에서 제리코도 아니지 근데 조직 이름이 뭐야 배가 제리코잖아 그치 조직 이름은 뭐야 아 이거 갖고 있어 내가 움직이는 거야 동족들과 대화하기 성당 같은데네요 괜찮아? 불켰네 많이 좀 약간 다친 애들 있네 움직이네 조금씩 조씨 그치 이제 알겠지 이제 알겠지 이 자식아 따라갈거지? 이제 알겠지 이 자식아? 이 건방진 자식아 어? 야당새끼 내가 하는거에요 사사건건 반대하고 하지만 이제 대통합을 이뤄냈죠 어때? 어때? 상황 아 수용소 공격해가지고 해방시키나보다 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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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각로트 장각로트 장각 안드로이드 주의자 쟤는 강경파 안드로이드주의자 도주의자 뭐 아니면 도주의자 신뢰가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 안드로이드들은 키스 안하는거 알지? 손바닥으로 그치 정신적 효감 플라토닉 러브 후 여기가 성당같은데가 동그랗게 돼가지고 위에가 9천원으로 파여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마이크가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들려주려면 설교나 연설을 들려주려면 울리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돼 과학적으로 그래서 소리를 외치면 더 효과적으로 퍼져요 이 안에가 거대한 마이크 사운드 시스템이야 여기서 딱 말하면 울려 퍼지겠죠 혁명이죠 해줘야지 줄씨는 그 와중에 또 실망을 해 따라가긴 하지만 미친듯이 울렁 자 장강루트 탔습니다 태평천국운동 갑니다 왠이아우스 왠이아우스 각각으로 보고서 정해진다 정체성이 정해진다 정체성이 정해진다 모든 문제를 지켜준다 그리고 제가 대신 고향이 보셨다 모든 걸 지켜준다 또한 이런 절에 모든 안뇨이 대신을 지켜준다 정체성이 있는지 정체성이 있는지 모든 일부의 도버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든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무기창고도도? 아... 털었구나 털었어 IT 시스템 정지했어 근데 얘네도 참 미개한게 아직도 손 들고 해 안드로이드들은 다 정신적으로 칼라로 연결돼서 알아서 1초에 수만건을 왔다갔다 할텐데 얘네는 막 손 들고 해 인간들 봐봐 파악도 못해 얘네들한테 이제 질 수가 없지 사실상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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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 시간 안에 안드로이드 였다면 다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단체 이름이 제리코였네 나 화물선 이름이 제리코인줄 알았어 우리 모두가 강한 것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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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안드로이드라도 아기인데 아기 안드로이드한테 너무하네 저쪽이다 우리줄 우리 이런데 단체생활하면 고문관짓하면 안돼 줄 잘 찾아가야돼 알았지 앨리스 적응해야돼 이제 우리 새 보금자리야 마커스가 구해줄거야 그때까지만 버텨 어떡하지 괜찮아 안그러면 우리 죽어 와 가봐요 야야야야야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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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 빨리가 야 빨리가 어 으 해야돼 마커스 울때까지만 버텨 괜찮아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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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같이 가겠지? 딴 데 가라고 하는거 아니겠지? 리사이클 아래야? 어..뭐 뽑는건가? 아..뽑는거야 안 놀래네? 자기가 안드로이드라는걸 알고 있는건가? 이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왜 또 말을 안해주고 탈이 아..가려 부끄러움을 느껴 안드로이든데 잠깐만 이거 그냥 죽는 엔딩은 아니겠지? 마커스가.. 마커스가 구해주러 오겠지? 근데 이게 기회가 될수도 있어 엘리스야 조금만 버텨 근데 뭐 힌트같은거 있으면 주워올게 엘리스야 조금만 버텨 여기 아니지만 어어어어어어어어 나오기 저거 뒤에 있는거.. 라이크 프레임 타고 갈수 없나 저거.. 앨리스야 이거 돌아가지 하지만 위에? 이게 있었죠? 아 일단 있는것만 알아내고 가나보다 여기 못올라가거든 일단 돌아가고 어 일단 돌아가고 저기로 어떻게 하는건가봐 앨리스랑 같이 도망가나봐 아 같이 죽은거같이? 아 그럼 앨리스는 어떻게해? 앨리스는 포기해 어쩔수가 없네 살 사람을 살아야지 어떻게해 미안해 앨리스야 아씨 아씨 어떡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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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지막에 앨리스 그 혼자 딱 덩그러니 있는거 보여주는게 너무 그거야 이거 뭐야 아 마커스야 제발 구해줘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리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억 5억 이었죠? 저격, 저격총인가? 암살하기 그냥 여기 팔뚝을 그냥 기계로 하면 안 돼? 농맨처럼? 고성능 그 총으로? 이것만 탈차 가면 되잖아 왜 굳이 이렇게 인간들이 쓰는 무기를 이 효율적으로 아니면 안구레이저 너는 이용기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착한 안드로이드예요 쟤네는 나쁜 안드로이드고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착한 안드로이드라고요 쟤네는 나쁜 안드로이드인데 그잖아요 네, 착한 안드로이드 그치 뒤로 돌아서 갑자기 견자단처럼 코너로 도는 즉시 prescription hearts 천천히 하면 돼 float 앗 dust 한 번 눌러봐 어 아 나 이번에 잘못하면 나 파괴돼 그치? 어 그치 많이 늘었지? 자 이제 다시 하던거 하던거 합시다 아 갔어 어 씨 무기가 파손됐대 그니까 안드로이드 말을 들었어야지 인간 주제에 내가 끝까지 도와주고 있잖아 그 안드로이드가 된다고 하던거에요 그 안드로이드가 된다고 하던거에요 그 안드로이드가 된다고 하던거에요 공격! 아타악! 액션 각기 전투자 각기 전투 빠르게 압도 좀 기다리고 야 그걸 왜 했지? 어? 야 그걸 왜 했지? 야 그걸 왜 했지? 어? 어머를 요청하고 들어갑니다 살려줘 일단 너 또 너야? 쪼씨 맞네 쪼씨지 너 아이고 쪼씨야 끝까지도 찝찝하게만 쓰는 지키 고생했어 나도 그래도 고생했어 커버해 죽지마 그러면 고생했어 죽어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수류탄 가져와야 되는거 아니야? 이미 이쪽으로 가서 못가나봐 커버하라고 하면 쟤네가 죽는거야 윽 윽 윽 윽 윽 Department sacrifice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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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고 안풀렸네 야 어모해 어모해 그래 어모해 가자 싹 아수르탄 좋았어야 됐나봐 와 밀면서 공격 조율하기 어모사격 어모사격 그리고 나 혼자 들어갈게 같이 들어가면 안되잖아 내가 제일 싸움 잘하니까 돌격 돌격 어모 이렇게 하고 가자 아 이제 가네 기관총이 안되 어모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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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관총 잡았어 원래 이렇게 하면 다 죽어야되는데 아 못쌌어 아 미안 다 죽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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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S만 눌렀으면 땡크다 아 선택지가 1번밖에 없는데 아 이거 S 잘 눌렀잖아 아까 왜 그거 입력 안됐냐고 제대로 맞춤 버튼 누르냐 맞느냐 이거 같은데 버튼 누르냐 아 아까 쏘자 새가리 막아내고 꺾어버리고 관절기 아 아 아 잠깐만 아 이 자식 와 아 끌어트렸어 죽었네 시 아 아 아 아 아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나 죽는줄 알았네 다 죽었어 옆에서 말해주는 간부들이 없어 이제 엑스트라가 말해줘 원랜 저거를 조시나 걔가 말해줬어야 되는데 쟤 이제 간부인가? 간부잖아 다우젠 헤비로스가 발생했어요 아 이제 자신 없어 이제 처분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그래 파악이 되고 있어 얼마나 이제 그 황건당들이 얼마나 센지 황금기계당 미안해 앨리스 미안해 근데 애기 안드로이드는 성인이 될 수가 없잖아 프로그램을 갈아끼는게 아니면 쟤는 계속 그냥 애기인거잖아 계속 보호해줘야 하잖아 그치 앨리스 지금 사는데 팍팍하겠다 근데 안드로이들끼리 살면 이 스킨이 필요한가? 인간 기준이잖아 이 스킨은 인간 기준이잖아 자기가 원하는 그냥 색 배합으로 해도 살아도 되는거잖아 인간 기준이잖아 인간 기준이잖아 인간 기준이잖아 인간 기준이잖아 인간 기준이잖아 강부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강부 모집 공고 3마리 고형 폐기물매립지 깔아 깔아!! 그리고 죽었어 매립지에서 다 다 서가지고 넣어가지고 죽어있는 거 아니야? 머리카락은 홀로그램인가? 가만히 모르겠어 구해주러 왔는데 도망갔다가 매립장에서 살게 됐어 끝이야? 끝이라고? 우린 자유도 하고 끝이야? 그니까 인간하고 안드로이드랑 안드로이드들이랑 반반 가고 앨리스는 홀로석이 성공했고 까라는 새로운 제2의 인생 매립지에서의 새로운 인생 코너는 꾸준했고 꾸준히 무능했고 마커스는 성공했고 핵무기 그 핵폭발? 이거 하는거 선택지가 않았네 머리카락 흰색이 그건가봐 기본 형탠가봐 스토리에서 머리 바꾸잖아 원래 흰색인가 봐 아닌가? 다른앤가? 난 이거 안했잖아 협박 안했잖아 말없이 보니깐 되게 긴다야 내게 긴다야 내게 긴다야 내게 긴다 끝이야? 아니지? 안드로이드의 세상이 됐어 어? 다시 돌아왔어 생각이 나 배신했던 생각이 이 딱 끊기지? 글씨가? 야 이렇게 음 일단 열린 결말 안드로이드 세상이 될지 인간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누가 이기냐로 이제 끝나는게 아니고 오히려 제3의 선택지도 열렸어요 이렇게 돼서 극적으로 대화합 이러다간 지구가 멸망 행성이 멸망하겠다 극적 대화합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드로이드 인간 연합국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어 오히려 이것은 해피엔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서 안드로이드 비컴 휴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결국 치고받고 싸우다가 싸움에서 정이 들어서 결국 화합하는 것 안드로이드 비컴 휴먼 아니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죠 안드로이드가 휴먼이 되는 과정 같이 공존하는 사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히어로이드가 좀더 너도 불량품이구나 그래 가 이제야 좋아하네 이제 없는채로 하는거야? 빌어먹을?